게임에서 싸우면 안된다 너 아 무슨 말이야 나 전장 잘해 아 진짜 너무하네 나 전장 잘합니다 아하 그참 너나 잘해 너나 아 그만해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국밥 맞아? 국밥 내고 불안팔 황카 맞추려고 했는데 한턴 더 볼까? 확실해? 맞아? 어 맞아 한턴 더 보자 방송 켰어? 어 아닌거 같은데 너희 방 채팅창 시청자분들께 주의 한번 줘 뭐라고? 설령 니가 못하더라도 너무 욕하지 말라고 정수가 못하더라도 원래 얘는 판수로 하는데니까 이해해달라고? 하하 너 말이야 너 너 너 중간에 하다가 멘탈 나갈까봐 정수 운이 좋네 저거를 쳐주네 그 천보를 까주네 음 아 이런식으로 하는거 그냥 이게 100%인데 확률 모르나? 전장은 이런식으로 하네 너 몇점이니? 인정해줄게 판수로 올린 점수도 점수니까 응 아 맞아? 응 은정합니다 응 고맙다 어 전투를 잘하는데? 아이 다 계산된거지 아 지금 오체력으로 맞춰놓은건 아나이힐란 전투모병관을 잘쓰기 위한 전략이었다 아이 씨 퍼 아 욕하지마 하하 욕 아니야 시체엇보란 뜻이야 하하하하 진짜 아 알도안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어 국밥 하나 더 맞아 이거 맞아? 확실해? 맞아 맞아 어 어 맞지? 에르게스 맞아? 내가 봤을때는 말이야 어 내가 봤을때는 말이야 어 맞아? 그만 봐 흉합 나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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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이너 에 미네랄 나디나 푸 미네랄 나디나 푸 미네랄 봐라 흉합체 맞아? 아 나 불안부턴 이거 아닌거 같아 아 불안부턴 했어야 돼 아 조졌음 아 아 이상한데 근데 준냈을 땐 플레이가 좀 괴랄한데 내가 봤을때는 어 그걸 해야돼 8억 그거 아니지 종수야 왜왜왜 이거 아냐? 저거 뭐야 나 되게 되게 센거 같은데? 아 용을 깔고 해야지 종수야 흉합체를 이 동네는 좀 템포가 느리다 아 우리 동네는? 응 너 지금 지역 비하하는거야? 어? 지역 비하 괜찮아? 비하를 안할 수가 없잖아 안하고 싶어도 오오 오오 곡밥한테 붙는 이런 어? 천운? 천운 수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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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올래? 야아 백퍼센트지만 질수도 있지 않나? 백퍼센트지만 질수도 있어 근데 이겼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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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팔아버려야지 여기서 한 세 명 죽겠지? 파이어?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두 군데를 갔는데 다 오늘 휴가였어 그래서 귀가 너무 아파 지금 귀가 왜 아파? 그 중이염 이런거야? 그건 모르겠는데 내 맘 아닐까? 뭔 소리야 귀 아픈 거 내 맘 아니야? 니 맘인데 뭐 그래서 뭐 정수야 어 불안팔자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은 악독한 시종 파는 것도 괜찮지 않나? 아 근데 립은 있어서 참 잘 어울리긴 해 정수야 국밥한테 악독한 시종 붙으면 그건 게임 끝이야 앞으로 오늘 할 때 정권아 이름 부르지 말고 그냥 말을 해 이름 부를 시간에 그냥 말을 한 번 더 해 정수야 하지마 일부러 더 하지마 정수야 알았어 아 알았어 고마워 정수야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갈 거니 이거? 이거 보고 넘어갈 거야? 어어? 어어? 이거 보고 넘어갈 거야 이거? 어어? 앵무 앵무 앵무? 아 이거 보고 넘어가는 거 좀 실망인데?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 앵무? 어? 아 근데 지금 흉압체도 있어서 아 이거 보고 넘어갈 거야? 뭐를 앵무 아 여기서 앵무를 사는 판단? 오오 판단? 근데 이거 앵무 선빵 왜냐면 휘두라치기에 당할 거니까 어? 어어? 앵무 선빵 맞아? 확실해? 97.8% 맞았어 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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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수 없어 칠 수 없어 오오오 미친거야 아주 오늘 아 저 국밥을 어떻게 국밥이 까다로운데 니가 하는거 아니잖아 왜 국밥을 적이라고 생각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그 생각으로 보는거야 아 무슨 말이야 롤할때도 지는거를 더 즐거워해 아 그건 스토리야 아 리얼이야 그건 이기면 흥 빠져서 나가 다 방금 전에 내가 야수를 만났어 리치키 지금은 멀록이야 얘는 아마 스탯이 세겠지 이거 맞아? 황금 리븐 나오면 딱 좋은데 황분 어차피 이제는 멀록 상대로 구울을 살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없는거 맞아? 어어? 어어? 지금 국밥의 스탯 아하하잇 기사 어어? 분위기 좋쫌꼬좖po 어어어어? 어어? 아 ought 나 근데 너 때문에 실수했어 나 때문에를 니가 옆에서 오 해서 실수했어 아 확실히 이게 천운이 있네 나쁘지 않지 뭐 아 독성 바를 데가 없는데 한 번 더 발라 독성 다섯 번 바르면 맹독돼 그래? 어 한번 해볼까? 두번 두번 아 그걸 묵는 판단 오케이 96.8% 맨 판수 판단 이게 온순매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대도 한 땀 한 땀을 발라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건 맞아 좋아 좋아 거의 뭐 물리독성이지 아 내가 딱 조언한 그지? 그 앵무가 활약을 하네 그러니까 니가 아까 앵무를 얘기했었니? 하 이 친구 진짜 오오 올라가는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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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아 오케이 근데 이거 제가 독성 몇 개 더 바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와 나의 승리다 이건 진짜 아 우리의 승리 응 레츠고 투게더 정수가 정수가 이 내 빠른 전장 템포를 잘 따라오네 아 아 어 업그레이드하고 어 어 어 뭐 맞아? 맞아?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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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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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오오 맞아? 어차피 이번 턴에 불안인데 얘가 한 3시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바르고 응 그 다음에 흉해도 될 듯 그죠? 요렇게 지금 국밥맨이 공격력이 조금 약해 오오오 얼려놓고 음 버프를 충분히 한 다음에 흉합체를 깐다는 그죠? 거라치 거라치 판수로 이제 쌓인 그 판단 앞에 두 개는 못 팔아 국밥맨도 못 팔아 흉합체 첨보독성도 안 팔아 용기병 집행자도 지금 안 팔아 그러면 나는 어차피 요 자리 하나에 마무리를 지을 으 화룡점정을 찍을 마침표가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치 흉합체가 제 기억이 그래서 흉합체랑 합치는 거죠 하나 더 찾아서 아 그건 좀 별론데 왜냐면 흉합체를 합치면 뭐가 좋냐 흉합체를 그 내 필드에 세 개를 깔 수가 있어 아 두 개 더 해가지고 그치 캬 포텐셜 있지 포텐셜이 야아 그런 포텐셜까지 생각하는 역시 으깨기 리그 2위다운데 그치 3위가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섯 번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뭐 물리독성이지 그치 그치 아아 어어? 맞아? 맞아 맞아 0.4%는 왜 안 나오는거지 0.4%의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99.6%의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이지 어 전체주의 전체주의 제국주의 어 공산당 하하 일당 일당독재 일당독재까지는 하하하하하하 너무 많아 하하하하 지금 너무 났어 이 자리에 이거 보고 첨보독성 아니면 나디나를 넣는 것도 낫배디야 어어 일단 나디나 사고 리로를 돌려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흉합체가 어어 어 맞아 전턴에 맞아 맞아 나는 불안을 만났는데 얘가 뭐인지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날 때는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그치 근데 안 보여 안 가르쳐주네 요거 하나 사고 싶은데 어어 공격력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아 욕심인데 그거 어어 얘라도 밥아저씨도 골랐을 이미 악독한 시종이 다 해주는데 의미 없는데 어어 오케이 오 이런 플레이 요런 플레이 이러면 흉합체와 용기병 집행자에 첨보가 들어가면서 이득교환을 할 수 있 이득교환을 하는거 어 어 근데 얘가 터지면서 어차피 여섯 마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기병 집행자는 앞에 두는 요런 판단 아 그런 판단 아 그런 판단 그런 판단 어 일당 독재의 판단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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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생각을 또 내가 못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왜냐하면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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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맞네 맞네 네 말이 맞네 보편적인 판단 어 야 독성을 좀 발랐어 이 친구가 황금불안이야 스탯이 올라갔어 올라갔고 44.1% 질 확률이 더 높아 하지만 비기는 것까지 치면은 57%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아직은 할만하다 할만하다 킥만하다 어 때리면서 독성을 때리면서 일당 독재가 막 퍼져나가면서 아 왜 거기 들어가지? 잠깐만 와 이 천보가 전 인민 무장화를 시키네 전 인민 무장화를 하니 무슨 말이야 하하하하 너 요새 너무 너 뭐 마르크스 사상 요런거에 좀 중독돼있는거 아니? 하하하하 아니 중독은 니가 됐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뭘 돼있어 어 아 이미 이게 죽어가지고 아 좀 욕심을 낸게 없잖아 아무리 체력이 높아도 독성에는 취약하게 됐어 이겼네? 어? 독성이 죽어버렸어 이것이 국밥이야 이것이 국밥이야 그리고 이겨버렸어 든든하게 한둑 빼기 아실레게 아 이거 아니야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1등 연습 좀 원했어 오늘 컨디션 좋아 어 좋아 점수를 많이 떨구긴 했지만 어 손풀기로 이 정도 딱 적당했어 음 어 어제 새벽에 패치가 됐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아주 좋아 아마 지금 니가 한 이상한 소리들 유튜브에 올라갈거야 어 이상한 소리야 이게? 이상한 소리 맞아? 정상적인 소리는 아니었어 앞으로 니 이름은 공산맨이 될 수도 있어 야 인정받은거네 원조한테 하하 그렇지 나한테 인정받았다 국무리 위원장이 인정한 후계자 아 맞어 정식 후계자 적통 아까 딱 환상적이었어 진짜 자기가 불매한 상황이었는데 그치? 정적을 딱 제거하면서 어 좋았어 정적이라니 오늘 방제 정식 명칭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거 아 북벌입니다 북벌이니까? 남침 아니에요? 남침은 니가 하는거구요 아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요새 그거 아세요? 곱하기 쓰더라 정수씨 썼어요? 정수씨 그 혹 제거하세요 하하하하 뭔 그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각 5시 9분이잖아요 예 11시까지 끝냅니다 오오 그리고 신창맨님 실버일이랑 그 30판이잖아요 예 제 티어는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왜 항상 넌 니 맘대로만 해요? 니 기준이에요? 어 나는 그럼 도구일 뿐이에요? 아니요 그럼요 도구 아니에요 그럼 뭐야? 공산당이에요 하하하하하하 개소리에요 자 저도 타이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괜찮죠? 하다가 뭐 배고 에 아 나도 타이머 할래 예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려운데 좀 해볼게요 정수씨는 힘들텐데 그 어디 어떤 타이머 씁니까? 같은거 쓰시죠? 그 인터넷에 그 트위치 타이머라고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음 아 트위치 타이머 네 정수씨는 힘들텐데 아 그 참 무시하시네 네이버에도 치면 됩니까? 네이버 네이버 가 아니고 구글에다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다 해도 나오겠지만 구글에다가 트위치 타이머 붙여 쓸게요 네 네 방송 팁 디지털 시계 맨 이게 겁니까? 예 눌렀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주소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뭘로요? 카톡으로요? 디스코드에 있잖아요 이 친구 이거를 통해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아래에 어플라이를 누르고 아래에 있는 링크를 브라우저로 띄우세요 그 방송에서 어려운 말 많이 쓰시네요 어플라이를 누르고 어플라이가 뭐냐면 A P P L Y에요 어 애플라이를 눌렀어요 애플라이 누르면은 이제 그 적용이 돼요 이 1초부터 넘어가는게 그쵸 이거를 어떻게 아래에 있는 하단에 있는 주소가 있어요 회색 박스 안에 캬 긁어 네 그걸 긁어서 복사를 한 후 진 찢었다 그 트윗 그 도네이션 창 열때 주소 입력하잖아요 브라우저로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창을 하나 만드십시오 웹페이지 그쵸 안 나오는데요? 곧 나와요 1초 지나면 아 나오죠 할 수 있죠? 나오는데 네 나오는데 전체 앱이 나오는데요? 혹시 제 방을 보고 계시나요? 어 안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생각을 뇌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혹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네가 하난대로 했잖아요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철면 쓰신 방송 이거 본다고 되나? 본다고 돼요? 너랑 똑같이 너랑 똑같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 주소를 네 도네이션 창 만들듯이 만들면 돼요 OBS 써요? 아니요 액세스플릿이요 액세스플릿이면은 그 왼쪽에 플러스를 눌러요 왼쪽 아래에 플러스가 있죠 네 그걸로 했어요 추가를 해서 그 브라우저를 해요 네 소스 추가 웹페이지 웹페이지 눌러 그래서 거기서 주소를 넣어요 주소를 넣어 오케이 엔터 엔터 안 나와요? 전체가 나와요 시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터넷 창 전체가 나와요 하단에 회색 박스를 복사를 한 거 맞아요? 네 회색 박스 세 줄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네 회색 박스를 제대로 컨트롤 C가 안 돼서 아까 보내준 주소가 링크로 저장된 걸로 남아가지고 이 주소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아하 제 합리적인 의심에 의하면 합리적인 의심에 의하면 어떤 그 패턴이나 어떤 뭐 그 뭐 배설 뭐 패턴이나 뭐 이런 걸 보니까 아무래도 침착맨 당신은 틀렸어 컨트롤 C가 안 됐다는 느낌? 아니 당신은 틀렸어 나는 그대로 배운대로 하고 있었어 아니 이렇게 하자 이러면 안 될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제는 이쪽 페이지에서 띄우면 잠깐 됐다 안되나? 됐다 미친 됐습니다 됐어요? 네 우측 상단 너무 작은데? 어디다 띄울까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장민님 네? 비꼬는 바로 비꼬요 너무 사람이 그렇게 꼬였어요 알겠습니다 참 못난 사람입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 오늘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 제 탓을 아 꺼졌다 이거 북벌을 되게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여덟판을 이겨야 돼요 네 이거를 굉장히 뭐 그냥 오늘 12시에 하고 간다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원래 북벌을 아침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밤이 되면 힘드니까 그쵸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어차피 북벌 북벌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차피 초반에 못 끝내면 내내 못 끝내요 백날 뭐 열 시간 안에 못 끝내는 건 천 시간에도 못 끝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했는데 못 끝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끝나지만 저녁에 시작해서 못 끝내면은 저녁에 끝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원딜로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아니요 이거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에 뭐 이거저거 해본다고 하다가 여기서 하면은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원딜을 했다가 실패하면 1패라도 하면 그때 다른 직업으로 할게요 그니까 그 자세가 문제예요 봐봐 한 판이라도 지면이 뭔지 알아요? 여덟 판 이겨야 되는 게 열 판을 이겨야 되는 걸로 바뀌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길게 같이 할 텐데 한 판 정도는 원딜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초반일 때가 나아요 중간에 잘하다가 원딜을 하다가 그러다가 기대가 꺾일 수 있어 그래요? 그럼 저도 그냥 하고 싶은 서폿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질 생각이 아니라 이겨를 하면 되잖아요 너도 한번 너도 당해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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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도 당해봐 아 침착맨님 시계를 머리 위에 띄우셨네요? 저는 자리가 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그거는 머리숱을 가리겠다는 약간 어떤 계략도 있나요? 아 그 파악하셨어요 역시 아 역시 판수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미 자 저는 바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아 그런식으로 하시겠다? 너도 당해봐 아니 이긴다니깐 왜 내 말을 못 믿지 나도 이긴다니깐 자신 있어요? 바드 지금 순률 몇 %에요? 솔랭은 100%에요 아 진짜요? 예 오 그럼 하세요 좋죠 그럼 파이크 뱅기야지 자 하나만 명심해주세요 게임하면서 남탄타기 업계에요 아 하지마 그 나 제일 싫어하는거에요 그 남탄 농담으로도 안돼 아 진짜로 저는 진짜로 애초에 안해요 그런걸 하지마 아 진짜로 저는 안좋아요 시청자 시청자분들도 하지마세요 저 시청자분들 혹시나 그런 채팅이 보인다? 밴 아닙니다 욕할거에요 감정적으로 대처할겁니다 어 좋아좋아 그런거 좋아 예 말씀드렸어요 뭐 스트리머가 어? 쿨하게 그냥 밴하고 이런거 없어 어 그런거 싫어 나 싫어 바로 쌍욕할거야 하면서 침착맨님 채팅창이라고 그 방심하지마세요 방심하지마 제 침착맨님 채팅창도 내가 밴할거야 불씨 점검합니다 어 그 제보하면 제가 바로바로 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바로 저한테 제보 예 다른 스트리머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거 절대안돼 안돼 안돼 거절 거절해 내가 그거 거절할거야 재밌겠다 그 중간에 밥탐 있습니까? 밥탐이요? 네 두판하고 쉬어요 무조건 아 두판하고 몇푼 쉬어요 이겨도 쉬어요 이겨두십니까? 좋습니다 복지가 잘되있네요 계속 쉬어줘야돼 안그러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구요 제가 해보니까 바텀에서 지금 티어가 높은게 캐틀 소나네요 바텀에서 캐틀 중심으로 그 럭스가 붙어요 럭포터가 지금 1등이거든요 럭포터가 붙고 쏘 쏘나 럭포터 이렇게 해가지고 붙고 바텀 자 진의 사일러스 그브 캐틀 갈게요 좋습니다 원딜의 정석이죠 이 사건은 내가 맞죠 캐틀은 기발이지 사일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예상해서 탈진을 건다? 아뇨 본격적으로 저막하세요 어 좋아요 오케이 어차피 아시겠지만 솔랭은 하다보면 라인전에서 이겨야됩니다 라인전 저터지면 뭐 탈진이고 뭐가 없어요 캐 근데 탈진도 라인전 좋은데 그건 맞아 투영장 파티 펄스건 아케인 아 사일러스는 치감이 더 좋겠다 점화로 쏘나 쏘나 진쏘나 쏘나의 시대가 오다니 그 사거리 유지 그 차이로 하는 거 알죠? 심창민님 제가 요새 그 물론 같이 할 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어요 인정했으면 넘어가요 사거리 유지 해볼게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단 이번 판은 제가 어제 그 약간 예비게임에서 침창민님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침창민님이 오더를 하세요 제가 라인전 오 좋습니다 제가 들어가 하면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는 들어가지 않죠 저는 멀리서 쏘죠 아 그쵸 그쵸 예 때려 하면 이제 누구 때려 하면 때리세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메인 퀘스트는 저의 이제 실버 1이지만 서브 퀘스트가 있어요 뭐죠? 종수의 실버화 지금 골드 4 0점이기 때문에 아 그거라도 달성을 시켜야 된다 못하면 어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우출되지 않게 저 진짜 좀 자신 있는데 저 진짜 자신 있는데 인벽하죠 인벽 핑 찍어주면 신납니다 우리 템사 빨리 템사 이것들아 담배 끊어 오케이 고고고고 나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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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탈론사 나 이게 안됐어 다리우스가 왠지 탑 찢어놓을 것 같은데 그거는 희망상 타이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고고고고고고 아짠갓 아이 설레는마음 공포게임을 시작할 때 느낌이야 없어 여기 내가 와드 아 채취퍼봉 너도 와드썼어요? 네 그럼 와드는 우리는 없어 와드가 이제 어디가 어디가 이거 안먹어? 이거 올텐데 빠지는거야? 맞아? 와드 가투자 아니 왜 이걸로 빠지지? 애들 없는데? 그럼 우리 3대2가 된다고? 긁어주고 통 통 통 통 통 통 여기까지 이득 교환 집에 가기도 애매하죠? 집에 가기도 애매하죠? 우리 도와주려 했는데? 못가죠? CS 먹고 계세요? 저 좀 도와주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진이랑 저기 지금 집 가거든요 쟤네 네 라인을 태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혼자 있어서 라인 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 CS 태우는 곳만 보고 엔컬 오늘 텐션 좋으시네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은 그거 먹었습니다 그 쇼세지 어 맛있어 소세지만 먹었어요? 밥도 안먹고? 그 편의점에서 파는 쇼세지가 있어요 맛있는거 쟤네 어 와 아 천은 수심하고 하니까 천은이 있네요 아 무슨 말이에요 실력 수심이라고 해줘요 실력 수심 천은도 실력이죠 더 좋더지죠 케이틀린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죠? 와드 박으러 가는 척 어때요? 없지만 어 판단 좋아 쟤는 모르니까 우리 와드 없는 줄 그럼 핑 찍겠지 여기 와드핀 밟았죠? 긁었죠? 잘 싸우는데요? 아 좋아요 까비 까비 이렇게 CS 3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종을 먹으면 신나요 종수 먹어도 될까요? 종을? 네 그거 먹어도 돼요 그거 종이 아니에요 종은 저만 먹을 수 있어요 자 에코가 저기 있으니까 약간 봐주는 것도 좋아요 네 더 밤나요? 빨리 봐요 어 막타 치고 싶어서 쟤는 움찔움찔하죠? 반반 가면 더 좋아 더 좋아 들어가면은 와드가 있네 괜찮아요 총장면이 많아 없어요 약간 좀 보시고 괜찮아요 왜 괜찮냐 종이 있어요 종 좀 먹고 올게요 저는 약간 살이면서 국 먹으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좀 멀리 있네요 종이 하지만 금방 가요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부산 갔다 온 느낌인데요?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예 먹는건 좋은데 그렇게 멀쯤은 집값 떠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돌아라 아 왕복 따지면은 아니 뭐 그러면 그런 줄 알 것이지 알겠습니다 뭐 언제 주지 맛좀 보여줬고 도와줬고 오히려 좋아 맞춰주고 소나 체력 반피기 막타 막타 지금 막타치려고 지금 눈 빨개요 가드는 진짜 느낌이 없다 으이 지금 네? 민현 민현 먹으라고 지금 소나가 체력 없는데 겁도 없이 막 오고 있거든요 저러분 혼내줘야 돼요 네 진 마나 없고 도로롱 도로롱 CS가 12개밖에 차이가 안나긴 하는데 심리적인 압박감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탑 미드가 잘합니다 압박감 더 들어가진 압박감 도와주고 올게요 어 다녀오세요 저는 모를척하고 아파 갈게요 구간구간 도와주고 올게요 옥싱군이잖아 가만히 있으면 이득이야 오 뭐 갱이 혼도 찬 느낌이 드는데 먹었고 좋아요 잘했고 까이팅 까이팅 거리 유지 좋아 어 저 타지고 가자 거리 유지 좋은데요 한 대도 안 맞고 일방적인 딜고 움직임이 좀 이상하죠 저쪽 하지만 둘 다 걸린다는 거 좋았어요 하지만 맞딜은 힘들 수 있다 제이틀이 유혹이었죠 유혹 짤짤이 넣는 용입니다 어 저 뒤에 지금 쟤 지금 체력이 그냥 큰 거 내가 먹어야지 뭐지? 뭐 왔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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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이 움직임이 왜 이렇게 자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어 자신감이 넘치지? 별거 없는데 사려 사려 아 우리 마나가 없어서 그런가? 아닌데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가 여기 와더올게 단버리에 그럼 나도 총 저거 먹고 와 총 먹고 와 그럼 사려 어 구부다 그치 그치 있어 근처에 있어 소나 아직 경계있다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기 근데 변거나 구부 알아? 뭐? 넌 종을 먹으러 나이잖아 어디 물까지 마시면 종수야 하하하하하하 전멸 빠졌어 소나 난 스펠 다 있어 응 먹어 어 힐 써 나 힐 썼어 저쪽 전멸 썼지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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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했어 에코가 여기서 죽었어 에코가 여기서 죽었어 여기가 에코가 빨리 아주 난 CS 못해 집 갔다 올게 어디지 자식 나 집간다 응 나도 진 아직 안갔네 어이씨 어이씨 오케이 진 궁 빠짐 푸를 써야되나 걱정했는데 오케이 나 죽었어 왜 죽어? 그부가 왔어 측간다며 가고 있는데 왔어 흥혔어 내가 욕심부린게 아니라 커튼컬로 끊고 이걸 끊었어 아 까지 얘 어디있다가 들어왔지? 몰라 그부가 거기서 튀어나왔어 아 신기한 녀석이네 아니 집을 안전하게 안간게 아니고 되게 안전하게 갔어요 커튼컬로 끊고 뒤에서 뒤에서 내가 핑허를 사왔어 이거 쏘나 나 좀 멀어 커튼데 못 끌려고 했어 괜찮았어 좋았어 느낌 있었어 우리 그리고 전력 먹었어 좀 사리자 종수야 넌 원딜 넌 서포트 감수성이 없다 왜? 아 그거 내가 저거 너 사건산 안줘서? 응 영권아 너도 원딜을 한번 해보는거 어때? 사실 CS를 먹다보면 그런건 신경도 안쓰고 그니까 감수성이 없어 쏘나 쏘나 크브 어디 썼어? 못봤지? 응 우리 왕 생기고 어 밟았어 아 먹는거 같다 장난치는거 아니라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 우리 어차피 풀 피었어 그리고 열받잖아 뭐지? 왜 안 아파? 이거 아 이거 아 나 죽었어 나 거리도 다 잘못했어 나이스 좋았어 잘 살았으면 됐어 적 먹어야지 방금은 너무 내가 너를 박수 왔어 딜을 널려는 욕심이 과했습니다 나이스 좋아 좋아 텔텔텔텔텔텔텔 우리는 텔이 없는 저거야 나갔어 나갔어 이 사건은 제가 맞죠 줘야겠다 오우 그래도 이거 4대인데 4대인데 아톰 깨진다 5대이야 차지 5대 혼 oste 너가 이기고 있네 어 우리가 상체가 잘 하고 있어 바텀, 2대2, 2대0 내가 하는게 없다 아니야 잘하고 있어 하지만 재밌으니까 바드는 재밌으면 인정이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명심해야될게 손풀기야 우리의 베스트가 아니란 얘기야 그치 와 이거 봐 노다지야 와 많이 먹어 무럭무럭 잘하죠 여기 와대 오 원빌 감수성 있는데? 쟤 무대 나왔다 다운문무럭 왜 하는거지? 다운문무럭 다운문무럭 뭐야 살인이야 우리가 싸움을 줄거야 이킬 없어 오 쎄다 에이 에이 고 이동 속도 빨라지게 하는게 사기야 나 이거 죽겠는데 여기서? 밟고 올거 같은데? 하나? 점화 걸었어 오 하나 잡고 딱이 나이스 이러면 2대2 잡았어 나이스 완전 이득이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위축되지마 위축되지마 어깨를 펴 어깨를 펴 야 여기 시체 다 밟아 야 여기 시체 다 밟아 아 그리고 상대 정글이 바텀을 좀 집요하게 왔어 응 그런건 맞아 그건 맞아 그부가 좀 잘해 내가 보니까 맞아 그부가 좀 느낌이 있더라고 빗소리가 들려 탑은 질투 타고 미드가 우리가 좀 앞서네 바텀도 약간 밀리는데 CS 조금 앞서니까 좀만 더 따라간다 좋다 호흡 길게 가 길게 가 100m 아니야 마라톤이야 흠 흠 흠 흠 흠 흠 그래도 이거를 그거 할까 얘네는 난게 아니고 많이 깔까 열받게 부자야 플렉스 많이 깔아놓으면 지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에 종족적으로 하는 이런 느낌 아닐까 그부탑 이거 우리 마띠를 한 번 지니까 아이게나 먹자 그부탑일 때 좋아 어 이거 참을까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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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시작했어 또 오케 손 앞에서 빠졌어 나이스 미쳤어 안다니 나이스 너무 잘했어 우리 무빙 한 대도 안 맞고 딜 딱 좋았어 이것이 바텀 디오다 호흡이 맞았어 2대1이야 너 건방 떨지마 2대1이야 너 건방 떨지마 2대1이야 너 건방 떨지마 2대1이야 너 건방 떨지마 엄청 엄청 많이 했어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아악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잘 먹었어 잘 먹었어 근데 미드 정글 안 보인다 강사리그 잘하고 있어 과일게 내가 봤을 때 찐은 현진이야 맞아 자 우리 에코 내려오고 있으니까 압박하자 다 있네 다 있네 다 있네 빈 쏘주기 자자 좋고 좋고 전멸까지는 아닌가 아 아니 잘했어 잘했어 낭비하는 것도 실바 그럼 이럴 때 낭비해보지 또 언제 낭비해보겠어 나 직감인가 나 직감 나는 탑에 애들이 보이실까 라인 한 라인만 더 밀고 갈게 나이스 흐흐 흐흐 아흐 어허 다 피했지롱 어허 한 대도 안 맞았지롱 군대 갔다 와야겠어요 어 저거 도와줘야겠다 해피 기동 샥샥 핑화 나는 원 딜이지만 핑화를 두개 시키사 왜? 제압골이 붙었거든 제압골이 붙어있어 우리가 이제 미드로 가자 탑을 밀었습니다 이미 가있구나 난 이미 미드야 너 기다리고 있었어 좋았어 든든해 이것이 사포터지 저기 탑 한번 가야겠다 저기 탑 한번 가야겠다 저 자식 일방적인 딜교 이기적인 딜교 내가 미드에 둘 잡고 있어 내 핑크하드는 이쪽 내 핑크하드는 이쪽 좋아 바텀에 둘 있었어 이곳 이쪽으로 돌고 나 안가도 되지? 수령한 블럭 제 시체도 다 타고 올 수 있네 las capital 이비 투어 킬 따라 에 지isty 재재 어때 병곤아? 아 좋은데? 아 좋아 아 좋았어 뭐느낌이야? 놀랍게도 내 바드 2전이 전승이야 기가 막히는데? 잘했어 원래 근데 원딜은 초반에 딜 넣기 힘들죠 후반을 가야 폭딜이 터지는거죠 그렇죠 어? 내가 액구보다 딜 더 잘 넣었어 아 느낌있다 화났어 이거 한판 더하고 휴식이야 아 휴식이야? 어떻게 원딜 한 번 더 해도 될까? 말이 없어? 내가 큐 안돌리고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줬잖아 아 그래? 네 아니 원하면 가 원하면 가 아 한 번 질 때까지 1피할 때까지 원딜 한 번 돌리자 혹시 알아? 원딜으로 국컬 성공할지 나의 가장 약한 무기를 썼는데도 갈 수 있다 그렇지 개화할 수 있어 응 그렇지 나도 개화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또 또드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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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데 이번에는 아까 캣틀바드로 약간 견제하는 느낌을 줬다면 이번에는 내가 미포 같은 공격적인 걸 하고 네가 노틸이나 레오나로 저 패면 어떨까? 어 그것도 좋아 그럼 내가 럭스를 배낼게 열받으니까 그럼 난 파이스를 배낼게 아 난 캣틀배나져 물기 힘드니까 그 침수자님 똥드라고 하지마세요 하하 하하 그만해요 하하 아이 참 똥드래 근데 승률 1인데 1팀을 좀 잘 날리시긴 해 아 내 영웅중에 지금 승률 1위야 자타 공인이야 아 그럼 잘하는 거지 잘하는 거지 실제로 1티어고 내가 한 것도 2승이고 느낌 있어 와 상대원들과 내가 맘이 통했네 캣틀밴 있어 쓰레쉬 한번 보여줄게 내가 쓰레쉬? 그래 쓰레쉬 고짜래 어 그래 5피점 지지를 켜놓고 막 이러고 있는 건 아니지? 응 하하 종수야 하하 섭섭하다 진짜 응? 쓰레쉬 많이 했어 그래 어 응 택 확인 차지 바이 아 원래 미포 같은 거 하려고 그랬는데 바이면은 또 날 물로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근데 여진으로 가나요? 왜 여진 가지? 쓰레쉬가 쓰레쉬가 C측이 많잖아 그러면은 딱 붙어서 묶었을 때 그냥 쾅 싸워도 좋아 쓰레쉬 루시안 어때? 루시안? 좋아 미포? 미포로 가자 미포가자 너의 그랩을 믿겠어 랩 랩 랩 힙합 힙합 과잉 성장이네 이제 1분분만 더 이기면 되나? 그치 좋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끝나면 어디 진지 없지? 그리고 신발 탁 드러 어차피 이거 솔랭은 후반에 뭐 나중에 필요 없어 초반에 땡거 가고 기독총경 역시 마녀 미스포츠는 후레스테지에이지 이걸로 하자 아 말파의 바이네 하 조졌는데 저 멀리서 궁극만 봐 야 이거 어떡하냐 말파 바이는 원들이 뚜벅이 원들이 살 수가 없는 조합인데 종수야 어? 그냥 해 게다가 우리 오 레이디야 뼈방패가 좋아? 뼈방패 이게 원거리 짤짤이 아니야? 소라카는? 뼈방패 가려는 거야? 소라카는 그냥 네가 끌면 이겨 탈진되는 게 좋아 보인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소라카 상대로 점화로 접혀야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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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병건아 초반에 인베가서 네가 하나 끌어서 끊고 시작하면 끝이야 게임 터져 오케이 소라카 배려 우리 올레이디에 상대 말파 나쁘지 않아 근데 미드 말파가 유성이라 저거 AP 말파야 그래서 내가 땡길게 소라카 땡겨 땡기고 싶은 애가 많거든 누가 누가 있어 1등부터 얘기해 봐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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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측으로 한번 해볼게 오~~~ 쓱 미끄러지기를 내가 맞춰서 그게 쓰레쉬의 덕목이지 미끄러지듯이 메라 병 메라가 병 메라님이 병이야? 걔는 병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메라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게 병이 돼 메라는 그걸 극복해 자기가 지배하거든? But other 다른 사람들은 거의 메라병에 지배돼 아,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거 같은 거구나 그 조로가 새로 와노쿠니에서 얻은 검 그건 뭐야? 그 검에게 지배당해 아아 힘을 쭉 빨려 원피스 얘기구나, 와노쿠니 나도 알아 근데 아직 거기까지 안 봤어 모르는 거 같아 그거잖아, 그 어린애 그쪽 와노쿠니 그쪽 아니야, 닌자 애들 그쪽? 닌인하는 애들 맞아 뭐였지? 퀸은 우리와 함께 할 마음이 없어 뭐 어색 없다 늦으면 데스 없어 오, 깜짝이야 오, 쓰레쉬 옆으로 왔어 쫄 수밖에 없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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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나이스 5대4야, 5대4 띄워줬는데 죽을 거 같애 살았, 아아 블라프 퀸이 안 왔어 나 힐 없다 늦으면 데스 없다고 했어 늦어서 데스 없었죠 아아, 저 퀸이 중국 사람인가 봐 니, 샤오, 닌 아니 여기 왜 여기 있는 거야 다? 자기 타워에 껴있는 거야? 왜냐면, 저기다 해놓고 담배 피는 거야 흐하하하하하하핰 웹툰 보는 거야 흐하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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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보였는데? 담배 흐하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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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웃긴다 웃겨? 롤이 장난하냐? 그거나 1위 1비하지마 저런 거에 1위 1비하다보면 넌 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했어 이거 맞아?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맞아 소라카는 cc기가 없잖아 왜 움직임이 전혀 없지? 이제 정직하게 던진다나? 날, 어 날, 날카로웠어 날카로웠어 응? 너 정직하게 던지 정직하게 던지야겠어 그 치력 맞아? 쟤네도 이래? 아니요? 그거 아니야 그냥 정직하게 던져 괜찮아 맨구나 흥내 홍수야, 나 너무 괴로워 나도 소라카 저 장파만 안 맞으면 돼 우리 이제 조졌거든? 땡겨먹으면 돼 땡겨먹으면 돼 땡겨먹으면 돼 땡겨먹으면 돼 울라프랑 정글링 돌다가 심심한 번씩 올 거야 울라프 찬스 써 오케이 타워 딱 껴 타워 껴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군이 망했어 왜 다행이지? 어? 마음 놓고 좀 조져도 되겠어 하하 무슨 말이야 이게 생각을 해야지 너 일부러 컨텐츠 뽑으려고 억지로 진다는 얘기가 있어 뭐 그럼 안 돼 쓰레쉬도 해보고 하는 거지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마인드는 아니야 죽었다 아 아 종수야 응? 내가 스킬을 못 맞췄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그 각을 주면 안 돼 맞아 우리가 처음에 딜교를 실패했을 때 살이면서 했어야 되는데 좀 열 받았나 봐 맞아 니 말이 맞아 어 나 좋은 생각났어 이게 꿀각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다 활용을 더 못해 이거 엄청나게 먹어 내가 봤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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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은 이제 절대 못 이긴다고 절대 그래 절대는 아니야 어 그 전장 그걸로 따지자면 한 한 8 대 2 정도 8 대 2 가뿐하지 덕분할 수 있어 쉽지 쉬워 없어졌네 레드? 이제 벌써 레드가 나올 리가 없어 돌고구 아닐까 여기 맞아 아예 아래쪽에 어 왔다 사위 왔어 울라프도 근처에 있지만 3 대 3 싸움 칠걸 울라프가 용을 친다 몰래 용을 치고 있어 스윌 가죠 나는 조심하고 있을게 하지만 중요한건 롤은 흑게임이다 바텀 라인은 진작에는 끝난게 아이스 오 뭐야 류션 앞기존도 왜가야 천 넘은거야 그건 어 안죽네 저게 와 이걸 못 잡았네 총 전부 어쩜 못 잡는데 아 아 아 어우 열받아 어우 쏘라파야 몰라 나도 어 진짜 개팍 너만 열받는거 아니야 어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울라프가 2데스이기 때문에 수도만 못올거야 그거 짱구에서 나오는거 아니냐? 울라프가 쟤도 온다 약간 연기가 필요해 꼭 죽으냐 잡았어 잡았어 난 안죽어도 됐을거 같은데 아냐 잘했어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라 상대가 저거 했을때 우리는 둘잡고 하나 죽었으니까 괜찮아 맞아? 확실해? 확실해 확실하게 잡는게 좋아 근데 탑에서 저렇게 떨어지면 이건 안좋아 라인 2대도 역시 가야겠다 니가 그리고 만약 안죽었잖아 그럼 쟤네도 한명 살아갔어 이게 더 좋아 우리 근데 뭐야 아까 못잡았어? 바이? 바이? 바이 못잡았어 아 못잡았구나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불리해요 퀸이 다리 카운터인데 저 터지고 있어 퀸이 다리 카운터인데 저 터지고 있어 나이스 보여줘 보여줘 아직 어제 막힐 때 가지 않아 아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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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좋아 어? 열이 받지 않으면 넌 그때 죽은 죽은 사람이야 열이 받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거야 자꾸 나 크리티컬 터뜨려 뭔지 모르는데 뭐야 좋아 좋아 CS 약간 밀리긴 한데 괜찮아 우리는 어차피 초반에 말렸기 때문에 초반에 잘하면 돼 좋아 나이스 나이스 저 옥젝트 관리를 잘하네 잘해 잘해 각자 잘하는게 있는거야 그 랩이 빠지면 우리 한턴 쉬는타임 너무 우습게 보였어 우리 약보였어 약보였어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맞어 이거 먹을거야? 아냐 싼건 안먹어 나 와드있어 두개나 있어 어디 막 여기 봐봐 거기까지 나가면 여기 여기서 막을 수 있어 그것도 나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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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린 견제 샷토 견제 심지어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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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먹어 저쪽도 답답할거야 나이스 탑에서 오 좋아 따당 이렇게 견제 아파 아파 오오 3분 대기스 오오오오 이거 먹을 때 오이거 먹을 때 맞아 realidad 잠깐만 잠깐만 okay 많이 맞췄어 OH researcher 비스킷, 비스킷도 하렴 이거는 이구나 아까 전장으로 따지면 우리가 8대1을 할 수 있어? 와 미친 아깝게 이건 봐줬어 잘했어, 잘했어, 지까, 지까 어차피 해도 못다 잘했어 우리는 불리한 싸움을 역전한 거야 이게 진짜 어려워 어려워 가능성을 봤어 그리고 저거 용 먹으러 갈 때 방해 매우잖아 매우잖아 그리고 저쪽은 CC가 많으니까 별로 없네 CC가 그래도 엄청 많아 성 AP가 성공했으니까 그렇지 헤르메스 마저 그리고 상대내중 이거 나 살았으면 됐어 살았으면 됐어 용을 갈 듯 아니야 바이 탑 간다 아니네 말파가 AP템이라 그렇게 뭐 못 잡을 만큼은 아니에요? 퀸이 CS 앞서고 올라프 앞서고 올라프 앞서고 제드가 좀 약하고 우리 좀 약하고 어 비슷하네 어 비슷해 바텀도 이제 이길 수 있어 소라카가 나대는 것만 잘하면 돼 쏘라카 없다 왔어 나왔어 너 점화 있어? 없어 어 내꺼 나이스 쏘라카 궁 빠졌어 나이스 더블킬 갑자기 분위기가 나 여기 핑하 박았어 핑하사는 원딜 드물어 드물어 레어야 레어야 유틸 원딜이야 그치 유원 어? 이걸 썼어? 소라카? 죽고싶다는 뜻이죠? 썼어? 썼어? 바꿔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 잡을 수 있어 아까랑 달라 어? 집에 가 집에 가? 아니야 이게 낚시야 낚시 아 새로운 미션 아 어려운데? 나 이 슬로우 걸고 한번 싸워볼까? 상대 바위 안 보이니까 좀 사리자 좋아 바위가 저걸 처먹고 있을 수도 있어 피했어 이제는 아까랑 달라 신발이 나왔거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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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맞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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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겠다잉? 어어? 정신이 번쩍 들었을거여 자 여기다 도와주면 오면 바로 그냥 궁 쓰는거여 나는 아까 뺏어먹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자 간다 간다 난 인자 난 인자 말파 내려와 난 싸워둘 생각 추호도 없어 나도 난 싸워둘 생각 추호도 없어 갔어 와드좋아 와드좋아 하나 더 밀어 그거 더 밀어 폭탑 방패 사라지기 전에 꿀 빨아 마지막 이거 밀고 가자 descontest 바위 왔어 어 죽을거 같애 라인 크라인 나한테 궁 박았어 하지만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modifications 이거는 우리가 아니랬어 아니랬어 아니 랬어 와드가 이렇게 환한데 왔어 어떻게 왔지? 안받나보다 와드 비꺼 방심했어 미안 미안 내가 봐야지 아니야 아니야 나도 봤어야 돼 그건 그래 그것도 맞아 그러면 팀원 입장에는 힘 빠져 분명히 백핑을 찍었는데 죽었어 이미 불찰이야 어 퀸 조진 아 나이스 죽은 거야 근데 탑 CS 차이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 나 밀려 맞아 탑만 없어 말파를 어떻게 막지 올 레이디가 말파는 못 막아 내가 말파한테 말파는 안줘야 돼 어 쟤드? 궁궐이 안줘야 돼 와 와 와 나 딜세 미스 포춘이야 럭키 가이 구다이 구다이 알고보니까 여자였어 공격적으로 봐봐 좋아 어 와드 너무 좋아 말파 딜이야 말파 딜이야 오 저런 와드면 죽을 수가 없지 나이스 뭐지? 너무 예측했어 아니 왜 이번엔 안 움직일까? 아 아 너무 안 움직일까? 아니 왜 이번엔 안 움직일까? 상대가 한 수위였어 심리전에서 이겼어 아 그동안 계속 움직이던데 네펙인가? 네마리 나이스 오오 전용 두개? 오브젝트 다 쳐먹어? 다 쳐먹어 뗄땐 또 움직여 죽겠어 궁 박았어 죽었어 오브젝트 안해도 됐네 오 나이스 나이스 나 전멸 허스로 썼어 허스로 썼어? 괜찮아 다음부터 잘 쓴다 지금 바텀이 차이가 쪼.. 왜 차이가 떨어졌어 아 차이가 떨어졌어? 그러지마 다시 올려 유리멘탈이야 내가 방탄유리로 만들어줬는데 좋아 루시안이 훅 들어오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게 우리가 그 바위가 오니까 훅 들어오니까 와도 없으면 좀 살았어야 되는데 오 오 땡겨지고 땡겨지면 대가리 쪼개지죠 쪼개졌는데 흠흠 나이스 복수해줬어 이러면 쟤도 또 다시 하고 싶어지지 인간의 심리상 응 너 혼자야 거기 좀 위험해 조심할게 조심할라 그랬는데 죽었어 이미 와드를 박는 말파가 보인 순간 난 갈 수가 없었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제 미드가서 죽네 파밍해야겠다 아직 할만해 충분히 할만해 조합이 조금 안좋긴 한데 말파가 보인다 말파 공없다 아이스 데드 보여주나 올라프 보여주나 어 또 들어왔어 미친 사망 이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건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이거는 나쁘진 않지만 약간 이런 거 같아 한 9대1 정도로 분리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어 포기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건 맞아 넌 용기 있는 사람이니? 근데 이상하게 바텀은 공격을 안 당하지? 9대수인데 바텀 아 왜냐면 바텀이 솔직히 바위가 좀 많이 왔어 우리가 처음에 좀 라인전 밀리고 했다가 다시 솔키를 땄잖아 근데 아이가 좀 많이 와졌어 그래서 저쪽도 할 말이 없어 바텀이 핫플레이스야 바텀이 9대수인데 왜 저렇게 싸우지? 소라카 얄밉게 핑하 딴 데다 박아가지고 못 때리겠네 소라카 얄밉게 핑하 딴 데다 박아가지고 못 때리겠네 내가 타올을 한 대만 치면 죽겠지 그는 또 죽었어 탑에 3명이야 오 뭐야 아이씨 아이 감사합니다 잘łada 정서야 어? 혹시 너 찬성 눌렀니? 아니 나 아직 안 눌렀어 안 눌렀어 나도 안 눌렀어 동주랑 병건이 초딩주 어 나 그랬으면 좋겠다 손등학생으로 돌아가고 드디어 발견해버렸어 우리의 포텐셜을 정수야 참을거야? 난 안참지 난 못참지 이거 나 딜 세거든 이게 앞라인에서 말파군받고 죽지만 않으면 말 끝나기가 무서워 뒤에 난 저 우리 진영에서 왜 쟤네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병건아 해보니까 느끼지 충분히 오늘 가능하겠지 빠른 시간에 충분히 오늘 가능하겠지 빠른 시간에 어... 못할 건 아냐 응 아니 못할 건 아냐가 아냐 충분히 가능해 낫배드가 아냐 그레이트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게 있어 응 나는 원딜이 주 포지션이야 나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뒤져 임마 궁이 너무 이쁘다 여러분 저도 괜찮은데 왜 여러분이 퀸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 싸우고 있어? 채팅창에서 왜? 아 패드인트에서? 난 봤어 나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난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쓴거야 좋아 어떻게? 키를 만들어내므로써 긍정적으로 쓴거야 이거 우리 퀸 시간이 다 됐어 쟤 중학생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초등학생이라 그러는데 어 뭐야 20분 지났는데 왜 안나가 나갔어 이거 우리가 이기기 힘들어 쟤는 템을 또 다 팔았네 아 오케이 이런 난관을 극복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여기도 손푼다고 생각해 원래 첫 스텝하는 연습게임인거 알지? 종수야 몰랐어? 종수야 그만 편해지자 병건아 내가 왔어 속 빼기 찍혔지만 난 살았어 여기가 더 위험한거 같아서 안 돌아갔어 난 오케이 오케이 근데 병건아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 탈주한 퀸은 귀찮더라도 꼭 신고해야 돼 누구 탈주했지? 퀸 중간에 나갔어 그래야 다시는 저런 녀석들이 활기를 치지 못하게 돼 명품 리더십죠 좋았어 리더십이 명품이었어 근데 준게 내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신고해 독설도 했어 한번 먹어봐라 패드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패드립했어? 응 나 못봤어 자 우리 이제 쳐야돼? 억장이 무너지는 참혹한 심정 아 얘기쓰지마 살펴 주십시오 왜 너의 예술혼을 거기다 불태우는데 딱 5분 쉬어 이렇게 해야 컨디션이 좋아 오케이 그럼 6시 16분에 돌아올게 그리고 이기고 지고 했잖아 3점 이득 봤어 나 원래 2점이었는데 5점 됐어 어 이렇게 열 번 잠깐만 몇 번 해야 되냐 오케이 제드는 그냥 템만 팔았는데 애초에 나가가지고 판거 같아 이따가 16분 해봅시다 응 알았어 33판하면 99점 돼 놀랍게도 놀랍게도 못해 그렇게 이기고 지고만 해도 이득이야 두판에 3점이니까 20판에 3 30점 60판에 90점 한 70판 하면 이기 그냥 이기고 지고 반복만 해도 올라가 놀랍게도 진영 이렇게 저는 3시 3주 1 first 2 저 2 2 3 1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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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야. 종수 어디갔어? 여기서 뉴 전주비빔밥 하나 먹고요. 미션 감사합니다. 미션 감사합니다. 무지개떡 눕혀놨어요 제가. 계속 서있어서. 종수 어디갔지? 네오 전주비빔밥. 네오! 침착맨님 오셨어요? 종수씨. 네. 이제 깨달은게 있죠? 뭐죠? 바드가 선녀였다는거. 그런거 있어요. 제가 원딜을 해도 침착맨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내가 원딜을 하지 말라는 어필을 하는거 같다. 그래서 제가 포지션을 바꿔보는건 어떨까요? 바꿀거요? 그냥 하자 한판만 더. 한판만 더 해. 삼세번. 같이 라인쓰는게 재밌네. 같이 라인쓰는게 재밌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음. 그게 맞지. 지지고 볶아 하더라도. 그렇지 그렇지. 지옥끼리 지지고 볶아야지. 맞아 맞아. 이런것도 있는거 같아. 우리가 바텀전을 일방적으로 저터지진 않았어. 밀리긴 밀렸지만 반격을 했어. 아 맞아. 도움 안받고. 그렇지. 10대0이 아니었어. 그게 임팩트가 커가지고 정치를 처음에 안당했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그거를 따놨어. 응. 그건 맞지. 그러면 이번에는 레오나 오 필살기 꺼내 들었네. 아 그냥 올려놓은거야. 너 안심시키려고. 그렇다면 성공했어. 너 심적으로 좀 그.. 세워해주려고. 그렇다면 성공했어. 국민학생도요. 국민학생이래. 아 지금. 5필첨지지가 문제가 생겼나봐.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마. 의존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애쉬. 애쉬 무난하죠. 지금 이니시에이터 근데 레오네가 있어서 애쉬도 좋고. 애쉬? 애쉬하면 또 브라움이 또 장착되어 있지. 어? 징크스 괜찮을까? 징크스는 좀 개인적으로 좀 꼴 베기 싫어해 내가. 아 그래? 근데 레오나가 들어갔는데 그 아래 그 아닥닥닥닥. 그치 그치. 그 딱딱이 질에 잘 깔면은 좋아. 나 징크스가 사실 좀 제일 자신있는 애 중에 하나거든. 아 그래? 라인전이 너무 약해서 얘는 라인전이 그냥 받아먹어. 아우 목소리. 어 나 스킨 되게 많다. 치파워 어때? 불꽃놀이 징크스. 아니면 사랑의 추적자 징크스. 프로젝트 징크스. 이거 이거. 어 모로가나? 모로가나. 또 재생의 바람이죠. 당돌아 네일 풍부에. 하지만. 근데 징크스가. 집공 드나요? 기발이지. 기발이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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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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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에게 다 맞출 수 있어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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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찍어버려야지 그냥 레오나 좀 그 그분 담지 않았어? 수영장 레오나 그 헤이지니 헤이지니님 헤이지니님이 누군지 몰라 이름 들어봤는데 그러면 나는 불이고 너는 물이네 케리언니 케리언니 아 케리언니 응 케리언니 느낌있죠 흠흠 물 불 켄앤요네 아리 아리 모르가나 모르가나 아 모르가나 이쁘다 음 뭔가 되게 고흑적으로 생겼는데 그러게 만지 옷이네 만지 옷 검은색 흰색 양쪽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모르면서 웃는거 같은데 그거 그거 아니야? 크로우즈 그쪽? 상당 폭력만화 거기 나오는거? 종수야 거기 만지제국 나오는데 종수야 여우 한마리가 보일거야 여우 한마리가 보일거야 자 가자 나야나 나야나 간다 간다 이거는 킬 따고 시작해야 돼 맞아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전판 우리가 인벨을 당하고 시작했네 울라퍼가 죽었어 1 빠졌고 소환사 스펠이 차이가 났네 미니언 상상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자 뚝심있게 가 부시를 잡았다면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 좋아 잘 받네 잘 받아 상대 스펠 제 스펠 빠졌어? 스펠? 아니 안빠졌어 안빠졌어 그럼 너만 탈칫 빠진거네 가요 가이 좋아 오히려 좋아 오케이 핸디 핸디 쓴맛 봤잖아 쓴맛 봤어 씁쓸해 약간 그 비행기 게임에서 폭탄이 있으면 방심하다 죽는데 폭탄 다 써버리면 집중해서 피하는 그런 느낌이지 동의해? 동의해 저쪽은 저쪽은 저쪽 리쉬를 해주고 있고 오 보셨어 오 맞아도돼 맞아도돼 소속기 없어 너무 많이 맞았어 징크스 왜 이렇게 사거리가 짧아진 느낌이지? 캡틀하다 그래서 그런가? 하지만 기발이야 이럴 줄 알고 기발이야 라인저 죽네 약해 쟤네 2렙이야 마지막에 부터 집중할게 연방자 어 자꾸 짤짤이 나 열받게 니가 피할 줄 몰랐어 응 흐흫 자 오케이 이거는 내 탓이야 응 어쩔 수 없어 응 근데 어떻게 모르가마 속박을 3렙도 재기 전에 3번을 맞냐 치 원래 CS 먹어야되서 좀 어쩔 수 없는게 있어 그치 그치 아 짧아 오케이 나도 집 갔다올게 아하 오케이 일부러 그런건 아니야 흠 흠 흠 흠 지금 1스팅 1패야 흠 흠 흠 강해 흠 흠 어 우리 요네 느낌 있어 요네 사기지 흠 응 쫓더라고 흠 흠 정권아 너 설마 아니야 응 왜 왜왜왜 저 빠지면 아 뭐야 저렇게 막 날리는거에 난 맞았던거야? 응 부끄럽네 자 빠져 이제 빠지네 오케이 오케이 슈 치Q가 저뭉 tall 서르에utch orum ático Bon 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흠 1948 dividends 굉장히 안좋아 그때 수의 컴백 요네 다시 결 진행 방해가 되지 않아 전혀 로밍을 가도 돼 한타 때 나의 위력을 보여줄게 한타 포지션 천천히 가죠 이거 진짜 전혀 중요한 거 아니야 나 한타형 원딜러야 천천히 하면 돼 교전을 좀 약간 사리면서 CS만 받아먹읍시다 이런 게 있어 잘하다가 라인전 다 잘하다가 자기 잘 컸다고 한타 때 던지는 사람과 아 또 그런 게 있지 그치 라인전을 좀 말렸지만 꾸준히 성장하면서 한타 때 활약하는 사람 모크는 그걸 못해 나대지 못해 모크는 오히려 좋아 그렇지 오히려 좋아 빠져 빠져 알아서 밀어줄 때까지 기다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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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먹어 이렇게 아 저런 거 좋아 근데 미는 라인이네 미드 한 번 갔다 올까 네 갔다 오자 갔다 오자 줄 건 줘 그리고 고무적으로 방금 자크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았어 고른 건 안다 미드 한 번 가자 비제이 형님들 힘내래 어 여기 지나가면 위험한데 봤어 니가 아깠어 하하하하 빠져 어 이쪽으로 지나가 지나가 괜찮아 상대가 상대가 라인 민다 못 참아 못 참아 아니 참아 참아 라인 미니까 천천히 갑시다 아 아 저기 블랙 시드가 끝난 줄 알고 우리 랩이 너무 떨어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럴 수 있어 천천히 가 알면서도 죽었어 천천히 가 그럴 수 있어 난 참 괴로웠어 죽을 거 같아 이건 못 참잖아 이건 못 참잖아 징크스가 내가 안 하는 동안 너프가 된 거 같기도 해 징크스 너프가 좀 커 징크스 너프가 좀 있었던 거 같아 좋아 야 괜찮아 나는 멘탈이 튼튼해 어 자크가 노리고 있다 보여줘 엄마 올 수밖에 없지 올 수밖에 없어 올 수밖에 없어 어 안 와 왜 안 오지 징크 갔다 와 다녀와 나 사리고 있을게 이거 왠지 낫에다가 숨어있는 애들한테 죽을게 아니야 깠어 그러면 밀고지 밀고지 와 CS 진짜 뭐 밀냐 어쩔 수 없어 많이 죽어서 어쩔 수 없어 그건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돼 흠 대포는 뭐 나 아직 6렙도 못 찍었어 나 조졌다 라인도 망했다 나이스 조안 연애삼아 밀어놔 나 6렙 나 육렙 야 바텀은 힘들어 힘들어 차라리 내가 따옥 끼고 먹고 니가 로밍을 다니는 걸 썼어 로밍 갈 만한 데가 없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니가 판단해 니가 여기 있어도 내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할걸 아예 그냥 비난해버리네 와 뭘 안나왔어 1퀴야 난 이제 갱인데 아무것도 못하네 저 용죽에 용죽 아 바텀 똥이 흘러간다 요네 짜증나겠는데 좀 그러겠는데 나 이거 기생찌개가 나 이거 기생찌개가 나 이거 기생찌개가 야 안된다 으흠 이러면 이번판은 조진거 같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부르는데 못본척해 대답하지마 가만있어 우리 찾으러 아프리카로 갈수도 있어 BJ라고 계속 지워 우리는 바텀에서 6대스 하하하하 어 좋아좋아 어 자크 나이스 나이스 좋아 고무적이야 고무적이야 이거 그거 좋은 방법이 있어 뭐지 오히려 좋아 해방되고 있어 맞아 타워가 부서지면 해방돼 대방될 수 있어 근데 최대한 포부를 느껴주는 것도 괜찮아 나 올라갈게 어 올라가 나는 그냥 아예 안죽고만 있을게 내 생각엔 참다 참다 튀어나올듯 여기서 안 나오네 지금 마지막 네 오케이 무시한 궁 빠지 나이스 안 죽었으면 됐어 안 죽었으면 됐어 안 죽었으면 됐어 파워 중단을 생각해 오 템피라이구나 레벨차이랑 너무나 노르가나 바텀 여기 흠 바텀 내려가 봄 나 빠지사였지 너 포사였지 응 포사였어 흠흠 그냥 오는거 받아먹어 아 이게 니가 로맥을 다니면 니가 또 레벨이나 되겠지 아직 안될텐데 아트록스한테 탑에 아래 간타 대포 시도는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요런거라도 해야 차분하게 하면 할 수 있을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원딜 차이가 좀 많이 크긴 한데 그 말은 원딜 빼고는 차이가 없다는 뜻이야 맞어 오히려 좋아 정확해 정확해 뚜뚜뚜 뭐 여기 사람 있어 알이 있어 조심해 아직도 있어 뭐 하루종일 있네 쟤는 에코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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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체력이면 막 다 죽일수도 있어 아리 지금 나한테 눈독 들였어 오우 살았으마 보여줘 요네 보여줘 요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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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 그 잘해요 개잘해 키워먹어 키워먹어 오케이 그럼 나는 키워먹어 나는 키우는걸 맡을게 먹는거는 다른사람들에게 맡기자 바텀 미드로와 오케이 나는 키우는걸 맡겼어 이거는 전령 케넨 미드에서 망하자 케넨도 망하고 요네만 흥했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네 바텀 스노우불이 길러간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 이번 판은 변건아 내 탓이야 아직 몰라 벌레도 죽었어 난 죽었어 한번만 더 해봐 한번만 구도가 나쁘지 않았는데 자크가 시작을 내가 거기서 매혹을 맞았어 징크스가 좀 높아 됐네 징크스가 못쓸 정도다 못쓸 정도네 징크스는 인정이지 어? 에코 싸워? 싸워? 싸우면 안 돼 나 지금 개 약한대 진짜 나는 미니언인데 나 지금 퍼미니언보다 약한대 퍼미니언은 탱이라도 되지 퍼미니언은 탱이라도 되지 퍼미니언 우리 켄은 바텀이야 나 나 미드 맞을게 켄은 테리 있네 직갔다 가겠다 하하 나 진짜 슈퍼 민현보다 약해 미니언이랑 1대의 저 계속 풀템이야 드디어 1코어 나왔어 자 용 아직까지 3용이야 나이스 좋아 어 루시안이 저 용을 먹고 있어가지고 어 어 끌려갔어 아 다 벗어났는데 너무 세다 너무 세 내가 너무 약해 근데 이런건 있어 일단 변건아 미안해 왜 미안해 왜 민망해 왜 민망해 나도 휴먼이야 그래? 수치심 없는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나만 잘했으면 충분히 이겼을거 같은데 와 요네 돌아와서 죽었어 돌아와서 아 진짜 나는 움직일수도 없어 더 놀라운거 뭔줄 알아? 뭔데? 내가 너보다 레벨이 높아 나 혼자 라인만 하던데 왜냐면 방금 내가 랩업을 했어 내가 아 그러네 어 근데 이로써 우리 한가지 얻은게 있어 우리 지금 마라톤을 하는중이잖아 앞으로 긴 싸움이야 아니 긴 싸움이야 어? 긴 싸움이야 여기서 막 1위 1비하는거? 좋지 않아 아니야 나는 여기서 깨달은게 있어 이번에 너와의 북벌중엔 원딜을 안할거야 그거를 어저께 니가 정리하면서 말했어 아 그랬어? 단단한걸 하고 하하하 근데 인간은 망각의 동기야 내가 그걸 잊고있었어 하루살이 근데 개이득이야 나는 왜냐? 5포인트밖에 안깎였어 5포인트밖에 안깎였어 이득이야 그 5포인트로 너 원래 3포인트였잖아 5포인트 우리는 그 포인트로 큰걸 깨달았어 지금 여기서 지고가는거 나쁘잖아 나쁘잖아 자 난 이제 포지션 변경을 하겠어 정글과 근데 그거는 잘 생각해 뭐 정글을 했을때 더이상 핑계 낼 수 없다는거 이렇게 얘기할게 하하하하 내가 정글을 잡았다 나는 뮤트 5를 할거야 좋아 라이너들의 징징거림 내 귓구녕에 넣고싶지 않아 좋아 오로지 니 말만 듣고 정글은 또 좀 하여 정글은 또 지금 침착맨님 채팅창 보였어요 철면수심에 어디까지 취해질 수 있나 아 채팅창 어떻게 봐요 침착맨님 채팅창 보였어요 네 방송을 보고있는데 두개를 뛰어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면 해 5피점 지지 보다가 아직 추함은 시작도 안했다 라는거 아 이제부터 침착맨님 왜 혼자 뭘 먹어요 자꾸 체력전이에요 이거 나한테도 먹으라고 얘기해줘죠 하 한입 하세요 침착맨님 나도 사먹을 순 있는데 아니 그 혼자 이렇게 몰래몰래 먹으면 아 죄송합니다 아 참 섭섭하네 코 한쪽도 나눠 먹어야지 먹는거에 민감한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쵸 이게 또 치사해지죠 또 먹는걸로 또 아 먹는건 안되요 베인 선핑 하시고 전 베인 자신이 딴 뜻이에요 오히려 좋아 자신이 딴 뜻이에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일단 그리고 제가 정글로 침착맨님과 함께 할 순 없지만 응 바텀 자주 갑니다 베인과 케이틀린 오히려 좋아 케이틀린 요즘에 유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핑을 박았다는건 뭐다? 자신이 다 있다 애초에 나를 카운트 치시는건 손싸움 밖에 없다 손싸움 밖에 없다 마이를 한다고? 좀 밀더 지 File 이정도 되는 선핑 박는 베인은 케이틀린의 평타도 굶기를 피할 수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Durham 총쏴 때 굴러서 사라지기 사거리로.. 사거리를 통한 견제도 구르기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선픽을 한다 제드 마이.. 저 기가 막힌 챔프 떠올랐습니다 저런 류의 챔프를 선픽 박으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뼈에 사무시게 알게 될게요 구른다.. 뭐지? 신드라 그건가? 서포트인가? 잠깐만 서포트는 들어갔어 아니 왜 날아갈 때는 노티를 안 했어요 네? 왜 날아갈 때는 노티를 안 했어요? 아.. 뭐인지 모르겠네 오슈멘 마이는 람머스에 물리면 진짜 행복해서 미치라 그래요 아 진짜네? 힘들하네? 완전 카운터 맞은 거야 쟤네 아 이거는 탈진 가야겠는데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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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터가 신드라이기 때문에 올 AD다 거의 올 AD가 진비 없다 올 AD가 아니다 고정됨이 좀 있다 고정됨이 조금은 있다 신드라 기술을 잘 모르는데 당구공 만들기 당구공 밀기 당구공 들고 던지기 그렇지 그렇지 당구글로 내려찍기 당구공 무한투척 당구공 밀기에서 스턴이 걸리나? 밀기에서 걸리지 그리고 당구공 던지기 던지기는 슬로우? 아.. 던지기 그러니까 들어서 찍는 거는 슬로우 그 만드는 건 데미지만 만드는 건 데미지만 만드는 건 데미지만 그리고 궁극기는 당구공 대방출 깔려있는 거랑 새로 만드는 거 3개 정도가 나가 정확해 부른다 아.. 짓내기여 뒤뚱뒤뚱 아니 왜냐면 나 할 때 있었어요 신드라가 최근에 했네 근데 혹시 아니 나 시즌2때 나 시즌2때 나왔어 신드라 아 그렇게 빨리 나왔어? 되게 쟤는 되게 최신 챔프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스킬이 바뀌었나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네 안 바뀌었어 똑같애겠네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누가 여기 아니 근데 얘는 마법공항을 안 봤는데 왜 이렇게 이펙트가 없냐? 되게 비싼 건데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이거 집 갔다 올게 난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겠어 좋아 좋아 저런 녀석들은 예언자의 렌즈가 답이었어 과거부터 아 내가 정글을 하면 나는 스타일이 그래 뭐 갱을 갈 때도 가지만 일단 어 레벨업을 위주로 가 그렇지 근데 람머스는 조금 갱을 좀 적극적으로 가는 편이지 그렇지 암흑의 인장 베이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귀여운거 제드가 저기서 울네 와드 와드 가져간 아 죽여버릴까 저거 어디갔어 몰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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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레벨 아 신드라 같지 신드라 서포트를 못 봐가지고 저거 처음 봤다 정국은아 신드라 여기 또 올 거 같아 거기 없지 그래 거기 없지 여기 또 왔어 여기 신드라 전멸 빠졌기 때문에 내가 A 내가 A신 걸 놓치겠네 좋아 그런 거 좋아 아 내가 때린다 야 신드라 풀까지 썼어 아 아 진짜 개얼밖이 아니야 신드라 노플 근데 베인은 왜 죽었어 전멸소에서 타워로 돌진했어 망했는데 이거 신드라 또 온다 신드라 또 온다 내가 커버할게 내가 1레벨 W가 조졌다 이거 다 망가졌어 신드라 하나에 조졌다 뭐 블루도 털렸을 거 같은데 그치 내가 먹으러 아까 내가 양보하다가 못 먹었어 못 먹었어 여기 또 1L랑 마이 조졌네? 조졌네 이게 뉴메타라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못했다 안전됐어 상대가 매우 적극적이야 하지만 풀어가면 가면 갈수록 저저저 All AD를 할만해 할만해 직간에 All AD 상대 All AD 우린 마오카이와 람머스 모티드 있다 그렇다 킥만 해 킥만 해 멘탈만 챙기면 돼 항상 문제는 멘탈이야 상대도 한번 덜 때가 됐어 전등 에일 도란방패 같구나 처음에 도란방패 같구나 아 봤던 건 나도 갈라고 그랬어 난 죽었어 하지만 불을 잡았어 괜찮아 괜찮아 마오카이가 좀 약간 불쾌해져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베인 신났어 지금 신드라는 와드를 박을 생각을 하네 좋아 저런 서포터는 초반에 이득을 좀 보더라도 나중에 팀원 힘들어져 직관에 어디 갱 갈라도 갱 갖다가 죽을 것 같아 라마스는 수색 동선 돌아야 돼 근데 마이도 뭐 그렇게 잘 큰 건 아니야 맞아 비슷한데 정글 비슷하다고 치고 탑이 조졌네 마오카이가 조졌고 미드 힘들고 바텀이 흥했구나 아 미드를 가지고 싶은데 죽을 것 같은데 가주면 될 것 같은데 탑 가지마 탑 가면 둘 다 죽어 다이 아 CS만 섭취 5렙은 찍고 뭘 돌아다야될 거 아니야 안 보여 2렙 본 만 오세요 무조건 있고 믿어볼까? 믿고 싶다 이거 봇이 왜냐면 우리가 흥해가지고 오면타 오차 어디가요? 어디가? 쟤 어떻게 하지? 금방 잡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늦게 잡았어 몰아내 몰아 베이가 집 갈 때까지 시간 몰아줘 마이 안 따라가? 마이 알파 긁으면 베이가 집까지 따라가면 좋은데 그러면 그냥 킬 좋은데 우리의 유쾌한 희망사항 저걸 때린다고? 빠져 빠져 강타 없어 하지만 베이가가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이득 이러면 이득 이득이죠 홀렬 맨 빠져 빠져 나이스 완전 이득 왜 얼쩡거리지? 왜 얼쩡거리지?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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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봇을 갔을 때 깔끔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뭔가 좀 더러웠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바텀건 근데 이거 진짜로 후판 가면은 상태가 흠흠 5레이드야 마법의 단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10디 쉬워 좋아 다 아 포커싱 갈렸다 아 죽겠는데 이거? 아 딜포터 하면 딜포터 먼저 치는게 맞아요? 아 아 야 이거 탑탑 밀리는데? 오케이 타워치켰어 아 까비 아 도발 걸었는데 이씨 힐트 한다고? 이걸? 이거 누가 있는데 아 이거 봐주네 감수성 있네 아니 아 아니 아 아 조진듯 난리 났어? 망라인 가지마세요 바텀만 가 진짜 바텀만 가 나 이제 귀 막고 바텀만 가 아 그래도 7레비야 후반이 있어 우리 애기 후반이 있어 우리 애기 후반이 있어 경건 경건아 직선으로 한번 어 핀도 올라왔네 어 가자 날 보이지 여기 어 마이도 온다 이럴 것 같아 탈탈탈탈 탈탈탈탈 다 와 다 했어 트리틸틸 하여간 베인을 봐주면서 들어가야되나? 아니야 이거는 상대가 이레리 틸타서 근데 내가 케이틀린을 물고 시작했는데 근데 와드도 막았고 치기가 힘들었나? 베인이 이레리 안왔으면 잡는데 이레리 틸타는 순간 빠졌어 이게 케틀 잡아도 이레리 9킬이야 마오카이가 다 젖었네 고릴라더 빠지네 자 이거 30분 게임가면 이겨 어차피 한판 더하면 시간 더 많이 소모되니까 개이득이야 오히려 이득이야 미든을 출발도 안해 하하 아직 실패 아니야 이거 먹자 우리 베이가 키워 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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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안아 주변에 뭐가 있네 욕때린다 욕먹는다 욕먹어 나 강타 10초 욕먹 미카 이거는 여기선 시작이 좋았는데 어 그니까 좋았는데 뭔가 마무리가 안됐어 마이가 진짜 실패로 계속 살아나갔어 여기서 하나 따고 들어갔고 어 서 죽었다 우리들이 그냥 괴물이네 아 이게 킬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딜러들이 내가 킬을 못 먹어 가자 가자 KT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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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안가? 말어 이젠 가지마 가지마? 끝까지 가면 안돼? 나 와버렸어 나도 모르게 반성이야 얘 어쩔 수 없어 방금 거 짙은 한숨이었어 진심에서 나오는 한숨 괜찮아 한숨 칠 수 있어 근데 병건아 응? 응 니가 지금 실버 2였나? 응 이제 만날 것 같아 곧 만나 여기서 긍정적인거 하나 알려줄까? 너 여기서 져도 강등 안돼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을거야 너라면 할 수 있을거야 너라면 할 수 있을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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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라도 키를 멍게 중요해 와 마이 마이 뭐해? 아 밟았구나 밟았어 밟았어 잡아 마이 못잡아? 마이 못잡아 마이를 계속 7필로 남겨 7필로 남겨 가갑을 올리면 모르는데 가갑을 올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도 나도 내심 이번판은 느꼈어 뭐? 조졌다 하하하 하하하 이번판은 힘들다 힘들 수도 있다 처음에 신드라가 내 레드를 접했는 순간 속상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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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뭐다? 상대는 올 에이스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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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까지 줘 용까지 줘 줄 건 다 줘 어차피 용 1대1 교환이야 지금 그렇게 큰 2대1 2대1 1회 레이드 난 도망갔어 아오카이가 죽겠지 가면 같이 죽겠지 2대1도 안 돼 너의 숭고한 희생 2판 끝나면 있겠다 베인만 지켜야겠다 베인만 지켜 D도 돌아볼까 어차피 못 막아 용 먹으러 갔네 이렐리아 한번 따야돼 잡자 너무 깊숙해 시간 방지게 어디갔어 도망갔어 눈치도 빨라 이렇게 흥하면 눈치 눈치가 없어지는데 보통 그니까 왜 눈치가 있지 누가 있으라고 했지 구른다 어어어어 어어 빠져 이렐리아 다시 나타났어 와 다시 왔어 미친 정권아 너 항복 눌렀어? 나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어떻게 눌러 그렇지 너는 이 새끼 아까 내 레드가 다 장난질을 쳐 먹는 걸로 바론 먹었어 어차피 어차피 줬어야 할 바론이야 맞아맞아 지금 공격해야돼 아 다 모자 있네 오오 심장맨 안 눌렀지 안 눌렀지? 난 안 눌렀지 오 킹룸썸 이거 진짜 오레이지? 이래는 안 돌아서 캡틀도 안 도토로 갔어 도토로 갔어 이렐리 싸가지 없는 살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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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인그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 말이 없어졌어 이때가 제일 제일 무서운 상황이야 아 근데 나는 베일 의 저 말에 너무 공감해 그냥 넘어갈 사람 넘어가자는 좋은데 보여줘야 돼 아쉽다 왜 아쉬워 아 끌었으면 스킬 세탁?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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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세탁? 아 좋냐 괜찮아 여기서 강등당했다는 얘기만 하지마 아니 이거 내가 잘못한게 처음에 베인 죽었을 때 했지 내가 킬 주려고 안 때렸어 막타 한 대를 그래서 베인이 빨려 들어왔어 아 킬 주려고? 왜냐하면 점멸이 빠져가지고 케이틀린이 탈진 걸고 그냥 패니까 거기서부터 굴러갔어 아니 왜냐면 내가 양보를 왜 했냐면 옛날에 내가 5킬을 먹은 적이 있어 괜찮아 근데 어차피 내가 내가 영 그 라인전에서 어차피 이긴거니까 보너스라고 생각하잖아 어 그게 아니었어 병건아 내가 놀라운거 알려줄까? 어 우리팀 딜량 1위가 나야 라마스였어 이게 어떻게 되는거지? 어? 나 실버 3됐어 거짓말 아줌마 아 진짜로 아아 나도 보고 있어 아니 어떻게 0점이 되자마자 한판지니까 실버 3이 돼? MMR이 처참했어 병건아 이럴 시간 없어 빨리 키돌려 지금 우리가 너무 의욕이 떨어졌어 들어와 아니 쉬어야 돼 뭘 쉬어 시기는 그렇게 하면은 컨디션이 조절이 안돼 너는 지금 편항을 너무 나태하게 하고 있어 그건 편항이 아니야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저면 그게 편항이야? 그게 따요니의 주장이었어 옛날에 근데 두판하고 한 번 쉬고 하니까 컨디션이 돌아와가지고 성적이 좋아 결국 따요니랑 성공 못했잖아 너는 발언권이 없어 하하하하 내가 분명히 첫 걸음부터 바짝 그 짚신 부여매고 가야된다고 했어 안했어 근데 나도 할 말은 있어 해볼까? 어 해봐 처음에 신드라가 너무했어 너무했어 그건 맞아 나 솔직히 거기서 방송 아니었으면 욕했어 근데 우린 성장했어 왜냐? 이제 앞으로 신드라가 나오면 그걸 경계를 해 내가 앞에 가서 봐주는 판단할 수 있어 더 솔직히 얘기하면 난 거기서 바텀이 딸 줄 알았는데 베인이 다이버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거든 눈으로 응 그 순간 확신했어 이 판은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뺏겼어 아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돼 쉴 거야? 5분 쉬었다가 그럼 3분만 쉬어 3분 쉬었다가 3분? 18분? 이렇게 그니까 나나변건이가 여기서 캐리할 만큼 잘하는 게 아닌데 너무 그냥 편하게 이기면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빡세게 해야 될 거 같아 그쵸 그쵸 막 우리가 막 다이아 플랜인데 여기서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현지인들이 너무 여유를 부렸어 이거 빡세게 해야 될 거 같아 빡세게 그 대회처럼 오더하면 오더는 안 되겠다 대회처럼 할게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침착맨이 실버 3으로 강등 당했다는 거 나는 이건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어 이러면 최소한 네 판이 더 늘어나거든요 세 판 네 판 조졌어요 아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채팅 참 족같이 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참 롤 할때마다 빡치게 만드네요 아니 화가 안나는데 저런 사람들이 있네요 다이렁 흡 흡 흡 잎 흡 흡 17분 1분 남았습니다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아이 고맙습니다 아냐아냐아냐 잘할수있어 화가 안났냐구요 화나 안났어 아 근데 짜증이 났어 짜증과 화는 다르죠 짜증은 그냥 짜증나는거고 하는거 하는거 아 안힘들어요 뭐 종수야 응 원디래 그냥 아니 왜냐면은 허허허 니가 좀 숨을 곳이 좀 필요한거 같아 정권아 정글을 했더라면이 하나 있어야 될거 같아 아냐아냐 내가 이번에 나 지금 이때까지 너무 설렁설렁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는게 너의 실버상 강등을 보고 좀 반성하고 아니 나는 더 좋아 아 물론 내가 나도 봐야겠어 너도 변하는걸 봐야겠어 아냐아냐 내가 열심히 해도 저 터질 수도 있는데 아직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가 그건 난 모르겠고 난 이번판 파이크야 하하하하하하하 화난거 아니지 또 실버상 강등도 화난거 아니지 그건 난 모르겠고 난 파이크야 그렇게 하는거 아냐 니가 나랑 나한테 하자고 그랬어 내가 하자고 그런거 아냐 난 파이크야 나도 봐야겠어 나만 변신할 수 없어 아냐 그러지마 그게 국룰이야 너 이미 포기한거 같다 아냐아냐아냐 아니지 응 전대물 보면은 그 악당이 변하면 주인공도 변하기 마련이야 하하하하하하 서로 변신해야돼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근데 신드라는 원래 내가 봐줘야돼 근데 내가 모르니까 근데 이거 배웠잖아 티어는 떨어졌어도 실력적으로는 성장했어 성장했어 이거는 내가 안 봐준 내 탓이야 이건 진짜로 아냐아냐 내가 저거 했었어 둘 이제 밥대가 됐네 근데 변할건 변해야돼 너도 변할건 변해야돼 성장한건 성장한걸로 치고 알았어 이번판부터 달라진 날 보여줄게 넌 0점인데 왜 자꾸 안떨어져 나 0점 아닌데 아 너 0점 아니야 몇 점이야 나? 나? 나 25점인데? 오케이 뭘로 오케이 이상해 우리도 올라갈거야 니가 실버 1 다는 순간 나는 골드 3이 되어있을거야 그치 응 오해하면 안돼 응 자 우리가 볼베, 요네 파이크가 있네요 이거는 나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 어떻게 해야돼 너 파이크 할거야? 아니 나 AP하게 어 노칠도 벤이네 레오나 하면 안되는데 이거 히바나 나 진지하게 해요 나 진짜 이기적으로 한다 이제 내가 더 이기적으로 할거야 오케이 좋았어 둘 다 이기적으로 하자 그럼 이기는거야 나 진짜 이기주의로 할거야 뭐야? 아 탈익인데 마댐이 좀 음분이 센데 미드쿠그 모네? 개같은거지 정글 사일러스 에이씨 좋다 우리 조합 좋아 저쪽도 좋아 둘 다 조합 에이씨 케이스 자 미리 얘기할게 병건아 6렙 전까지 나 부르지마 아 아 시바나 시바나 아 믿고 할 수 있지 시바나 정도면 믿고 할 수 있지 진짜 이기주의인데 진짜 이기적이야 응 하지만 난 널 부를 수 있어 응 근데 난 난 저런 이기적인거 좋아 좋아 전 착한 이기주의야 좋아 사실상 이기주의가 이 정도가 이제 잘하면은 개인주의로 변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응 하지만 그 개인주의가 모여서 승리를 이끌어내는거지 거의 그니까 시바나는 님비지 님비 하하하하하하하 내 백야드는 안돼 그 그 아 그래 내 정원에 남이 들어오는건 안돼 그건 안돼 지켜줘야돼 항상 님비언니 먹물 다 내꺼야 미드가 빼먹는다 바로 미드달리 이기주의의 극한이지 이기주의야 응 숨어있세요 뚠뚠뚠뚠뚠뚠 사일러스도 초반 정글이 빠르지 않아서 충분히 할만해요 나 이기주의를 좋아해 아 지금 축제 분위기야 그리고 채팅창은 왜? 나 강등을 해서 근데 사실 나도 하하하하하 나 이걸 좋아해 오히려 왜냐면은 티어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자꾸 내가 하던 것만 하려고 그랬어 잘하는 것만 아 네가 이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를 쌓아놓는 게 더 좋다 오히려 성장한다 그거는 꼭 이번 기회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기회는 많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늘은 30판 확정이야 아 형곤아 진짜로 이번 판 해보고 다시 생각하자 빠진다 맛을 보여줬어 맛을 보여줬어 와드 박았어 돌아갈 거야 여기 상대 적진이야 싸울 거야? 싸울 거 없네 싸우지 마 빠지자고 했어 이미 난 했어 나도 했어 루시안이네 우리 편 타릭은? 아 이제 보였다 저렇게 간다 오케이 상대가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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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겁시나 겁나 겁시나 겁시나 아 아 아 루샨 느낌 있는데? 루샨 느낌 있어? 오 루샨 느낌 있어 섹시해 루샨 느낌, 루샨을licher 그럴 수 있어 아 내가 쎄 하더라고 뭔가를 네가 못한 것 같긴 한데 나는 못봤어 졸졌네, 루샨한테 졸졌네 나이스 나이스 어 느낌 있는데? 탈힙 쎄 근데, 탈힙이 맞딜이 되게 쎄 커져 죽었네 탑에? 그냥 위로 올라가지 저렇게 살았을까? 내가 할 말 안해 볼백 개잘해 내가 건들 수가 없네 이거 집중해 너 지금 집중력 잃었어 강등되고 나서 멘탈 나간 것 같아 전혀? 전혀? 그런 마인드 좋아 이대로 원래 집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와 요네 와 미친 요네 이게 요네야 우리가 이길 때는 우리 한번 이겼지 다 버스였어 하지만 이번에 증명해야 돼 나 근처에 있어 나 왔다 내가 6렙 전에 원래 쳐다도 안 보는데 지금 라인이 상대가 너무 선 넘었어 보여줘 8일이라도 8일 원래 킬 양보 안 하는데 나도 나도 그렇게 킬 양보 안 한다고 명심했는데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천성은 타고 나나봐 정수야 방금 거는 진짜 매서웠다 매서웠어 너무 이타적이었어 나답지 않았어 아 당신을 고호하게 사 참 탈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 솔킬 그리고 우리 볼베형 잘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었어 탈익이 라인은 밀라 그러네 이러면 라인 좋아 이러면 우리 원딜 듣기 좋아 좋아 와드 용챙기랑 혹시 못 먹어 여기 와드받고 왔어 으응 와드받고 왔어 와드받고 왔어 으응 와드받고 왔어 와드받고 왔어 와드받고 왔어 으응 오 어우 느낌이 써? 음 와드받 그럼 케잇힘이 3렙밖에 안됐네 왜 그러지? 이렇게 13을 18밖에 못 넘음 흐응 이어 1년밖에 안되지? 먹자 이거 먹어 오히려 좋아 난 이러면 용을 때릴거야 빨려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땄어 오히려 좋아 용 때릴게 용 도와줄게 아 좋아 이번판 무난하게 이기는 판이야 모든 라인이 흉애 좋았어 그래 이런판도 있어야지 피자 왔으니까 빨리 끝내자 저런 어필 좋아 치즈 스파게티도 시켜서 치즈 굳으면 좋대 어필 좋아 저런 어필 아주 좋아 디테일 이건 맞아 날 배고프게 만들었어 최대한 도와봄 의미가 없어 진짜 돈 내고 쓰레기 먹는 기분이야 그래서 얘가 조급하구나 무시하니 왜 조급한가 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듣다보니 나도 배가 못 빠졌어 배고픈 정도는 위험해 날카로워질 수 있어 막아야돼 그것만큼은 막아야돼 딱 이거 먹어버렸네 총원 아 나도 조급하게 돼 자 우리 바텀 쪽 어 탑 탑 탑에 사일라스 와 볼베 미쳤나봐 와 볼베 미쳤나봐 죽었어 아 되게 잘했는데 와 나이스 오 오케이 오케이 골뱅 기분 좀 풀렸어 전라인 이기니까 이길거 같애 옥잭만 챙겨 꼼꼼한 와드체크 궁 바로 떠 빨리 먹게 사일러스 바텀 600골드 줬어 나쁘지 않아 볼베가 바텀으로 왔네 아 볼베가 바텀으로 온게 아니야 볼베 궁극기를 뺏은거였어 볼베 궁극기를 뺏은거였어 볼베 궁극기 뺏은거였어 볼베 궁극기 뺏은거였어 볼베 궁극기 뺏은거였어 좋아 좋아 여어씨 우리 요네 잘해 병건아 내가 방금 무빙을 봤어 응 어마어마한 친구야 어마어마한 친구야 치즈가 굳는대 요네가 너무 좋아 요네 밴 해야되는거 같아 인정이야 탑에 핀다 제압되었습니다 하어어어억 골베 라인 빌어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왜 거기로 싸우고 있었던거지 답답하죠 케이틀이 좀 못한다 코그모가 탑 돌베가 CS 먹지 말라고 백픽을 찍고 있어 아플걸? 경험치 너무 먹고 있어 저쪽 먹으면서 하는게 아닐까? 경험치 용나올 턴이야 50초 요네 돈다 요네 돈다 라인은 라인이 다 없어 이거는 무난하게 이겼다 안 맞았네 나이스 이럴때 따봉 하나 쳐주면 탑은 기둥이 좋지 소울받는 난자 다행히 다행히 시바나 와봐 갈게 나 궁극인데 조금 남았다 다행히 왜 저기는 시바나가 있는거지? 변신했어 저 자식 저 못된 자식 이 녀석이 내가 진통 시바나야 진짜는 난데 왜 니가 더 세냐 발사 아 좋아 아 쿨 돌렸어 가짜 가짜와 시바나 가짜와 진짜 시바나 가짜와 진짜 시바나 가시지지 이것이 진짜다 진숭이 따라갈 수 없지 다행히 저 친구 배가 많이 고픈가봐 그건 인정이지 해야지 치즈는 굳은 치즈 붓는건 인정이네 요거 딱 돌고 집에 가서 템 사오고 치즈만 먹으면 되면서 움직임이 치즈만 먹으면 되면서 움직임이 루시아는 지금 정박해놓고 지금 한입 물었는데 배가 물었는데 치즈 인정해야 돼 인정할 뻔 인정해 그러네 이거 현황할때는 피자가 좀 좋은 메뉴가 될 것 같아 와아 포큐네 완전 데미지가 아 너무 너무 욕설이이 그래서 교전을 이끌어 가도 될 것 같은데 루시안이 먹으니까 와 와 요네 진짜 잘한다 난 저거 저렇게 못하겠는데 바텀 다이브 한번 갈까? 응시앗만 급한데 사일러스 한번 빨라 와 안됐어 거기 안들어갔어 보여줘 보여줘 그렇지 보여줘 보여줘 같이 죽어 잠아 볼리베어는 터널만 들고 있어 좋아 볼리베어 10장이야 10장 터널만 들고 있어 저정도는 100장까지 시켜줘 아 너무 세잖아 아 너무 세잖아 저거를 볼리베어 누가 막아? 5킬인데 사실 볼리베어가 진짜 잘한게 탑갱을 두번을 오히려 흘리고 킬을 땄어 리드가야겠다 빨리 마무리하고 속도전이야 조금이라도 체력이 남아있을 때 끝내야 돼 돌배가 죽었네 조금만 땄어 조금만 땄어 조금만 땄어 조금만 땄어 조금만 땄어 조금만 땄어 하지만 루샤는 아직도 피자 먹는 중 내가 봤을때 스파이티 먹는거 같아 안그러면 저렇게 할수 없어 치즈 굳어 치즈 굳어 사일러스가 흥했네 치즈 굳고나서 먹는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그거 꾸덕꾸덕하니 은근 맛있어 그거 먹으면 굳은 굳은 치즈 매니아들이 있음 굳은 치즈 매니아들이 있음 맞아 맞아 살 찌는 느낌 바로 들어 아 이건 다 살로 가는구나 사일러스 돈 많아 돈 많아 원래는 모렐로를 가는게 맞아 혹시 몰라 괜히 이런판 역전당하면 더해가 사일러스 한번 따야되는데 사일러스 한번 따야되는데 나 가자 나 가고 볼별이 열린다 볼별이 열린다 콩나물 어이 가짜 어 뒤에와와와와 고구모와 나 나 빼갑까 우리 편이 많기 때문에 고구모 지금 다일로 쏘지 와라와와와 너의 견제 덕분에 용을 먹을 수 있었어 왜 이렇게 세? 사일러스 아 깜짝이야 어? 이득이야 700볼이야 아 그러네 아 내가 제압굽을 줬네 괜찮아 노나 먹고 사는거지 너무 혼자만 풀라 그러면 넌 그래 요네가 수학자래 수학자가 뭔데? 야쓰오가 과학자라서 형인 요네는 근본인 수학자 아 수학 매트매릭스 타베스터 말고 타베스터 이거 미드 밀어서 끝내도 되겠다 지금 뚜뚜 어 좋아 지금 힘내고 있어 꾸덕꾸덕 스파게티 뭐지 왜 아무도 안오지 다 잡았니? 어디까지가 와 미친녀네 와 저걸 잡아서 피를 채워서 채웠어 와 미친녀네 저거 저거 눈에 죽었다고 생각했거든 나도 의심했대 어 롸콩 달달한데 불리비 불리비에 2,000 골드있다 안 맞았어 1위가 죽여야지 1위가 죽여지않아 2위가 죽여놨 1위가 죽여있다 아 아파 달았으면 돼 피가 왜 이렇게 차 저거? 사일러스가 W 스킬이 좀 차지야 와 돌아가서 스크린단 말이야 어 공격킹까지 떨어졌어 아 요네는 적에 있어 주차함 집으로 가 오케이 와 미친녀네 와 두개 따고 해시브도 안맞아 미친녀네 씨 이게 뭐야 와 미친녀네 개잘해 준네 멋있어 잡 않고 느려 요런판 달달합니다잉 14킬 됐어 요네 지금 신났어 또 암살하려다 자기 동네야 자기 동네 아 나 섰스 나 섰스 섰다 누웠스 바론 먹고 끝내기 그냥 들어가서 끝내기 그냥 나 지금 김치어 갖고 가거든 마무리하자 론의 딜 딜이 딜이 그냥 오른쪽을 그래프를 토스하겠는데 우와 축하할거다 근데 누구 안하나봐 죽는거구나 아 이번판은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라이너들이 그냥 다 털어버렸다 병건아 응 넌 난 요네에게 원래 듀오끼리는 주는거 아니야 형ute 그transM palm 자기 동네 우리 팀 뒤를 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인정해. 저거 뭐야. 나도 밥을 좀 시킬게. 밥? 어. 퀴 누르고 시켜도 돼. 얼마 안 된다. 뭐 먹지 근데? 내 햄버거 치즈도 굳었어. 전자린지 돌리면 안 돼? 다시 돌리기엔 좀 자존심 상해. 요네 있는 팀이 이기네. 어 그니까. 못할 때 개못한다고 하면 베이냐고요? 상관없어요. 못하는 거 못한다 그랬는데. 잘하는데 못한다 그랬는데. 이런. 제가 분위기 좀 밝혀드릴 수 있었는데. 종수야. 넌 든든한 거만 해? 아니? 그건 못해. 그니까. 든든할 거면. 들어가는 건 든든해야 되고. 어. 안 든든할 거면 멀리서 때려야 돼. 칼 챔프 못해. 칼로 막 쟤드 이런 거. 미신 이런 거. 아 들어가서. 동체시력으로 피하는 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손가락을 넣어줘. 저는 지금 골드 4입니다. 아 쟤도 변신시켜야 되는데. 아. 트리스타나? 어. 타? 아. 쟤네. 아. 쟤네 배날 걸. 아. 쟤네 무선데. 우리 팬이 올려놔가지고 그래. 안 했지. 그래. 아 그래. 쟤네를 잡으려면. 쟤네 센 걸 해야 되겠네. 쟤네. 야쏘. 형제대전. 야쏘. 야쏘. 야쏘는 근데 타드야. 나 뭐하지? 카소스 어때. 우리. 올 AD니까 카소스 느낌 있어. 아 가게 놔두어라. 요네 가게 놔두어라. 그치. 그리고 올 AD니까. 딜 밸런스 비. 그. 뭐야. 그 있잖아. 그치. 뭔지 알지? 어. 근데. 잘하는 베이는 카소스 궁도 구르기를 피해. 아. 그거는 어쩌소. 낙래가 떨어지는데 구르기를 피하는 건 인정이지. 어. 마이다. 젖었다. 어. 녹천이다. 오레일이네. 나 이런 생각이 들어. 저기. 같이 할 것 같아. 이거는. 나 확실히 알아. 타릭이야. 진짜. 타릭이야? 아니. 나는. 더 확실히 알아. 그렇게. 조합 맞춰주지 않아. 여긴 솔랭이야. 아. 니가. 희망의 빛이 보이시네. 내가 타릭. 왜냐면 상대가 다 AD라서. 들어오는 거야. 다. 아. 난 상대 서포트 한다고. 잠깐만. 이러면 서포트 뭐냐? 뉴뉴? 저기 다 짤 것 같은데? 뉴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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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 서포트 어? 설마 투정글? 전설에? 어 투정글 마이가 탈툰는 거 보니까 서포트일 가능성이 있어 강타 누누가 같이 로밍을 가주면서 오브젝트 다 처먹기 아 줄네 싫어 이거 베인이 혼자 끄기 그럼 카소스는 어떻게 해? 카소스는 괴로워 허허허 보기만 해도 괴로워 괴롭기 내 오브젝트 다 빼먹어서 돼지같은 놈이 저거 하지만 남는 거라도 먹어야지 언제나 배불리 먹을 순 없지 그리고 저런 애들이 재미는 보는데 나중에 우리 칼챔 애들이 잘하면 캐리 할 수 있어 전에 저런 조합을 만났는데 졌어 경건아 죄송.. 너 지금 승급전이야? 아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긴다고 계속 했는데 계속 따이고 저쪽에 이겼어 오브젝트 다 뺏기 너 왜 승급전 아니야? 너 방금 강등 당했는데 왜 승급전이 아니야? 보통 두 번 이겨야 승급전일걸? 어긴데? 싫은데 그거 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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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CC가 없잖아 탈이겠네 가보자 보기 좋다고요? 판티온 또 저기 있다 CC가 없다는 건 뭐냐 딜이 좋다는 거 같네 좋은 긍정적이야 니가 해와돼 딱 대게 딱 대게 나가지마 나가지마 잔망스럽게 나대지마 판티온 피냄새 맡고 왔어 자기도 하나 얹어 볼라고 못참지 못참아 판테이 아 판티온 실패했어 판티온 못먹었어 그거 알아? 내가 퍼블먹었어 이 게임 끝났어 끝났어 나 참고로 스턴 못맞혔나? 스턴 못맞혔나? 맞춘거 아니야? 맞춰서 베이지 움직인거 아니야? 안 맞춘거 같은데 나 가만히 있는줄 알았는데 포기하고 나 가만히 있는줄 알았는데 포기하고 내가 맞아줄테니까 괜히 또 리셋될까봐 오케이 오케이 크아 디테일해 니에니? 니에니? 뉴뉴 사라졌다 아 왔다 왔다 뒤로 돌아왔어 뉴뉴가 우리 블루와드는 녹탄 녹탄 헛걸음 오케이 봤어 다시 저쪽 다시 돌아올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러면 보통 상대 레이로 가는데 이러면 보통 상대 레이로 가는데 누누가 같이 돌고 있다 아 진짜? 자체 점프해 싸운건가? 아니면 저게 전략인가? 저런 전략이 어디 또 있나? 모두 지켜내리라 아 더불치어 더불치어 스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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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점프하면 스턴 같이 나올게요 점프해서 먹지 저거 그렇게 두고 왜 안가죠? 무난하게 가면은 무난하게 이길듯 이거 싸우... 싸우거나 아군이 캐리를 안하면 이긴 사례가 없네 아직 표본이 적어 아직 괜찮아 이거 빼앗 빠당빠라당하게 이기는 맛도 있지만 이렇게 날먹하는 판도 있어야 돼 맞아 일단 기본 체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너 다시 실버 2 만든 다음에 맞아 뉴뉴가 어디갔지? 계속 같이 다니는 거 같아 내가 원래 욕 나오자마자 먹는데 카소스로 애들 지금 욕 넘어가면 내가 봐줄게 저기 내가 봤을 때 뉴뉴가 그냥 떼서 먹는 거 같아 나 뺏긴 게 하나도 자기 편 거를 계속 따라잡음 써 귀찮게 나 서폰못함 정글 주셈 했는데 안 좋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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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먹었으면 됐지 먹었으면 됐어 먹었으면 됐어 일부러 이런 거야 타릭 있었어 그리고 상대 나갔네 누누랑 저기 전 안 해 안 하네 애초에 픽부터 약간 애매하더라고 예 안 하나도 하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류는 그냥 옆에 붙어다니네 W는 일부러 안찍는거죠? 아니 아까 4랩때 찍어야 되는데 스스로 2를 찍어가지고 1을 차이는 못찾고 1을 차이는 못찾고 1을 차이는 못찾고 3을 차이는 못찾고 2을 차이는 못찾고 3을 차이는 못찾고 3을 차이는 못찾고 아군이 당했어 놀랍게 꽁순이 아닐지도 몰라 헉 설마 우리 바텀 잘 컸잖아 어 포탑골즈 다 뜯어먹긴 했는데 그럼 됐어 저거는 이들이 저 가라지기지 형제 싸움에 끼지 말라고 좋아 형제 싸움에 끼지 말라고? 그러면 안 보이는 데 가서 싸우든가 확 궁 지원해줘 볼나보다 나 안 낀다 궁 안 쓴다 니가 끼지 말라 그랬다 월 나 궁 1발 장전 됐어 다음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나 궁에 있어서 어 아 어 나 죽나? 살았어 위스키 ftig 빨리 빠져나갔으면 돼. 여기서 한 대 맞고 전멸사였어. 요네가 형이야 동생이야. 요네가 형이야. 아 그래? 몇 살이 형이야? 몇 년생일걸? 몇 년생이야? 불안불안하냐 플레이가 애들이. 오케이 처형이야. 그 한숨은 뭐야? 겨우 살렸어. 나 때문에 친거 아니지? 질리네. 오케이! 처형이니까 괜찮아. 처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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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샘. 근데 베인 아까 밀라그래놓고 왜 막는거야? 충심해서 그런가? 나를 뚫고 밀어라 뭐 이런 느낌인가? 페인? 응. 이해하려고 하지마. 오케이. 아 뭔가 내가 진지하게 맘잡고 할라 그랬는데 우리 표현 너무 잘해서 버스 타니까 좀 섭섭하다. 그렇네. 이거나 먹자. 그래. 없어. 와드 자체를 안해. 청정지역이야 그냥. 알리가 없지. 와드는 도인거죠? 너누는 또 바텀에 보인다. 뉴 뉴가 한 번 더 밀면 욕심을 부리면? 안 부려. 여깄다. 공 굴린다. 슬로우 걸었어. 공 굴리는데 판테온 근처에 있어. 빠져 난 궁이 있어 내가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좋아. 킬 양보하지마. 킬 양보하지마. 사기 떨어져. 아 좋아. 같이 먹을게요. 3스타나는 별똥대로 써. 제대로 하고 있어. 3스타나는 4스타나는 3스타나는 드릴써 잘해. 자 이제 템을 일단 딜템 가. 사 هذه 아멘 Run аюсь 3스타나와 2 cin 2 типа 이 카소스 그 장난이 아냐 지금 그 현상금이 루피급이야 어 루피급이야 최악의 세대 550골드가 걸렸어 3킬했는데 왜 5... 그거지? CS를 잘 먹었어 정글링만 했거든 아무 방해 없이 이거 전력 먹고 그냥 미드로 뚜까박기 하자 이게 좋을지 왕벌레 왕벌레 먹고 왕벌레 얘도 얘가 빛나는 별인줄 알았을까 개똥벌레 닮았는데 올라간다 왕벌레 닮는다 좋아 제나가 먼저 꼈어 오케이 세타가 이겼어 마이 괴로워 마이를 어떻게 이기지? 밀쳐내기가 한 번 있었어 슥슥슥으로 진행됐을 때 밀쳐내기 뭐야 나 전력 어디갔어 안 먹고 온 거 아냐 안 먹고 왔네 아 전력 안 먹었어 오케이 이런 실수 자주 나와 이러면 안 돼 처음 봐 나 진짜로 내 롤 인생 중에 처음 봐 내가 뭐 경력이 긴 건 아니지만 경건아 그거 아니? 이런 실수 LCK에서도 나왔어 아 진짜로? 그럼 그럴 수 있어 진짜로 그럴 수 있어 LCK에서 나온 전례가 있는 거야 서로들이 하는 실수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상대편이 나가가지고 이겼네 지연해 슬로우 그냥 오면 걸리는 거야 항복 오케이 항복했어 다섯 표야 녹턴이 계속 안 하고 맞아 맞아 스카이러브는 했어 스카이러브 했어 그냥 탈출 패널 팀 알기 싫어서 움직임은 했어 그리고 이게 녹턴의 위치 왔다 갔다 왔다 심심하니까 샥샥샥샥 그럼 난 이번에 형제의 싸움을 한 야수호에게 유쾌한 팀워크를 주겠어 나는 원두 아 이제 승급전이야 나 승급전이야 병건아 여기서 이겨야 겨우 본전인 거야 그건 그래 3시간 반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그건 그래 승내야 돼 근데 녹턴에 174라는 데미지가 있었는데 뭘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눈은 리퍼라래 나 이번 판에 녹턴 얼굴도 못 봤어 아이디는 아는데 실제로 모르는 사이자 우리는 한번도 못 봤어 아 블루 먹다가 아 챔피언에게 감피했잖아 아 처음에 바텀에 한 번 왔구나 바텀 갱을 거기서 실패하고 빡쳐가지고 나갔나 보다 처음부터 하기 싫었는데 그거 실패하면서 흥이 다 사라졌어 마지막 남은 흥이 아 블루 먹다가 누누가 강타로 스틸했다는 제보가 있어 애초에 서퍼 포지션으로 저 강타 들었다는 게 개트롤이야 맞아 트롤이야 그래서 난 신고했어 아 나 할걸 청정한 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너 1승부터 시작이지? 이거 이기면 승급이지? 응 가볍게 승급 가볍게 압도적으로 이기면 승급하고 10포인트 쯤 더 주나? 아니 그런 거 없어? ㅈ 또 없어 되게 유돌이 없네 서퍼터가 강타 들면 개트롤이야 내가 한 번 들었거든 왜 들은 줄 알아? 탈진으로 헷갈려서 그럴 수 있어 고의가 아니면 그러니까 누런색으로 하면 안돼 탈진을 무슨 색으로 해야돼? 더 흰 빠지는 색 녹즙색 그게 누런색이 더 흰 빠지는 이유 아니야? 노란색이 너무 많아 굳이 다른 색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도 그래 아니 뭐 주황색도 있고 까만색 좋다 회색 까만색 이런거 주황색도 있고 여러가지 색이 많은데 노란색이 뭐야 이게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카이사 이제 알아버린 종수는 무서워 벌레라는 걸 알아버린 무슨 말이야 노래잖아 카이사 노틸러스를 배냈어 아 나 지겹다 노틸러스 레오나 나 좀 새로운거 하고 싶은데 블리츠크랭크 같은거 다음에 할게 지겹다 지겨워 나는 카소스 롤 한번 더 하겠어 바드 한번 더 하겠어 왜냐면 전파 카소스는 사실 안한거다 진비 없어 카소스 좋아 맞아 아 내가 좀 이렇게 두개 말고 하나 더 추가해야돼 내 그 그 레파토리에 인간적으로 그렇지 그치 레오나 아까 딴것도 많이 하는데 주로 하는게 레오나 노틸이잖아 나는 거기 브라운 생각보다 재밌거든 피대지인데 막는것도 재밌고 그 시싱이 넣는게 좋아서 어 지금 저거 지금 서포터거든 유미 세트 말파 세트 세트 어 세트 세트 좀 싫지 브라운 재밌고 그거 해봐 서포터 갈리오나 막 그런거 마오카이 너 약간 시식이 넣고 막 이런거 잘해가지고 갈리오 좀 잘 어울릴거 같은데 갈리오 해봤는데 폐급이었어 그래 폐급도 그런 폐급이 없었어 그렇게까지 자각하지마 폐급이 아니었어 갈리오? 저거 아니 갈리오면 이거 이거 과잉성장말고 이거 해야되는거 아니야? 과잉성장 라인저는 과잉성장인데 와 저쪽 막 들어오는거네 자 이러면은 미빵? 아니야 탑방 미갈이네 세트 서포트야 세트는 그거 없잖아 시식이 쭉 땡기는거 그거 어차피 줄여봤자 의미가 없잖아 강인함이 판테온 서포트이라고? 판테... 탑 같은데 탑방 미갈 그 다음에 나 판테온 서포트 나 잘 모르는데 근데 저쪽 밴한게 삼... 삼픽이 밴을 했어 그리고 유미랑 막 왔다갔다 했단 말이야 오우 탑세트 어? 그래도 탑세트네? 왜그러지? 잠깐만 아냐아냐 이거 서포트 세트고 스탑한거야 정글 판테... 아 그치? 아닌가? 서포... 갈리... 아니야 텔들었잖아 서포트이 텔들면 원딜하네 서포트 세트네 탑세트 탑사일이... 마... 탑사일이야 탑갈리오야? 갈리오는 근데 탑이 별로 아냐? 갈리오 미드야 미드갈리오의 탑사일러스 짱돌이면은 서포트 세트래 짱돌 흫 짱돌 뭔지 알아? 몰라 저 룬 짱돌 짱돌 들었잖아 저 룬 아아 프로토타입 만능의 돌 짱돌 들면은 서포트 세트래 오케이 바텀 근데 레오나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세트가 미친놈이 CS를 안먹었는데 딜은 라인업급으로 나와 미친놈이야 고정 딜이 너무 쎄 템이 없어도 얘가 좋은게 처음 시작하자마자 1렙 2렙 때 그냥 전멸 쿨하게 쓰고 마공점으로 계속 괴롭혀 다행히 근데 쟤 봉풀조 아니잖아 어? 봉풀조 아니잖아 마공점은 봉풀조에 쓰는거 아니야? 아냐 아닌가? 거기서 쓰는거야 거기서? 그 보조룬에서 마공점이 있어 아 그래? 그래서 알리도 그냥 쓰고 막 그래 그래서 빈망이랑 뭐 해가지고 이속 이속 개누러나는거 그 연병질을 쇼 야 우리 다 비유변자야 반영합니다 이길수도 있어 아 그러네 들어가 들어가 내가 여기 와 닿아볼게 바로 쑥 들어가 속마 속마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온다 이제 여기 와 닿아야죠 이거는 딱 기다려야 돼 누가 안달복달하는데 막 바들바들 떠는데 나가라 좋은말로 할까 그럼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나쁜말할때까지 기다려올까 여기 와 닿아 여기 와 닿아 여기 온다 일로 온다 몰라 쟤네 몰라 쟤네 몰라 저거 뻥카 뻥카 CC CC 보이좋 보이좋 하지만 캣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못잡는다는 것 아퍼아퍼 단일차게되게 딜 두배로 들어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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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나 솔브라케 탑이 야 야소 어디까지 갔냐 탑이 지금 약간 힘들듯 야 야소이 킬이야 근데 탑 이었시라 텔도 있고 여기서 텔 써도 될 듯 나이스 하나 다 말아먹었네 이런 빵테는 정글 도나? 빵테는 슈가 쐬도 공기 되겠다 옛날 판테는 W모델 쓰거든 카이사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못한대 카이사가 우리 편이야? 아니 상대편 못봤어 고쳐 잡아 고쳐 앉아 나도 최대한을 못했는데 할 수 있는지 스킬 다 못맞췄는데 케이틀은 잘하는데? 판테 형이 갱갔을때 미드가 안당겼으면 좋겠는데 상대편 할 수 없거든 근데 갔다가 세트한테 땡겨질 것 같아서 못가졌어 사일러스 여기 아 반응 좋았어 사일러스가 잠깐만 탑이지? 사일러스가 탑인데 괜찮아 차바는? 이거 좀 느낌이 있었어 어우 잘 때려 상대가 마이카가 느끼니까 라임 밀고 온거야 뒤로와 뒤로와 못먹게 아기 못먹게 아기 또 버스판이네 버스판이 계속되면 불쾌해 이겨도 불쾌해 이번엔 내가 운전수야 나는 계속 버스 탔어 오늘 한거 너도 체력있을때 운전하면 돼 와 와 와 괴롭히는거 오죠 형과 나 여유있으면 나 이거 먹을꺼니까 혹시 봐주기만 해 오면 좋게 강타가 없는데 여기다 죽이고 먹는거라 와드 박은 듯 응 저 6랩이야 아 아 아 아 아 말파가 굉장히 괴로워하네 그럴 수 있어 빨리 내려간다 하하하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빨리 빨리보 빨리보 CS 욕심받 빨랭 빠르게 강타 썼어 카사스 컸어 오히려 좋아 엄청 컸어 4킬이야 끝났어 이거 레오나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돼 되게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심술라 산책도 시켜줘야돼 레오나를 시켜줘야돼 미드정글 지금 잘나가고 있어 바텀도 실수 앞서 이기고있는거야 레오나를 태양의 영광을 느껴보세요 뚝뚝 레오나를 산책시켜줘야돼 아 첫팀에 2킬을 먹었어 이렇게 기분도 가서 쓱 흔치않아 너무 심심해 알파 끄졌어 없어져 계경이 하드기 힘든가 봐 죽을 수 있지 죽었는데 이거? 하나, 둘, 나야 돼 둘 안다? 어, 죽음이 좋아 옆으로 갔나? 한 게 진짜 없네 내가 잘 컸기 때문에 죽는 게 안 좋을 거 반려가 무수기 좀 날라있네 치고 싶어서 줄 건 줘 줄 건 줘 바텀 어떠면 거나? 바텀은 캣들이 되게 잘해 좋아 나 궁 10초니까 좀 여차하면은 뭐 좀 싸워도 돼 나 딜이 좀 쎄거든 응 선 궁 써줄게 어, 파텀 어, 빼? 나 지금 못 간다 이 게임은 다행스럽고 흘리면서 나이스 업! 좋아 좋아 매서웠어 매서웠어 이번에는 전력 먹어 한 번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력 먹어 가자 나 쳐줘야 되나 저거? 바텀 아.. 아, 뒤, 뒤로 쳐치고 싶어 비드에 풀어주면 좋을 거 같은데? 먹고 가자 먹고, 한 바퀴 돌고 저거 가자 저.. 용 타임이다 응 저럴 때는 같이 때려줘야 돼요? 원딜 안가면? 강타할게요 융탈이 조심해 나 탑쪽이야 나 간다 이 건다 좀 멀리다 이 건다 먹는 것 같아 먹는 것 같아 한 번 볼게 아니다 미리 간다 야수호가 버틸 수 있나? 와 사이버 쳤네 나중에 엄청 세거든? 나이스 팀 탁맹 잡을려 미쳤다 여기 잡아버려 잡아버려 전설의 왕쌍이야 골드 먹고 가 고마워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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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다가 이거 먹다가 그거 한 적 있잖아 백픽 맞고 다음날까지 중얼거린 적 있잖아 아 개같은 하하 하하 다음날까지 아냐 아 좋으냐의 모래시계도 나왔어 초시계 지원사격 지원사격 다 쳐먹어가지고 왔어 왔어 어 어 아 아 아 아 카이사 안 껐는데 있는데 야수호가 바텀 가고 야수호가 바텀 가죠 아 그래도 가는 동안 먹다가 미드 가지 안주빈 으 으 으 으 흥 아네 으 야 포톱볼 자 은 아 아 첨 천 설에 취 아 이거 무량목 원래 일본에 무량 인가미 x2 전권한 그쪽으로 판테 간다 템이 되게 잘 나왔다 시동필 먹었네 저쪽 아래도 밀고 있는데 여기도 있고 정신 못 차려 캠턴이 쐐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 세트 느낌 있는데 무빙이? 정관아 이리 올라와 레이크 아 아까 초시계 써가지고 초시계 안 썼으면 살았는데 내 말이야 내 말이야 아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아 제발 서폿 감수성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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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떨어뜨린 네 티어 다시 올려줄거야 사실은 내가 떨어뜨렸어 사실 아까 좀 내가 원딜할 때 나 좀 그랬어 부채의식이 있었구나 나한테 그래서 좀 진지하게 했어 이거 올려놓으면 난 너한테 빚없는거다 아니 있어 왜 어 그니까 애초부터 그냥 있는거야 원죄 뭘 원죄야 뭔소리야 아 씨마네 정수가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구만 배가 고파 얘 얘 얘가 한정없이 얘 그거다 라인저는 잘하는데 한정없이 막 들어갑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병건아 이번 판다 어때 아 미쳤어 거의 그냥 아까 안죽었으면 그냥 노히트 놀았냐 잘해 무패 점멸스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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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끄는없다 죽을까 이럴때 난 이런말을 해준거야 너희가 강한게 아니야 내가 강한거야 사이드는 사이드는 미드 탐님들이 가시고 원들님은 저랑 미드 먹죠 순화에서 말하기 좋아좋아 미드에 있으면 그래도 커버가 되니까 지렁이탄 저기 올라간다 누구 슬픈 출발 스크밍 протест 출발 빨리 타이밍 태미 잘 나왔 어유 버튼 너무 깊어 너무 깊어 내가 궁이 있긴 있거든 말파가 지금 마공점으로 들어올려고 하자 한테원 거기 위험한데 그걸로 빠져나가는거 너무 깊어 야소 와 여기 죽었는데 너무 바텀에 전륜큰다 빠지 빠지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와우 이 엄맛이야 카사스 이제 너무 잘 커가지고 죽여도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안 죽여도 골치 아파 3대 게다가 다 들어온 애들이야 3대 게다가 얼마 안남았다 파랑 싸우면 안되겠다 싸우면 안되 야소 가지마 야소 똥구됐어 4대1하고있어 그거 아니야 진정제 다져 이제 레드는 캡틀 먹은데 박아 안박네 아군 아군이 없어서 그런가 아군이 없어서 그런가 뭔가 안전하게 하는데 아 못잡았어 잡아줘 날카로우 레오나의 칼날 날카로우 레오나의 칼날 손해내 내가 물렸어 다잡았어 근데 나이스 나이스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사일러스가 잘컨네 사일러스가 잘컨네 사일러스가 좀 잘컥 근데 이거는 그냥 이긴거 같애 카이사가 완전 조졌어 카이사가 완전 조졌어 지금 아아 아 내가 이래서 정글 안할라 그랬는데 카사스가 거의 최소 2인분 크게 3인분 아 날라 그랬는데 카사스도 1등 하려고 그래 카사스 왜케 아소가 근데 죽었어 야스원은 원래 죽어 티 안나게 던지는거 같아 내가 봤을때 맞아 시청자일수도 있어 더 오래 보고싶은 마음에 근데 저런거 안해도 충분히 오래 볼 수 있어 너무 간거였어 그거를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는건 몰라 그렇지 가만히 있어도 오래 볼 수 있어 그 마드 좋았어 내가 궁이 근데 20초 좋냐가 10초 맞다 가자 그 마드 좋았어 내가 궁이 근데 20초 좋냐가 10초 맞다 가자 cierto 누구나 특히 오오 오오오옹 고오옹 영건아, 다음 판은 네 차례야 네가 한번 운전해야 돼 아, 내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하는 판이 30판 중에 한 판 정도 나와 오케이, 좋아 바로 그 판이 다음 판이다 아, 좋았다 서포싱 운전하려면 바드 해야 돼 바드? 좋아 바드 파이크는 거야, 캐리력 있는 거야 나는 말파이트 괴로웠지만 욕하지 않은 말파이트 혼자 라인전 다한, KT 아, KT는 아, 랭크 2로 승급 아, 좋아, 승급했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왔어 무슨 말이야, 내가 아까 맘먹는다고 얘기하고 우리 2연승 한 거 기억해? 기억해 그거야 크으 이제 4승 3패래 일곱 판 나쁘지 않아 침드, 치미크, 재앙인데 아가리 하세요 아가리, 여기서 아가리는 욕이 아니에요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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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왜 일곱 판 했지? 일곱 판을 했으니까 일곱 판을 했지 일곱 판을 했으니까 일곱 판을 했지 그럼 한 판 더 해 사면 승해서 미션도 성공했어 나는 미션도 성공했어? 좋았어 미션 감사합니다 탈 줄 몰랐지? 안전자산인 줄 알았지? 내가 지금 네 미션을 보고 있는데 그 갓보 1가기가 나냐? 나야 너도 너도 있어 아 나도 있어? 둘 중에 하나만 가면 돼 아 둘 중에 하나만 가면 성공이야? 그럼 일단 한 판 하고 싶어 짝수는 맞춰야 되니까 그치 아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아 너도 변신 한 번 해야 돼 그랬던 분들도 은건아 이번에 네 차례야 나는 그럼 편하게 한다 내가 뭔가 보여줄게 네가 뭔가 보여줘 나는 일단 보여줬어 캐리 되는 거 캐리 되는 거 저번에 제가 분위기 좀 밝혀 드릴 수 있었는데 트래쉬? 고밸네 맘대로 해 대가면 되니까 럭스가 지금 1티얼이야 굉장히 괴로워 럭스에 럭스에 아 정글 오공 보여달라고 아 오공 또 느낌 있지 노틸러스 한번 해봅니다 노틸러스 좋아 브라움도 해요 브라움 진틸러스 원래 내가 이런거 하면은 먹을거 잔뜩 쌓아놓고 준비해놓거든 근데 오늘은 내가 그걸 못했네 나는 그걸 했어 니가 못하는거야 이게 경험의 차인가? 에쉬 어 에쉬 블리 스트레쉬 모르가나 모르가나를 해 모르가나 좋지 에쉬 모르가나 그건 바다잖아 에쉬 모르가나면 바다 아니야? 자르반이 쓰레기가 됐다고 하지말라 그러더라고 자르반? 그라가스 어때 니가 사는거라면 나도 끼지 최근에 나 본적이 없어 멸종됐다고 생각했어 아 그라가스? 털원 특공대기 났어? 아니 산타그라가스 니달리 창 던지는거 브라움? 브라움 어때 브라움 브라움 브라움? 브라움 좋아 브라움 고통받을... 에쉬라서 두다다다다 다 막을수도 있고 에쉬 신드라? 오케이 넌 뒤졌다 이번 판은 신드라를 판다 좋아 아니요 그라가스 안 닮았는데요? 내가 바드가 뭔지 보여줄게 완두콩 모아가지고 때리는 거 보여줄게 오케이 0점에서 안 깎이니까 이미 이득받죠 왜 진다고 생각하지? 어허 지금 상승세에요 우리 2연승 했습니다 버스 탈수도 있어 그치 정 안되겠으면 얘기해 내가 다시 운전대 잡을게 좋아 그라가스는 내가 멸종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 그 발견됐대 무슨 참새같은거 120년동안 안 발견돼가지고 멸종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발견된거 있어 어 그래? 그건줄 알았어요 그라가스가 넌 참 이런저런 지식이 많다 동남아에 있는 새 너 그거 아니? 오늘부터 50인이상 결혼식 참석하면 300만원 벌금 내야 되는거? 알아 벌금 내고 하면 어떻게 돼? 참 하객들도 다 내야돼 참석한 사람들 아 하객은 안 초대한 아 그러면은 벌금 아예 안내지 허허허 그치 안오겠지 300만원 내고 결혼식이 안오겠지 지금 근데 코로나 이 시국에는 나는 괜찮다고 봐 근데 이거 그 뭐야 그 모일 때 나 궁금한게 헬스장이나 이제 그런거 하라고 그러잖아 응 모이지 말라고 뭐 클럽이나 이제 닫을 때 그때 옛날에 막 이슈 있어가지고 그치 그치 근데 이게 뭐 보상을 해줄 수 있는건 아니잖아 나라에서 그치? 아 그 닫으라고 하는데 강제로 닫으라고는 하는데 그치? 그치 보상을 해줄 순 없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업자가 어떻게 버텨 그거를? 그니까 지금 다 죽어나가는거야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한다고 하기에는 그니까 뭐 그냥 막 그거를 아 이게 참 어려워 지원금이 조금 나오고 대출을 해준대 그니까 돈을 주는건 아닌데 빌려준대 빌려준대 이자 싸게 아 근데 이게 특히 나 옛날에 좀 그것도 느꼈거든 클럽이 큰규모잖아 보통 아 이거 감당할 수 있나? 감당 안되지 특히 근데 그 뭐야 식당이나 이런데 다 똑같잖아 그래서 그냥 고통을 분담하자 뭐 이런거 아닐까 싶다 원래 그냥 적자래? 클럽이 그럼 왜 운영하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터지면은 더 오래 이게 되기 때문에 저 패거 나 가는거라면 나도 아 아 우리 사일로스 등급도 보고 마나가 좀 없어 보인다? 아 저는 아직 밤이 길기 때문에 안 닿네 어때 병건이 운전대 좀 잡았어? 어 잡고 있어 응 운전 아니지? 하는건 없지만 잡고 있어 좋아 잡고 있는게 어디야 모르겠네 사거리 내가 탁 좀 봐줘야겠네 묶여서 먹어 알감라 우선 응 내가 때리면 안됩니다 너무 세다 생각보다 아 내가 먹어 어허 나이스에 랄스터 오케이 플래쉬 밟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 같이 먹고 가지. 안 되겠다. 빼야겠다. 오 왔네. 펠 타고 왔네. 아 미친 이걸 왜 맞아. 아 개못해. 보여주나? 사일러스 보여주나? 보여줘.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이스 이거 따봉 쳐줘야 돼.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걸 왜 맞았지? 너무 쫑뚱해서 맞았다고? 아 깝다. 나이스 잡았네. 좋고. 보여준 것 같은데 방금. 내가 보지 못했지만. 모르가나 상대할 때는. 오 뭐야. 나 나가고 있어 나가고 있어. 살려줘. 아 저거 훌쩍 훌쩍 뒷날 밖에 뛰네. 나이스 이거. 저거 먹나보다. 저거? 먹을 수 있을까? 뭐 뭐 뭐 뭐. 덱 cupㅎ 2대1 Good이. 반응 종료 clarify 그 놈을만 그냥 뭐가 되어있을까. 선수oles personas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 까마귀 날아간다 아 되게 다이브해서 잡고 싶은데 안되겠지? 안 따라하지마 안 따라하지마 조금만 사라진다 바이게를 먹고 잠깐만, 탑이 비슷하고 미드도 괜찮고 바텀도 괜찮고 임글이 조금 나만 잘하면 되는 판이야, 이런 판 좋아 나이스어어 조커 미달이 바텀 미달이 바텀 미달이 미드 아굴을 다녔습니다 탑 준비 퐁 탑이 방가져서 섭섭해 알았어 가줄게 그 말은 맞지 섭섭할 수 있어 어디갔어? 어 근데 사이러스가 내 마음을 이해해줘 허영영 궁금한 궁금해라 한 번만 더 해결해 터로 탑이 방가져 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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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을 먹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궁을 찍고 할 거 아니죠? 응 어? 먹는다 그래 저거 보이면 용 베낀다니까 어떻게 현재? 이게 탑에서 보였어 맞아 배치기도 못 맞았어 와 잘해 지금 잘하는데? 사일러스는 뭐 그냥 잘하고 어? 카밀도 느낌 있어 이거 탑에 풀어줘야 돼 무조건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가야 되나? 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무조건 탑에서 풀어줘 안 그래도 진짜 나같은 느낌이야 아 내가 일찍 쏴줘야겠다 아 내가 일찍 쏴줘야겠다 나이스 궁을 내가 생각해보셨 궁 개첨 맞는데 아니 진..잘 못 쓴다 나를 믿고 들어갔을텐데 나이스어어어 어그로 삥뽕 나이스 괜찮아 병건아 바텀에서 버텨주는 동안 탑에서 이득을 봤어 딱히 버틴 건 아니야 2대2였어 아니야 버틴 거야 이게 맞아 힘내돼 진을 올리는게 아니고 타워를 올려야지 살았지 좋았다 좋았다 나이스 카밀한테 나이스가 나왔다는건 기분이 좋아졌다는 얘기 사일러스가 신격도 좋은데 멘탈도 좋네 어 신들아 간다 나 보고있어 아 아 아 아 아 내가 죽였어 내가 터뜨려갈게 아 죽인다 죽인다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어디 탈할거야 어떻게 터내고 보여주나 보여주나 우리 왕건이군 보여주나 우리 왕건이군 보여주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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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번아 레시 볼까 그래 가자 여기 타워로 가자 이거 밀어붙이기 밀어붙이기 어 갑자기 살기를 느꼈나봐 띠용 빠져 빠져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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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정글 좋겠다 응 너 이것도 이기면 바드 100% 아니야 승률? 어 아 잘하는게 아 미드 죽겠다 와 살았어 사일러스 개잘해 아 빨리 가졌으면 살리는데 아 내가 이거 죽는 줄 알고 정글 먹다가 가겠어 뭐야 얘 뭐야 진 미쳤어 진 흔들어보다 던지는데 진 특등사수야 다 맞추고 진은 진짜 찐이다 이거 진짜 잘해 다 맞추고 저거 진짜 스나이퍼요? 용십초 용목발 저쪽도 상황이 좋네 야 이거 우리 연승하는데? 다이브다 다이브다 이제 다이브다 기호기호 안되네 밀레 밀레 에이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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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잡음 아이템 너무너무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흫 아 갇혀서 뚝가 맞았어 미치인 맞아 신드라 그럴 거 같아 요리기 그나마 저 팀에서 컸네 좀 하네 요리 음 이상한데? 카밀 났다 카밀 났다 보여줘 카밀 났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진후리 딜 진후리 딜 일단 모르가나 속박을 맞았어 누가? 내가 내가 그리고 얘한테 귀찮아 너인가? scaff달에 맞을 수 있어 그니까 아까 모르가나 궁 아 궁을 맞을 때 요렇게 나가야되는데 어리버리 Mira다 바로 이거 타고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뚜 뚜둔 어리버리 전형은 나의 것이지만 이건 미드를 가리고 싶으셨다 왜? 어어어어~~ 가자 오 지르 좋아 부럽다에 어 질돈 많아 부럽다잉 니가 사는거라면 나도 지나네 왜이렇게 쎄? 왜이렇게 쎄지 참 참 마누라를 잡아야 하는데 워우 와우 개친 요리가 안죽어 요리는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케이 저 궁이 있으면 피읍을 해요? 요리 궁이 있으면 어떻게 돼? 피읍을 해? 뭐 요리? 어 요리 그 저 뭐야 저 마녀가 있잖아 제가 때리면서 체력해오케 아 이거 안져요? 이거 상대 신드라가 던지고 있어서? 저 방금 나의 궁은 좀 이상했다 아무도 없는데 제압되었습니다 사이드 서브를 아깝다 우리 편이 잘해 기분이 대단한 오오오오 미친 덩고나 그거 나 때문에 산거 아니냐? 너 그냥 산건데? 아니야 니가 살린거야 와 이걸 어떻게 살렸지? 그러네? 카멜 타베거도 신났네? 와 이거 맞네 오케이 나를 희생해서 니달리를 잡았다 좋은거야? 꼭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잖아 그랬다 나쁘진 않았다 사일러스 와 카멜 이거 그냥 용 때려도 되겠다 아니 이기고 있는데 정글은 상대가 레벨이 좀 더 괜찮았어 괜찮았지 좋아요 아 죽었네 다시 하네 아 뭐야 나 어? 그럼 Q도 안나갔지? 어? 아니 자 그거를 아 저거 맞았네 아니 Q가 왜 죽지? 자 Q 맞췄으면 쌓는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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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지죠? 조금씩 비벼집니다 약간 비벼지고 있는데 아직은 비비려면 좀 남았어 괜찮아 괜찮아 용도 뭐 그렇게 여유가 있고 비벼지고 있죠 오우 니달리즘 잘 컸네 이러다 지면 정글차인데 이게 흐름이 끊기면 안돼 이길 때 계속 있게 운이든 실력이든 그렇습니다 아 말려질 때 탱탱하게 가는거야 맞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솔랭처럼 하다보니까 갈까? 싸울까? 호식자를 켰는데 다 도망갔어 호식자를 켰는데 다 도망갔어 멀쩡 어휴 재촉한다 아 아프다 아 아프다 으아아아악 안 되네 안 돼 안 돼 두 명 잡고 있는데 이득보기 빡센가 빡센데 다 비볐네 다 비볐는데 맛있게 비볐네 흠 흠 진 진 진이 정조진하고 나이스 나이스 바로는 뺏겼지만 괜찮아 괜찮아 흠 흠 사거리가 있어 이게 사거리가 있어 아 사거리가 있구나 바텀 인구 나이스 강력한 쟈 다 뺏겼어 누가 먹으면 어때 그지? 음 잘 먹었어 와 머리가 낫겠지 와 이거 땡겨졌다 이게 한두번 실패를 하다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어 이거에다가 지면 뒤집히는대 딱 술통톡스 각을 딱 봤는데? 우리 다 퇴각해가지고 빠져야 돼 싸이치간다 굉장히 어려워 타이차 지금 템보다 평가가 더 좋아 싸이카 싸이핅 아 내가 집값은 안되는데 나이스 궁x2 아씨 요리기 없는데 안되네 아 나 진짜 진짜 아 아 아 영구야 못봤지? 봤어 봤어? 4대 5대 힘부네 용하고 니달리를 얻는데 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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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 집중하자 이기면 돼 이기면 돼 니카엘 가서? 니카엘 쓸 수 있을까? 니카엘 저거 뭐야? 빨간색? 점점점 따라다녀 따라다녀 와 니달리랑 4렙차야 오 보여줘 나이스 이번판 도용히 퍼스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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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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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이제 존약하고 적어 갈래 내가 없는게 더 아니 그래도 나도 필요가 있겠지 나 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이다 바로 다 타고 오는게 너무 끝없네 바로 29초 사일로스가 발개를 탐낸다? 난 졌어 하나 먹어 죄송하려다 전멸 계속된 참산 조질 뻔 했어 1번을 못산네 아 죽어서도 쓸 수 있나 이거? 뭐 뭐 뭐? 구원? 아 지금도 쓸 수 있어 왜 밟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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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앞에 있는데 나이스 나이스 상대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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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유격대로 다 잡고 있어 유격이 요리 있어 여기 아 진짜 보여줘 보여줘 제발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피맛아 피맛아 조용버탑 나 병아리 엄청 많아졌어 몇 개야? 콜라 거의 네 마리? 병아리 경험치죠 병아리가 가만있어 아 아 진짜 사일러스는 천사다 나한테 그 블루를 준다고? 병건아 블루 먹을래? 아니다 필요없어 또 가지는데 감타 감히 시간 끄니까 와 니달리 18렙이야 이거 감타 싸우면 내가 못인거 감히 시간 끈다 감히 시간 잘 끈다 오케 오케 어 안 뺏겼으면 됐어 안 뺏겼으면 됐어 오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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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야 이거 뺏겼으면 진짜 나는 진짜 이거 졌으면 난 진짜 왜? 또 어? 이번판 너무 못해 내가 이번판에 잘한거 바로 나 뺏긴거 좋아좋아좋아 아 나 니달리 있을때 그걸 묶는거 하나를 못하네 이겼으면 있어 니달리 묶었으면 간단하게 잘했어 바드 바드 하면은 이겨 사일러스 바드하면 이겨 계속 바드해 이기면 안되는데 이겨 그게 덜 바드 아니 그게 아니야 니가 잘하고 있는거야 사일러스 진인데 진 주겠습니다 나는 사일러스 줬어 바드라면 버스가 와 하하하하하하 그럼 된거야 병건아 그럼 된거야 그럼 된거야 그럼 된거야? 아니 초반에도 잘했는데 중반에 내가 멀티태스킹이 안되서 왜 죽는지를 못봐 근데 니가 탄식을 하니까 뭔가 뭔가 플레이에 실수가 있었다 그정도? 아니 근데 내방 시청자분들은 다 봤어 그래서 잘못했어 내가 일단 쉬어 봐봐 집중력이 떨어졌잖아 봐봐 맞아 집중력이 떨어졌어 좋은 자세야 두판 두 두 두 두 두 두 판은 세 판 사이에서 쉬는게 좋은데 일단 쉬어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 몇점 올랐어 니구나 20점 올랐어 likewise 네 Without Comb 자 여러분 저도 잠깐 화장실 다녀와서 밥 좀 시킬게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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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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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빠져나 그리고 라인 다 골아박았어 쪼졌어 쟤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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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터진 저거 경험치가 다 얼마야 올킬 베인이야 지금 8분인데 베인 에스코트 해주고 바로 베인이 가고 있지만 짜고 바텀 도와줄게 짜고가 되돌려나? 풀 있어? 나는 이거 먹다가 빠질 수 있어 나 슬슬 빠질게 진짜? 카사린 한 번 가기? 좋다 싸운다기? 나 궁을 가야지 오오 궁 썼어 아 뭐지? 어디갔어? 어디갔나? 거기있어 아 죽여버릴까? 이쪽으로 다시 나올수도 있어 그렇지 아 죽네 저기로 빠지나 어떻게 저기가 있지? 매드무브인가? 잘큰 베인 지켜줘야되는데 헤엥 베인드 베인 지켜줘야되 와 이거 베인 이래? 맞아? 와 이거 베인 이래? 맞아? 이렇게 공차로 간다 이렇게 공차러 간다 아 아 죽었어 싸운 어플 안 먹어? 내가 먹어 아 조졌다 조졌다 나 왜 3비스냐? 템사 템사 어차피 베인 지키면 돼 베인 잘해 여기 갈게 우리 애들 멘탈 괜찮아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탓을 하지 않아 부수고 와야겠다 아 탑이네 바텀 다이브 한번 갈까? 우리 잘 껐을게 스패드 가자 근데 여기 와드 있어 핑원 압박만 해서 바텀만 키워줘도 돼 이러면 짜오가 여기 왔을꺼거든 가지 말자 응 가지마 맞나 눈사람이 돼버렸네 가자 와 이게 안맞아? 나이스 나이스 베인은 또 외로워 베인은 외로워 그럼 베인도가 나 미드 커버가야겠다 나 미드 커버가야겠다 아 나 카사들이 빠지네 맞아 나 레벨링해야 돼 카사들이 글로 간다 베인 모락 나오나보다 어 좋아 좋아 아 나왔네? 베인 이미 모락이 나왔었어 아 이래서 초시계를 간거구나 잘하니까 이거 갈 필요했나? 이거 가는게 낫졌네 600골드니까 자기는 자신이 있는거야 그래서 600골드 이득을 보고 시작하는거지 탑을 좀 가져야겠다 기명가면 자리가 안나 이것 때문에 자리가 안나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너무 하는게 없어 지금 신짜오는 어 와 이쪽 버섯바 탑에 아직은 좀 들삭혀졌어 제대로 곰 사가야되는데 티모다 이거 티모 아니야? 타모 티모 이 새끼 숨어있는거 봐 어 양아친줄 신짜오 여기서 사라졌는데 어 이거 렌즈 없었습니다 나 진짜 소리도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진짜 우리 블루 쪽 없어 방구젤가 방구젤가 자꾸 죽는데 바텀 가야겠다 바텀 우리 가자 탑 쪽 가지 말자 어 어 카제네 왔다 하늘 맞어 대인만 살면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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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에다가 와드박을 갔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용탈기냐 칠짜오 미드민이네 자오 다 매서운데 내가 날래 아 대인이 제압을 보여주셔가지구 그 빠졌어 눈치봐 타모가 탁돌린다 타워 상황이 너무 안좋다 내가 나가야되겠는데 템을 마방템 배인만 지키면 이기겠어요 난 배인만 봐 싹수가 좀 있어 다가온다 아 미칭 이걸 어떻게 독때문에 뺏기지? 짜오 사이쿠 나같아 어어? 진짜 갓도 뭐야? 뚜라야 돼 뚜라야 돼 뚜라야 돼 뚜라야 돼 우와 우와 하사리는 올라온다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베인만 살리는데 베인만 좋아 베인 좋아 제인 좋아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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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고 있어 정글의 역할 응원도 중요합니다 팀 내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죽혀졌어 티모 딜 잘 나오겠다 이 레드는 이제 베인꺼다 잘해 베인이 너무 잘해 저쪽 짜릿했겠지? 어 티모 버섯한테 간다 베인님 레드 드세요 그게 맞지 그게 맞지 무조건이지 블루를 먹어도 돼 뺏겼네 없는 레드로 생긴 이게 와 근데 이거 티모가 버섯 이거 좀 애매한데 베인이 잘 뜨긴 했는데 내가 와도 꼭 살아갑잖아 바람 들어갑니다 나 올라감 와 시트게 천국이야 뒤에 뒤에 파자린 그래 이거 맞아? 야 우리 베인 어디까지 굴러? 몰라 계속 굴러 라마스야 라마스 갑자기 한타패일 짓을 우리가 되게 잘하네 베인이 그냥 잘해 이거는 베인이 그냥 잘해 골드라고 했던거 골드 3정도 되는거 같아 골드 3정도 되는거 같아 골드 3정도 되는거 같아 하하 병건아 내가 골드사야 저 베인이랑 한단계 밖에 차이가 안난다고? 어 어 그건 맞아 그럼 어느정도 차이 나 한 두단계까지는 일까지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고릴 움직임이 예사롭지않고 예사롭지않고 아 저 쭈쭈 씨 소총공 소총공 그냥 다 좀 고르게 성장해가지고 탑으로 간다 탑으로 간다 이거 싸우면 이길거 같은데? 아 이거 베인꺼야 베인꺼 이거 먹는거 같은데 도대체 자다마다 아우 여기 빠져야 되겠네 궁 쓰겠다 아 죽었다 내가 던졌어 내가 던졌어 베인을 지켜야 돼 아 어 이거 뭐야 왜 가사진 큰다 이번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역바론 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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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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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이 없었대 베인이 없었어 아 여기 카사디는 여기 있으니까 물나고 신호가 와서 들어갔지 신호 보냈어 우리 용이 40초 짜오 호호 인시하면 안되겠다 어 잡나요? 아 맞다 카사디는 너무 싫어 줘야 될 것 같은데 바람이 주자 주자 우리 지금 저거니까 죽어버렸네 그니까 내가 급한게 사이드를 아무도 안가 라인이 안좋으니까 뭔가 물어야 될 것 같고 그냥 보유물자 이제 판테오는 못가? 저거 투표 맞던 파트에 다 좋아 우리 미드 봐봐 미드에 안모이지? 따로 퍼지지? 짤려? 모이지? 딴 라인 밀어? 나 이제 조바심 나는거지 오 내가 레벨이 너무나 툭 툭 툭 나는 베일 옆에 있을게 파사지는 내가 가도 못잡아 어 나는 와드나 충전해야겠다 진짜로 나도 와드 충전해야 돼 와드 충전하고 오 자 이러고 가고 1 가고 오케이 티모가 이러고 개인 너무 앞이야 상대가 카사진 티모가 저거라 이거 운영을 해야 돼 저는 확 눌어버려야 되는데 싸우면 안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개인이 프리딜이란? 딜러들 남았어 상대 미포도 딜이야 다른 reim다 quien은 니가 이길TO 괜히 저를깟으라고 IP rivers 쏘칼 이거 운영단 말이야 지금 아직 1분 남아가지고 1분 30초 나와서 내가 여기 와드 박을게 안보이는데? 와드가 여기? 세인하고 갈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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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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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용이야 이거 먹는 아직 안나왔어 잘 놓쳤어 두들러치게 먹자 바로 간거 같아 아니야? 그러게 다 안보인다 바로는 아니야 바로는 아닌거 같은데? 미포도 없고 두명 죽은거 있다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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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미드 끝패에 타? 끝까지 몇패에 먹고 끝까지 좋아 좋아 갑올라 사용이 투명 드라곤인데 이게 뭐야? 이속 올라가는데? 이게 별론가봐 스탯 눈에 보이는 스탯방이 없어서 아하 궁극기 사용시 이속도 올라간대 어 티어 티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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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지켜주고 이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약간 티모 끊을 때 뭐 해야되는데 뭐 해야되는데 왜왜왜왜 왜왜왜 이거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어 배인 배인은 배인한테 주면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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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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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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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지 안되나? 안됐네 아 실력맞았어 와 진짜 오금이 너무 적어 여기서 따이브한게 좀 에바였지 않나 팀홀을 따고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빨려 들어간 느낌? 누가 센거야? 상대 미포랑 티모랑 카사디니 딜은 잘 들어갔는데 물리 딜이 훨씬 많네 짜오 궁이 너무 잘 버텨 이거 가고 싶은데 짜오 궁이 너무 꼬라바 같애 그리고 미포 궁 다 맞고 바텀 타워 바텀 타워 어 야 이거를 그냥 싸워 한때 딱 잘 써야될거 같은데? 뭐 피만 싸워 피만 어어 티모 아 티모 바른잡았다네 아 아 잘 아 아 아 티모가 또 신경이 있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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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느려지네 아 너무 느려 이거 얼씸을 갈까? 애들 준비하도 모르게 아무튼 태문을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바로 나갔네 버티지 못하네 나갔네 오오오 나 가고있어 나 가고있어 못나운데 가야돼 가고있어 아 못해 못해 바로 끊었고 베인 죽었어 짜오랑 저거 들어와서 죽었어 적에게 탈했습니다 야 이거 안된다 한타가 성립이 안된다 응 우리는 베인만 잘 컸어 맞아 판테오는 좀 크고 흐름이 끊겼어 응 아 베인 진짜 잘 컸는데 가긴 우리는 베인만 잘 컸어 아 짜오가 짜오가 잘한다 어 짜오가 잘 아까 특패도 잘라주고 짜오가 잘 내가 너무 한 게 없었어 그냥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못 큰 상태에서 희소식 있어 한 판 더 져도 돼 3점 떨어져서 3점이 떨어졌다고? 아 3점 남았다고? 변건아 우리는 이거를 시간이 다 돼서 판수를 채워서 끝내려고 하지마 너 지금 너무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 아니야 근데 플랜 B도 생각해야 돼 사람은 아니야 그거는 A를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될 때 생각하는 거야 체력 분배를 해야 돼 지금부터 너는 안 해봐서 몰라 나는 북벌을 벌써 몇 번을 경험했어 이건 장거리 장거리 싸웠네 너는 너무 우습껴 보고 있어 알았어 장거리 참기 없는 금자 이런 제가 분위기 좀 밝혀드릴 수 있어 마음대로 해 좀 경험이 풍부하네 이 친구들은 아니 덱틸컨은 왜 켜져 있는 거야? 김자회 병본도 아닌 거 아니? 우리 지금 시작한지 5시간도 안됐어 응 이제 막 시작한 거야 그 말도 맞지 걱정 안해도 돼 밤은 길어 그 말도 맞다 아 중반까진 기분 좋았는데 그치 버스 타나 싶었는데 근데 그것도 있어 내가 지금 햄버거를 시켜놓거든 와서 먹고 나서 배가 차잖아 나는 기어 세컨드거든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배고픈데 이정도 한 거야 아직 시작도 안했지 이러면은 거기다가 상대방은 원딜 최구대기 자야를 골랐어 뭐하지 기타 아줌마 시바나 우리 미드가 지금 파이크를 올려놓은 거 보니까 자칫 올 AD가 될 수 있거든 AP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카소스는 궁을 썼을 때 자야가 궁으로 씹으면 계열받아 그런 자야는 존재하지 않아 아 존재하지 않아 이미 카소스가 죽어서 궁 쓸 때쯤이면 이미 빠졌어 궁극기가 그것도 맞아 밝기 파이크 뭐야 잠깐만 탑 자크야 뭐지 저거 그루가 정글 일테고 파이크 서포트 일테고 파이크를 가지봐 다리우스 판트 형 찢어버려야 돼 근데 이러면 시와 나랑 잘 어울리지 않아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나 이번판도 쉽지 않을 것 같애 쉽지 않아 어려 아 미드 누누가 대세라고? 좋나? 미드 누누? 아 궁으로? 아니 그 콩 굴리기로? 개같은 영웅이구만 상대정글넛 빼먹어 저쪽 CC천국이야 나중에 우리 후방 가면은 블라디한테 다 좋혀질 것 같거든 미드 누누 인베 조심하라 아 인베 맞아맞아 공 불리면서 들어오면 보고도 못 빠져 아 그래? 빠르니까 공이 눈덩이가 스노우볼이 굴러가듯이 빨라지니까 초반에 자꾸 약하고 블라디 약하고 노틸이 초반에 엄청 강한데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볼까? 그게 좋아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그건 맞아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방어지 몰라? 맞아 새로나온 하슬던 카드 이게 그럼 누누가 공 꺾기가 쉬워? 되게 잘 꺾는데 이게 막 되게 쉽진 않은데 이게 막 못할 만큼도 아니야 뭐? 보여줘? 전멸 뺐어 날랬어 날랬어 빠봉 해줘야돼 뭐야? 심형? 근데 이거 굳이 누누 전멸 안해도 됐는데 그치? 그랬을 것 같은데 겁난거야 안보이니까 시야에 그리고 너한테 찍히고 애쉬 슬로우 맞고 이러면 다리가 끌 수도 있으니까 도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그건 그래 침아저씨가 누구? 아이 강건이 짜뿌냐 또 보통 침아저씨가 누구? 저 사람도 의심스러워 왜냐? 침형 그리고 아저씨라고 했는데 침아저씨가 누구라 그래 그건 맞아 하아 민수야 캐리 좀 해줘 나는 커리 Native가 0이야 원래 서폿은 크리도하고 막 이러기 힘들어 кто한테 식으로 콌 Temple 모세 초반 적놈을 맞췄네? 적놈을 맞췄네? 저거 터져야지 방 삼키느라 민수 잘했어 나쁘진 않았어 좋아 좋아 와 리암 맞네 쉐도화했어 쉐도화했어 뉴 뉴 뉴 뉴 타임 긴장해 비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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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당해 기탈아줌마 라인을 절묘하게 당길래 눈은 탑줄기야? 후니가 채팅 치지마 흠 죽겠는데 비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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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죽는다 아 땡겨지니까 죽네 죄송합니다 풀이 두개 빠졌다고? 누가 바텀? 왜 빠졌지? 둘 다 썼어? 오히려 좋아 아 기탈 뿌리기 내가 아직 무랩이야 눈을 믿음? 그런 소리 하지마 빵테 잘 살았어 빵테 잘 살았어 서버가 여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올라올 수 있냐? 나간 감사도 없어 아우씨 그거까지? 상대 다녀올 수 있냐 아 좋았어요 이번판 버스기사가 한번 돼보렴 어디가 먹었지? 전멸 그지같이 써가지고 큰일 날 뻔는데 큰일 날 피닉이 좋아 아주 좋았어 피닉이 채팅 치지마 왜 신났어? 왜 신났어? 아니 집중을 안해 아 아씨가? 신나가지고 지금 막 채팅 치느라 신난데 신났어 그리고 내가 따요 집중한 내가 따요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어 타분한 재능이란 것은 왜냐하면 내가 아홉판째야 점점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꼈어 울트라맨처럼 공격 채팅 치지마 예수씨야 경건아 그러면 너는 왜 현황을 하는거야? 그냥 하는거야 이유가 없어 공수야 응? 아 갱당했네 갱은 인정이지 흠이기 힐링인데 더 먹어 이거 먹을까? 벌레? 쿠니가 벌레 꿀맛이지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오니까 뒤로 빠져 오히려 내가 오면 건다는 얘기는 와달랬네 상체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 줄 알아 뻔뻔하게 오니까 그래서 레이다를 낭비했어 진노소가 잡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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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명카수야 봐봐 채팅 안하니까 잘하잖아 근데 우리가 궁이 없어 내가 가는데 나는 궁이 없어 지금이야 줄네 난 꼴백 싫어 나는 헛걸음을 했어 하지만 괜찮아 궁을 왜 썼냐 쟤는 어차피 빠져나가니까 근데 자야에 빠져나가는 건 생각을 못했어 하지만 이 싸움에서 별 이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 와드를 지웠잖아요 못지우게 하려는 저 녀석을 서로 중고하는 중에서 아 좀 짜증나네 싸가지야 나올거야? 저기 뉴뉴도 있어 뉴뉴? 뉴뉴 뉴뉴 어 저것들 아주 무장 와드가 저것 어? 나 올라가줘야겠다 올라가줘 고무적인 사실은 레벨 차이가 나 정글 레벨 차이가 시가 나 갱이 안좋아서 저가 집중하래 시가 며쉬 플레이 해시 강덕 공격 도전 공격 광고 스승 맥시 소크라테스 같아 소크라테스 같아 바텀에 소크라테스야 어? 온다 바텀에 파... 이 분이 있어? 나 이거 먹는다 내각선이 없지 죽지만 봐 짜증나 탑이야 누누가 저렇게 많이 보여줘도 돼? 이런 거 뺏길 텐데 누누 누누 녀석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누누 또 와 미친놈이야 미친놈이 따로 없어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전령을 풀어 이러면 분명히 블라딘 100% 삐져 완전 힐 iums 액씨 괴로워 내가 괜히 갔어 호기심 청구 나이스 민수야 미안 근데 톱바텀이 미비고 있어 그것은 희소식이야 믿는 우리가 밀었어 채팅치지말라니까 우리가 첫 번째 포탑을 파괴했어 민수한테 미야하다고 했지 너무 흔익이라며 가부비 어 날아간다 궁이네 다리우스 온다 죽었다 오오오오오 다리우스 아플거 같은데? 퇴 하나 더 퇴 하나 더 침청맨은 뭐 침청이 빠져드는거야 근데 시간 끄는 동안 해줄사람이 없어 여기 다 모여도겠죠 C바나 죽은거같아 아니야 탈수있어 어 ?젤리 젤리 벚봐 무리했어 근데 우리 원딜은 후닉이라는 걸 몰랐어 저 녀석들은 오히려 용 타임을 줬어 저 자식들은 어리석은 놈 용 가자 같이 가 가리우스야 미친놈 넘어가지도 않네 바로 먹어 인정사정 보증 강타가 없어 우리 여기서 게임 다 따라왔어 아니 오히려 많이 왔어 이득이야 이득이야 그만 가야 돼 어 내가 궁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갑자기 뇌저를 시작했어 저쪽이 저쪽이 뇌저를 시작했어 싸우기 시작했어 하기 싫은가봐 우리 주지어가 드래곤 퀘스트인줄 아니 방금 바텀에서 저쪽이 킬 먹었는데 체력이 다 조금이었는데 다이브 치다가 지금 거기서 지금 내분이 일어났어 먹어 안 먹어 와드를 다 나한테 양보하네 인성이 바른 녀석들이야 인성이 바른 녀석들이야 근데 니가 밝히고 딴 사람이 먹어도 돈 똑같이 들어오지 않아? 그래? 몰라 기분 문제지 기분이 좋잖아 그치 그럼 맞지 1코어가 나오네 저 저 1코 탁 탁 탁 탁 탁 우리 두명은 집탐 잡았어 어 뭐야 1코어가 안되네 오히려 넘겨졌어 조심해 어 넘겨졌어 또 아 나 왜 죽지? 아 타워한테 더 맞았네? 욕심이었어 하이크 피셋 그냥 앞으로 갈걸 그럼 앞으로 갈걸 나의 미스텍 뉴뉴 또 하나 돌아가야겠다 어 뉴뉴? 어 오 나 갔다 오 오 에쉬 궁 뭐지? 나 잡고 왔다. 잡고 왔다. 이건 없겠지? GS는 또 놓칠 수 없지 별명도 있네 아 렌즈? 이건 착한 채팅이야 기다렸다 가자 기다리는 거 착한 기다림이야 어색 가도 내가 영향력 행사 못해 왜냐? 서포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기다려서 사는 게 더 훨씬 이득이야 날 이렇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 약간 트롤 파이크 다리우스 파이크랑 난 눈이 맞췄어 우리 왜 이렇게 다 고르게 됐네? 이상적인 거지? 이런 게 좋아하고 잘하고 있어 저쪽은 자야가 좀 잘 먹었네 왜 애쉬 안 먹어 애쉬 애쉬 후참 저 블라디가 난 제일 무섭거든 사실 팡 다 블라디? 안 무서워 어? 쫄았어 나한테 뭐 국맞추면 바로 잡고 지는 거잖아 어? 잡고 바로 들어갔다 했으면 바로 땄는데 게 여기 오늘이 해 치 이거 제 이거 나 이거 나 그 뒤에 내가 물려줄게 우리 편에 웃은 줄 알았지 한편 오는다 한편 왜 저기로 갔지? 아 이건 내가 던졌다 이건 차가운데? 이건 내가 던졌어 우리 편에 따라오는 줄 알았지 난 이제 갈렸어 니 팀하고 뒤에 그 저쪽 블라디랑 그 누누가 돌아가는거랑 서로 갈렸어 용 줘야될거 같은데? 각오는 있는데 좀 멀어 용 주기 용 주기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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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항상 궁이 있어야 해 집안이 어 칼 떨어질 좀비 하드는 돈을 조금밖에 안줘 왜냐면 공짜 하드라서 탑텔 탑텔 올라간다 우리도 올라가 어 빌렀어 빌렀어 그래도 블라디랑 나랑꺼 죽은지 후회인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했어요 모르는데 아 별거 판테온이 바텀 밀고있으니까 안죽으면 이 얘기야 왜 전멸이 안됐지 G를 눌렀어 상대 자야가 되게 잘 컸네 나이스 좋아 그 느낌이야 녹여버려 겁쟁이 파이크 어딨냐 여기 터져버려 애매한데 자야가 186개를 먹었어 CS를 자야가 잘 컸어 룬타이밍이 오세요 어 저거 먹는다 와 바론을 먹었다고 룬타이밍에 살려보내지마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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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왜 이렇게 쎄? 미쳤네 깃털 채권 횟수 때문에 다 죽었낸다 하하하하 방금 여진땜에 살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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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합이 하하하하 흘러 갈수록 블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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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조합이라 잘 voller 전투 해결 하하하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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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야 자야 나 왠지 자야 느낌 났어 자야 느낌이었어 와 자야가 키 엄청나게 분위기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이야 너 성적 남았다 그랬지 병건아 여기서 궁 낭비를 많이 했고 여기서 애쉬 궁이 맞았는데 여기서 귀신같이 다 빨려 들어갔어 야 이거 못 이기겠는데 노틀러스 타곤삼의 방벽? 시야잡으라고? 시야잡으라는 얘기인데 도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내가 탱커가 아니라 딜러인데 아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맞아봤어 신나서 들어가다가 역습에 가겠어 포킹으로 싸우고 다같이 가야겠다 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 이거 포킹하고 싸워야될거 같은데 내가 막 불 막 쏴대고 뒤를 깎고 이거 포킹하고 싸워야될거 같은데 이게 안돼 지금 4대4였잖아 안돼 그냥 싸움 저거 자야딜이지 저거 자야딜이지 오 오 아 파이크들도 있어 파이크들도 있어 파이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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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병건아 이제 시작점으로 돌아온거야 우리 마이너스가 아니야 점수는 그리우지만 경험치가 축적됐어 어차피 질거라면 지금 지는게 나아 정확해 그럼 잠깐 쉬는 시간인가 벌써 두판 다 했어? 아니 아홉판째야 이게 아 그래? 응 되게 긴 한판이었지 어 흠흠흠흠흠 아닌가? 몰라 나 시청자 분들 알려주지 않을까? 이거는 후니기 주겠습니다 후니기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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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수도 있지 건강하세요 잠깐만 맛있을 것 좀 갖고 맛있을 것 좀 갖고 저 어떻게 아셨어요? 유튜버인가? 누렁이? 후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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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segu 후회를 후회할 나 지금 햄버거 왔거든? 이거 먹으면서 하면 질 수가 없어 6연승 가면은 그것만으로 이미 반절은 성공이야 왜냐? 이미 올라가서 하나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것만 자 그러면 아 나 정글 요새 뭐가 좋지? 골드까지는 판수로가 가능하단 뜻이야 사실상 가능해 가능해 앨리스 그브 에코 파소스가 1팀 2번 판 끝나고 5분 씹니다 너 밥 왔어? 아 그럼 말하지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이거 대기시간에 먹으면서 하면 돼 신경쓰지마 우리 성공하는게 중요하지 밥이 중요해 그니까 5시간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한거랑 똑같다는 거죠 더 떨어졌어 아무것도 안한건 아니야 무언가 하긴 했어 떨어졌다는 아 내가 선 선 그거네? 이거는 승률 100% 바드 가야됩니다 바드요? 오케이 기분전환 해야돼 찐이 나 찐하고의 오늘 추억 좋거든? 김치 예상 카드킴 뭐하지? 아 이속이 엄청 올라가는구나 이거 헷갈린건다 이게 아니잖아 공격공격이잖아 아닌가? 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공속이 편해 쓰기에는 오 승지드? 대행이다 아 블리츠하지 아니 블리츠하면 안돼 자석달림 어? 아 다행이다 어? 어? 정권아 응? 상대가 블리츠일때 이기는거 알려줄게 어떻게? 블리츠한테 끌리지 맘마 그럽니까 곰곰 생각하니까 내가 라인전 질땐 블리츠한테 끌렸어 맞아 넌 그걸 몰라서 이제 안 끌리고 그래 빠지자마자 때리는데 아 저 황리츠 냄새 나는데 안 끌리겠다고 하는게 되냐구요? 내 말 안 믿어 되지 안 끌리겠다고 마음먹은 그 챌린저들은 다 피하잖아 내 말 딱 한 번만 믿어봐 진짜 아 쿨감이라면 이 판 이길거같은게 신지나 라인같은 애들은 잘하는 사람만 해 너무 옛날템이라 재미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잘하는 사람만 해 눈싸움달 정말 눈싸움달인 신지들은 코가 시뻘근거 보니까 진짜 눈싸움 좋아하나봐 술 먹은거 아니고? 어 아 근데 명건아 어 그 너 목소리가 응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나는 이미 한판 할 때부터 이미 피곤했어 근데 난 사실상 인간 신자워야 근데 너 왜 자꾸 이걸 하는거야? 이거를 켜농을? 중독이야? 재밌어 아 이런 어떤 자기를 극한으로 몰아두는 이런게 응 이 피곤을 즐기는거야 이 피곤을 즐긴다고? 알랑가 모르겠네 나는 모를래 자 헥가림을 잡은다는 매우 공격적이다 나도 나 바드 잡으면 피누눈물도 없어 울때까지 때려 울때까지 응 자 우리 지금 라이즈가 없지만 가는거야 갑자기 그래 확 땡기는거 아니야? 여기서 무섭게 울때까지 맞쟎아요? 이 자식들이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와드를 박은 느낌은 없으셨죠 딸깍 여기 와드 해줄래? 대기 무조건 대기 무조건 울거야 갱대기 근데 블리치랑 2인 측시가 나올 수가 있어 갑자기 그럴 수 있지만 여기에 그랩을 해보진 않아 미니언 미니언들이 생선 우리 이 레드벌 이거 먹는게 어 무조건 먹어 뭐야 라이즈 좀 내려와주면 안되냐? 왜 전멸 나도 빠졌지? 하 하 하 하 하 정글끼리 뭐 같이 죽자 이런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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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좋아 상대 정글이 카직스네? 우리 레드 시작했나봐 좋아 한번 찔렀다가 E는 없지만 1불러드 맨 오 와우 힘들 때면 나를 돌아 나는 언제나 역시 우리 이게 저 녀석이 뭘 모르고 있는게 있어 뭐지? 블리츠가 블리츠는 끌때 만화수모가 강하.. 강력하다는거 같아 매우 강력해 이때쯤에 이걸 하나 먹어 아껴놔 꿀열매 나만의 꿀열매 너만의 꿀열매 너 혼자 먹어 아무도 주지마 안줘 주고 싶어도 못 쳐서 넌 초월을 이루게 될까 아 카즈카 아 아군이 나네 나이스 이거는 제드가 무리했어 화나가지고 달구하다가 아 제드 막 아니 저 찐 아슬아슬하게 먹을듯 안 먹을듯 애타게 하네 바텀은 갱각이 안나오지? 푸시푸시하느라 위험하다고 하네 왜 위험하다고 할까 아 내가 가는데 나 들쳐있어 명분아 응 아 나 이거 못맞췄어 두려지게 하네 한번 달려봐 어 아 아 아 잡을 수 있나? 좋았어 아 셀딩딩동 딩 딩 딩 딩 딩 딩 딩 왔어 못 살려 딩 딩 딩 딩 딩 딩 딩 내가 이거는 라인을 밀어주고 갔어 근데 라인을 밀다보면 원딜들이 백팀을 찍고 거기 노이로이드가 여기 있어 아 아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 어 나 이거 야 그래도 아무리 싸우는 것도 좋지만 정글은 하고 가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저를 처치했습니다 난 저를 처치했어 어 집간다 밀어줘 밀어줘 어엉 왈드 하 아 등 아파 아 아 이즈가 잘해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됐나? 아 근데 그 카즉스 있어가지고 이거 Q 안맞으면은 못살리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압되었습니다 어 왜 죽었어 야 다온다 위험해 오케이 카즉스 노플 힘들어 힘들어 아 바텀 한번 달려 그래 진짜 이래놓으면 상대 불안해서 분명히 여기 용매해서 아르바를꺼야 정글더라 카즉스는 바텀 동선에서 살 수 밖에 없어 욕먹을까봐 불안한거지 나 근처에 이제 좀 멀었음 없다고 그랬어 어 카즉스 노플이야 딱 그만해 조심해 나 이거 살면 돼 살면 돼 아 이거 황 환상적으로 여기 있었어 사라 쓴 데 있어 사라 쓴 데 있어 좋아 좋아 음 자 탑 좋고 리드도 괜찮고 바텀도 뭐 아싸 보너스 승진이가 활동 범위가 넓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라이즈 승진이가 먹을거지 지켜줬어 날 이거 먹고 탑 갈거야 하나 먹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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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집갓다 바텀 같게 면거나 응 달리고 달 빨리 빨리 빠졌네 제가 되었습니다 저 안가고 악 네 오케이 여기 펠 빠졌네 벽공각 졌는데 왜 안치지 아 아 뭐가 왔다고 생각했나? 정글러랑 왔다고 생각했나? 아 마나가 없었대 도망가 좋아 좋아 나 기다리는 거 짧아서 미안해요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내가 더 빨리 가 이거 참을 거니? 야 나랑 같이 이거 타고 가자 타고나 태워줘 태워줘 기다려봐 어 꿈은 없다 수호자 옆에 있어가지고 다행이야 수호자 낚시 혼이 아닌게 저거 괜히 그램에 타워 끌려가면 힘들어 이게 수호자지 자 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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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카리 나이스 자 미드 달달하게 골드 땡겨요 꿩 쟤드 잡고 바드하면 이렇게 왜 이러지? 진짜 바드가 뭔가 느낌이 좋은데? 뭐가 있는거지? 나이스 너가 왜 마스코트 같은게 아닐까? 이거 싸우자고? 맞아? 아니 저거 여기 카직스야? 아니 실시도 저 다이브는 너무 에바야 힝을 찍으니까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까먹었네 땡겨지면은 진다는걸 오 죽였는데? 자 자 이러면은 누가 채우는거지? 쟤드 쟤드 공격적으로 와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와드 치우는거 다시 한번 갚자 이거 먹고 그거 터널 타고 가기 터널 타고 가기 같이 왔어? 먹었어? 자 간다 3초만 먹었어 자 간다 넉 검색 거 하이쓱살 우리가 유리한거 같은데 왜 불리한거 같지? 아직살 어디있냐 기억해 나 근처에 있다 싸워도 돼 난 세이지 그냥 엄청 세 어 뭐야 아 지냐 됐어 됐어 내가 죽은 건 아쉽지만 토시기를 안 쓴 건 멍청했지만 2대1 교환이야 용도 먹었으면 됐어 2대1 플러스 알파야 안 먹는데 뭐지? 왜 안 먹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못 참아 다들 너무 블리츠를 안 만나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니래 아이즈가 피지컬이 좋아 그리고 힘이 좀 있어 제주도 나랑 스퀸 익혀 이걸 이기겠다 어 올라간다 아하 조졌구운연 다 올라가는데 내가 궁이 없었구운연 나이스 복스라이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거는 이쯤 되면 침착맨은 아니 나쁘지 않았어 시도는 흐흐흐 흐흐흐 가자 와아 좋아좋아 나는 왕쌍 김종수야 김하대라고 부직 나한테 교환하면은 제도가 안좋은거 아니야 안좋죠 화가 난거지 계속 나이니까 화가 난거야 오카이 오카이 흐흐흐흐흐 도망가 도망가 어어 그 아까도 생각났네 뭐 그럴 수 있어 뭐가 그럴 수 있어 응? 뭐가 그럴 수 그럴 수 있어 너 판수 채워서 끝낼 생각하지마 이기려고 하는거야 고통받는걸 즐긴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 아 누가 판수 채워서 할라그래 집간다 이거 아직 됐는데 오 라이즈 게이스야 이거 이기겠다 근데 라이즈가 작은다 도망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베인은 잡았네 갑자기 블리츠 때리다가 저요? 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거 사실 오늘 방송 킬 때부터 좀 피곤했는데 허 오히려 지금은 괜찮으셨어 나도 병건아 이거 간다 준비해 준비됐어? 응 가 가 종쇠 아직 엄청 쎄 근데 요리가 없어 볼 때 다행히 못 잃지 미니 샤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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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펜 왜이렇게 잘해? 바드만하면 우리펜이 세죠? 퍼프가 있나봐 맞아 원래 바드가 음유시인이잖아 팀원 공버프 맞어 바드가 음유시인이어서 너 너무 힘들다고 말 무시하는거 아니? 바드가 음유시인이어서 바드가 음유시인이야 나 죽었어 열받아 하지만 살았어 돈으로 패스 바드가 힐 줬어 맞지? 내가 봤어 돈으로 패스 아무것도 안해 안했거든 아니 니가 뭔가를 했을거야 내가 살은거구리 바드가 다쳐먹었어 흐흐흑 호잉 왜 이렇게 쓰는데 병아리도 3마리 됐고 아, BF로 갔더니 진짜 세네 이거 많은데? 병아리도 겁만 줬어 난 기마병이다 기동력을 당하지 넌 무시건이야 라이즈가 잘했지만 같이 갔어, 쟤들아 오오오 오케이, 죽었어 블리치가 있는지 몰랐어 흥분했어 햄버거 먹으려고 죽은건 아니야 좋아 CS? 내가 다 뺏어먹어 좋아 흠 흠 흠 현황 실패냐구요? 지금 하고있고 도작 6시간밖에 안췄어요 싸우는데? 도착해 도착해 칭찬 도착해 도착해 쏘 도착해 누군모를 아 이거 또 먹었네 태강로 자기한테 오지 말래 어 나 간다 난 도망쳤어 누구였어 죄송 아 저 벌레가 빠르잖아 아니 그 안 보이는 거잖아 궁이 그래서 그래 아 벌레 카직스 내 얘기하는 거 아니지 넌 오버킬인데 이게 이 판만이 함께 알잖아 우리가 전판도 했구나 라이즈가 왕기로 해가지고 막을 수가 없다 라이즈가 왕기했어 수호천사 나왔으면 다 뒤졌어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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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금 됐겠는데? 궁 없는데 쟤? 나한테 썼는데 미안 카직스와 지네 이 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좀 써 난 용을 먹을게 강타는 없어 아 아 피너가 있는데 버스를 너무 잘 타 이거 심지어 은근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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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드가 왔으니까 난 얼림을 좋은 판단이 있어 좋았어 이건 잘했지? 좋 너무 잘했어 아 여러분들 억가 좀 하지 마세요 고이트롤급이야 응? 잘했어 잘했어 느낌 있었잖아 느낌 있었어 느낌 있었어 신지드 줄건데 어 최단거리 아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집에 왜 왕이냐고 있어 지금 맞아 이게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 따면 하나 따면 딸 때까지 앞으로 가 내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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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 공포 공포 하나도 텐텐텐 말렸을때 곰템이라 그랬어 라이즈 미쳤어 혼자가 하지만 두 손은 손 여덟개를 당하지 못하게 우리 삼룡이네? 적 바로 먹었어 안지 닫고 던져도 되는거? 저는 안 던지고 있어 우리 펜 좀 호개로울 뿐이지 괜찮아요 내가 중심을 잡은데 너무 깊어 신지드랑 라이즈가 지금 너무 깊어 이렇게 안보였는데 3명밖에 없어 이렇게 안보였는데 3명밖에 없어 저거 80명 빼라고 뭐지 이거? 하라는건가? 미꾸라는건가? 아직도 난 기억하고 있단가? 조심하라는게 아닐까? 안시 열어보라고? 갑니다 싸우면 좋겠네 잘한건 아닌데 깊숙이 와드 유리할때는 깊숙이 우리 그때 배운거 있잖아 진이 없는데? 이쪽까지 세렴! 아니 우리 편이 쎄가지고 나 없고 진 없는데 5대3을 이긴다 부처 날 뛰고 있어 콰아아아아아 아아 이래서 김동수 님이 페카 님이 좋아하실 거 지연시원한 아니 이게 얘 공피보가 없어졌나? 왜 안되지 잠깐 할 게 없네 이렇게 이득을 보고 우리 집에 왜 한 일이야 하지만 진짜로 바드는 후반이 될수록 세져 그렇지 벌써 55개를 모았어 게다가 우리 집에 왜 한 일을 하는데 우리 한 번 갈 때 쟤네 두 번호 빨라 두마병이 도망가 도망가 자 옥시다 맞아 수호천사라서 궁 쓰고 싶지 않아 오케이 라이즈는 아마 이게 첫 블루일 거야 내가 블루를 준 기억이 없어 흫 혼자서 잘 꿨어 혼자 잘 꿨어 오 뭐야 보여줘 명고나 보여줘 그렇지 그거야 느낌있어 느낌있어 느낌있었어 명고나 느낌있었어 웃음 으아아아아아앙 우아앙 우주야 인자 우주야 이제 중구 난방이야 중구가 시키드나 내가 먹었어? 여기 먹을 건 먹어야지 라이즈가 혼자서 맡고 있어 근처에 요리도 있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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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가자 잘했어 나오는 순간 바로 보자 고마아아앙 야 왜 공포 안걸려 진짜? 패치됐나? 원래 공포 걸려야 돼 공포가 아닌가? 달아나는 걸로 바뀌나? 공포야 정확하게 맞춰야 돼 그래? 안 말했어 뭐야 아 이거? 깜짝이야 또 바드 씨벨럼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눈치 벗어서 못하겠어 어? 시만 아 근데 아까는 아까는 라이즈 직장에서는 조금 화는 날 수 있어 바드 전승 시벨롱 화날 수 있어 빠질 수 있는 건데 안 할 수 있어 시벨롱까지는 좀 그랬지만 근데 이거는 라이즈 줘야 돼 이건 라이즈 줘야 돼 강한 정신욕 줘야 돼 사과해 빨리 난 사과하려고 라이즈 나갔네 근데 이번판 나 잘했어 아까 카소스에 이어 이번판 좀 활약한 거 같아 하아 어 좋았어 헷갈리 아 근데 미쳤다 라이즈 틀려 아 근데 이게 침드 침든가 봐 그냥 오늘 바드효과 있어 바드효과 있어 걔 거지가 찼는데 아니 바드를 한 판마다 거지가 찼거든 맞아 근데 이겨 근데 그렇다면 그게 그게 실력이야 그리고 채팅이 일이야 아까는 좀 개웃기긴 했으면 쌍욕먹어도 무죄요 그렇긴 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21점 받았어 어? 그럼 지금 몇 점이야? 21점 하하하하 0점이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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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이었어? 근데 놀랍게도 오늘 시작할 때가 3점이었거든 아 3점이었어 3점이었는데 졌다가 이겨가지고 5점 됐다가 막 그랬어 처음 시작할 때보단 올라갔어 지금 그리고 우리가 상승세야 근데 왜 21점 주지? 잘했어 나강해서 내가 그래도 골드잖아 점수를 좀 더 넣는게 아 골드랑 해서인가 보다 아 나 어쩐지 나 왜 스킬 차지 안 맞나 했더니 잘해 애들이 골드의 세계는 좀 달라 어 아 좀 버거운 느낌이 좀 들었어 이게 좀 뭐랄까 그 물속에 있는 느낌 움직임이 막 좀 약간 느려지는 느낌?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 어쩐지 일단 두 번 했으니까 쉽시다 어 오케이 쉬지 근데 자꾸 손이 이거 나 나만 그래? 롤 하면은 손이 끈적거려 그거는 니가 마우스가 마우스를 닦아도 그래 손을 닦아 보면 그래서 손을 이렇게 두 시간 쉴때마다 가서 씻고 와 어 어 아 니가 손에서 단증 같은게 있나보네 아냐 그게 아냐 그 이토준지 만화에 기름 이렇게 짜는거잖아 얼굴 어 그 편에서 그 집안이 기름범벅이거든 그 1층이 고깃집에 가지고 어 나 그거 알아 그것처럼 기름기가 있어 그러면 이참에 이말년에서 이토준지로 이를 바꿔봐 이토준지는 있으니까 이일준지 이월준지 이금준지 시작 11시 28분에 보자 좋습니다 그 그 뭐더라 그 유도라고 그래요 거기서 만화에서 지금 유도 78% 막 아 유도 기름의 점도 습도 막 이런 것처럼 만들었어 어 그런거나 그거 아니? 뭐 나 어제 뉴스룸이라는 미드를 봤는데 응 되게 재밌다 어 왜 봤어 그냥 영화를 볼 걸 찾다가 난 드라마 안 봐 내가 최근에 본 드라마는 뷰의 세계고 뷰의 세계도 다 안 봤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 최근 드라마가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아니 그 최근께 하얀거탑이야 그게 끝이야 아 그거 재밌어? 하얀거탑? 안 봤어? 안 봤지 나도 드라마를 안 봤어 많이 드라마 이런 거 많이 하얀거탑은 하얀거탑은 아저씨가 될수록 재밌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권력구도 힘싸움 얘기라 그 성인만화가 보통 이제 권력 뭐 돈 뭐 이런 얘기잖아 좀 아저씨가 돼야 좀 더 재밌는 그럼 난 조금 이따 볼게 응 난 아직 결혼은 안 했잖아 총각이잖아 채팅창에 저는 허준이 마지막이에요 허준이 시청률이 50%가 넘게 나왔죠 아마? 허.. 홍친이 나 그 허준도 안 봤어 장금이다 대장금도 안 봤어 나 대장금 나도 안 봤어 나 드라마를 못 봐 나 어렸을 때는 다 봤거든 사랑이 먹일래 뭐 한지붕새 한지붕새가족은 아닌가? 한지붕새가족은 파랑새는 있다 다 봤어 왜냐면 드라마 할 때마다 맨날 컴퓨터 아니 그 TV 앞에 앉았어 근데 이제 TV 앞에 앉지를 않으니까 맞아 그래서 나는 왓챠를 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내가 넷플릭스 왓챠 어 태조 왕건 때부터 안 봤어 슬슬 TV 앞에 안 앉았어 주몽도 안 보고 왓챠 왓챠 못 날았거든 만약 내가 오늘 너랑 천왕을 안았잖아 그럼 나는 방종우라고 또 드라마를 봤을 거야 진짜 무의미한 시간이었겠네 이게 훨씬 낫네 아 물론 너랑 함께 할 시간도 좋지만 드라마가 무의미하진 않아 쓰읍 자 쉬다옵시다 열한시 반에 봅시다이 네 여러분들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쉬다오겠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먹어야겠다 케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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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간단하게 먹기엔 햄버거 샌드위치 아니 이게 아아 이게 좋은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나나 병건이나 절박함이 없어 그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못 찍으면 30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되게 여유죠 그냥 애초에 30판을 하면 되지 뭐 안생각이야 블랙 나벨 치 1 플러스 1 치킨 날 2 2 2 2 3 2 2 2 3 2 2 3 아니 근데 이게 그런게 있어요 집중력이 까오래 아 인천국제공항 그럼 그리로 가야지 인천국제공항이 전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이라 그러던데 무슨 공항평가 1등 먹었다고 하던데 몇 년 연속 아무리 지방이지만 서울 올라와서 인천국제공항 하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은 뺏겼어 아 지금 아시아에서도 아니야 난 참 좋던데 공항 내가 여행 다닐 때 칠레에서 공항 산티아고 공항을 갔는데 무슨 공항이 컨테이너박스 같은거 큰거 하나 안에 들어가 있어 그니까 인천국제공항은 완전 우리우리한 최첨단이라면 거기는 약간 한 8,90년대 큰 건물 하나 있고 그냥 통으로 돼있어 아무것도 없고 1,90년대 3,90년대 4,90년대 3,90년대 4,90년대 3,90년대 4,90년대 1,90년대 3,90년대 4,90년대 4,90년대 5,90년대 빨리 코로나 끝나면 원래 겨루고있던 한 달 살기합시다 나 이제 한달 살게 첫나라를 동남아쪽 한번 하고 그 다음을 좀 괜찮으면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쪽으로 1년중에 한 6개월은 그렇게 외국에서 6도시를 살고 나머지 6개월은 한국에서 살고 이렇게 집을 달라고요? 싱가포르 공항 저는 싱가포르를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은데 약간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한국에서 가까운 싱가포르 대만 이런 데는 나중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젊고 좀 이제 건강할 때는 좀 약간 좀 먼 데를 가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대만 싱가포르 뭐 이런 데 하나도 안 가봤어요 제주도 원래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를 제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제주도 해볼까? 진짜 제주도는 아니면 경주나 이런 데도 있잖아 경주 그치? 경주에서 한달 살기 뭐 꼭 외국 도시일 필요가 없잖아 강릉에서 한달 살기 강릉에서 한달 살기 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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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 무인도 하나 있는데 빌려준다고요? 무인도가 본인 소유예요? 그럼 빌려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럼 근데 병원이랑 같이 갈게요 종수야 종수야 응? 나 지금 전화가 왔거든? 그 돌아 나 집에 갈 때 스위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나면 알려줘 스위치? 포켓몬 해야된대 소영이 포켓몬은 인정이지 근데 그러면은 야 소영이 기다려서 지금 가야되는거 아니야? 아니 나 오늘 넣는다고 말했어 아유 내일 소영이 그 포켓몬 한다고 여러분 채팅창에서 알려주세요 소영이가 뭐라고 한잖아? 포켓몬 포켓몬 가져와 아니면 나랑 놀아주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돼 넌 그러면 포켓몬을 가져가는 선택한거야? 놀아주는거 왜냐면 난 집에 가면 잘 안야되니까 어? 처음이면 받은대 야 근데 병건아 응? 우리 내일 어? 아니아니 우리 내일 모레도 응 뭐 한다며 응 야 근데 나 시간 초기화됐어 미친 어? 나 왜 시간 초기화됐지 나 아무것도 안 눌렀데? 6시 20 21분 42초니까 거기 맞춰서 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럼 그냥 일단 지금은 꺼야돼 꺼야돼 아 나 바드해? 해 해 해 아 아 바드하면 팀원이 좋아 흐하핳하하하 그 팀은 뉴틸형 서포션 아니고 토템형 서포션 야 우리 금요일날은 뭐하냐? 우리? 응 다운 거 해볼까? 우리 금요일날 내가 좀 한방을용 게임을 좀 몇 개 봤는데 4인용이 많아 내일 5명 보이잖아 내일 모레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기어리형이 어몽어스 단톡하게 써놨잖아 나 한번도 안했는데? 나도 한번도 안했어 근데 기어리형이 되게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재밌어요? 인기였잖아 뭐 시청자들이 계속 해달라고 몇 번 얘기하긴 했었어 카타레오나? 왜 바드 안했어? 이번에 느낌 좀 팀원한테 또 하기에는 좀 그래 그게 왜? 팀은 하나야? 너무 그 하는 것도 동남풍을 우리 쪽으로 불어오는 것도 좀 그래 일단은 내가 익숙한 거 한번 해 제가 기어리형을 많이 챙긴다고? 이건 특별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거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거지? 와 스웨인 론의 마이야 너무 싫어 최근 바드 3승 1패 아 솔로랭크로 가야됩니다 솔로랭크 4승 1패 어? 나 한번 졌어 바드 아 끊겼네 스웨인이네 스웨인 싫은데 리포 파타 리분 와 좋다냐 스웨인이 짤짤이 보다는 확 물어 죽이는 거라서 이걸로 가야될게 이거 마법 저항력 가야돼? 방어로 가고 싶은데 뭐? 스웨인이 좀 마디리 쎄긴 해 쎄? 응 쟤 그리고 서포트 어 쟤 쎄 엄청 쎄 초반에는 원딜 보다 서포트가 더 쎄잖아요 인간젤리 하는 거 보니까 스웨인으로 완전 자치도 없던데 맞추면 개사기야 경찰청 사람들 아 언제적이네 경찰청사람들 인간젤리 그건 인간젤리님이라서 그렇대 아 인간젤리라서? 응 그건 그래 인간젤리는 뭘 해도 잘하다 가끔 그럴 때 있어 걔네 자낫대 같은 거 할 때 응 하는 걸 관전하고 있잖아 응 얘네랑 할만한데 이 생각을 하거든 막상 붙으면? 저거 터져 저거 터져 보고 있으면 저 정도는 피하고 그냥 나도 뭐 마치 이렇게 생각하거든 응 근데 아니야 내가 그걸 진짜 뼈저리게 체감한 게 막 연습할 때 네라나 울프 같은 애들이 일대일 상대를 해준단 말이야 응 상성을 이렇게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한 번씩 이렇게 키를 딸 때가 있어 우연히 그러면 어? 할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연이를 우연이야 우연히 딸 때가 있어 근데 지난번에 윙프랑 미드빵을 했는데 어 내가 한 손으로 했거든 응 세 판에서 세 판 다 졌어 저 털렸어 크아 걔 키보드 안 쓰고 근데 저쪽 강타가 둘이다? 바드 할걸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너 약간 바드 승률작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아냐아냐 응 아냐아냐 내가 바드 하려는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된 건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바드 효과 이 정도야? 무서운데 이제 이 정도면 가자 아 뭐 귀신들 린거 같애 하하하하 고! 느덥 느덥 근데 저거 나 왠지 아닌거 같애 마이가 강타 들고 우리 블루 먹고 갈라고 응 정한거야 진짜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뉴메타?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니가 불면 바로 이 치고 뛴다 어디 갔다 갔어 전멸 썼어 경찰청사람들 나 이거 혼자 먹을테니까 이네비 내려봐 알았어 이득밥 아니면 그냥 리씨 해줘 아 리씨 감사합니다 리씨 그냥 해줄게 아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쪽 스웬이라 심찬맨님 팬이라고 전해주세요 난 전체 채팅 껐어 누가 그랬어? 마스터인? 길드가 히오스 S2야 경찰청사람들 최근에 경찰청사람들 봤어? 아니 따윤이랑 할 때 따윤이랑 할 때 저 스피드 빠른데 와 짠 짠 따다단 따다단 와 롤네가 라인 딱 잡는다 우윽 야 이럴내 아 아 씨 우윽 왜 마다 안했어 근데 이가 왜 안맞지 2랩 찍혔대 음 경찰청 사람들 니가 싸이랑 이거 세 번 해가지고 두 번 성공했어? 뭐? 한 번, 한 번 성공했어 세 번 해도? 성공이 아니지 왜왔냐 왜 이렇게 정글링이 눈이지? 자크 이렇게 안 내렸는데 비포가 피 다 깎아 놨는데 이걸 줬네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한거야? 그래? 그래? 그게 어디야? 대단히 대단히 흠 탑에 마일 나이스 캣테리나 탑에 마일 안돼 갱킹 쌍봉? 뭐? 뭐해? 잡았네? 와 이득이야? 이득이야? 지금 단계에서는 스웬이 좀 약하더라고 맞딜이 6렙 되면 되게 세지 아 키워서 먹었네 제압키를 올린 다음에 먹었네 그럼 이득이잖아 나이스 아 뭐야 뭐야 카타야 카타 뭐야 안되지 카타야 사임되니 이제 들어가도 되나 싶어 여보 보텀 스킬 빠졌을 때 스웬이 들어가면 이기나? 아 미친 타이밍에 도래곤 도래곤 사거리가 짧거든 미포가 딜교를 되게 잘해줘 우리 미포 좀 느낌있어? 티문은 오늘도 되게 좋아 난 항상 티문이 좋아 뭐하나 이송 살았어 살았어 저렇게 먹어라 케이틀린 저렇게 먹고있어 쒸쒸 머리끄댕이 잡아 댕겼죠? 뭐래? 마이콜이 탁 이거 탁 땡겨가지고 저 덧 위에다 놓으면 개 짜증 나겠다 좋아좋아좋아 이놈 저거 못먹어 저렇게 먹잖아 스킬로 먹어 거의 경찰청사람들 미포 잘해 경찰청사람들 미포 잘해 모래 스윙이 사거리가 짧은거 같아 오면은 티가 나 유문에 나갔대 열받아 혹시 맞어 나도 느꼈어 이 동네에서 카파하는 애들 좀 안 짜증나 페리 영역 페리 이 동네 아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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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해 흐하하하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좋아 이거 이런 흐름이면 오늘 3시 전에 끝낼 수 있겠어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 너야 아니야 요네가 나갔으면 이건 꽁승이네? 꽁승이네 아 이런 티문이 좀 약간 나눠져서 들어야 돼 나만 그것 생각해? 롤 하는 사람 그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게 티몬 나눠줘야 되는데 아까워 아까워 이 티몬이 너무 아까워 낭비되고 있어 티몬이 카타는 확실해 진짜 잘한다 액괴 은권아 나 왔어 나 그거 있거든? 초식해? 내가 먼저 어그로 끌고 하면은 땀 킹 으아아아 뚜루 뚜루 빠라빠라! 난 패시고 있어 나 패시브 있어 패시브 살았네? 그럼 난 패시브 젤리가... 젤리도 공격하는데 타워가? 너 죽을 뻔했어 근데 어그로가 빠지잖아 미니언에 빠졌고 내가 때리라고 미니언이 없으면 되는데 아 나 1을 못 맞춰 조지 빠졌어 새가 왔나? 수연인이 오면 항상 새가 와 잠푸 다시 왔나? 체력 마이 요네 호텔 호텔 인제 러프 됐나봐 러프 됐나봐 어? 프레임? 아니 레오나 칼 호 왜 보였냐 호텔 az 나 열 안 받았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방송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같아 이제 알겠어 왜 하는지? 아 그 것 같아 자 다시 한 번 바탕 간다 카우 미쳐놈 준비를 했어? 케이틀린 아 케이틀린 일해 카다리나 카다리나 미쳤어 막아줘 쉽게 할 수 없음 진짜 우리 동네 아니다 리얼리스? 존에 왜 나갔을까 존 털렸어 힘의 차이를 느끼고 이건 안 되겠다 싶었지 한 장 놀랐어 트루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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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팩 스팸 좀 잡으러 가고 오 잡나요? 죽나요? 죽나요? 오 죽나요? 뭘로 잡은가요? 장통? 하하하하하 엉덩방아찌기 안 맞지롱 어 파워가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때리고 있어 컷인 도움이 전에 진짜 5명 다 했는데 15분 20몇초 나온 적 있어 서랭단치 나가거나 안하는게 아니고 아 너무 날먹인데 이런데 지금 흐름왔어? 물어올랐어? 아 바다할걸 하하하하 바다하라니까 나는 니 이분한테 주겠어 니 이분 좀 날랬어 그래도 카파리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나 이번판 이기잖아? 승급전이야 승급전? 응 막아야되네 표정 그렇게 표정 그렇게 하지마 그거는 막아야되네 그리고 나 투표 2개 맞았어 받았어 왜 그런줄 알아? 시청자 냄새가 나 맞아 시청자라 그랬어 이쯤이면 할 만큼 했어 응 5픽 이자 올려놔 이자 올려놔 카운터 쳐 이제 서포터를 가지고 카운터도 칠 수 있어 카운터 칠 수 있어 카운터 칠 수 있어 제가 분위기 좀 밝혀 드릴 수 있었는데 몇 점이냐구요? 정가 나 몇점이야? 나? 40점 19점 올라왔어 하면승하면 승급전 삼사연승 오? 최근 승률 되게 좋은데? 음 잘하고 있어 우리 탑이 점화 신질이네? 아칼리야? 점화 텔드 점화 신질이네? 점화 신질이네? 아칼리는 전멸은 안되나봐 어 나 새로운거 발견했어 노틸러 쌈판 다졌어 7일동안 아 진짜? 울라우이는 궁극기를 쓰면 그 산계를 해야돼 그 지역을 장악당해서 거기서 퍼져야돼 말하지마 그냥 소화시켜 나 카사스 한 번 더 하겠어 흐름 타야돼 아 노래 부르기 퉁퉁이 리사이틀 퉁퉁이라고 하지마 니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 내가 혼자 다 아니까 오케이 나미 너 뭐 먹어? 죽을라 그래 아 나 그랩챔프 잘하면은 이거는 진짜 딱 그거 하면 좋은데 블루치 아니 노텔도 그랩이잖아 노틸? 잠깐만 우리 이러면 일로 어떻게 잡냐 노틸 아까? 아니 화장품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 아 킨드는 아니지 아 이거 내가 노래 볼 때 궁 쓰겠단 얘기하냐 AD가 많은데? 이거 올 AD 아냐? 우리 우리가 올 AD 상대 상대는 올 AD지 우리는? 3AB 이지도 좀 APD가 많잖아 하이피디야 죽는거 아니지? 응 포켓몬 적으로 봤을 때 나미는 물 강철이야 뭐? 왜 강철은 내가 들어가? 물은 물인데 스킨 아 사이보그 물 강철이니까 얘 이길라면은 격투 격투나 불도 안되고 땅도 안되고 아니 근데 그런것도 있어 물이지만 마그마를 들이부으면 증발해버렸어 수증기첩 증가하지 않아도 돼 증발해버린다 흠흠 아 나 징크스 나와서 좋은 골 못봤어 어? 나 징크스 나와가지고 그 징크스 있는 팀 잘되는 골을 못봤어 나도 그 이거 근데 또 그거일수도 있어 플래그 세우는거일수도 있어 내가 아까 자야 최고 골앱이라고 했잖아 아 맞아 근데 날라다니자 자 우리 인별이 시작한 모양 늦으면 어시없다 그룹을 받아 아 너 징크스 했구나 흐핰핳핰핳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핰핰핰 흥 은곤아 어 미안 근데 괜찮아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 징크스 상판은 내가 안말을 안할게 아 상대편은 징크스 있지 않았나? 오늘? 아니야 오늘 없었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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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최근 한 달 동안 난 징크스를 본 게 아까 내가 한 것 밖에 없었어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아 제가 레오 나 2를 왜 먼저 찍냐면 인벨을 항상 가가지고 그래요 아니 근데 보고 찍으면 되잖아 ALT-E 응 가자 가자 이제 나온다 이제 너 어셔없다 너 후회한다 와 스린이 살짝 빠지는 거 봐 이기주의 이기주의 이거 킬이야 이거 킬이야 저 할때 이기주의야 럭이 안온다? 청자야 올 수 밖에 없어 온다 자 우리는 나미부터 절을거야 이거 물방울이야 각이 딱 알아 얘네 들킨 거 같은데?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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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못잡아? 타겟이도 있네 근데 갇혔어 풀 이거 먹고야 돼 이거 먹고야 돼 애들 체력 다 빠졌어 이거 먹고야 돼 당연히 못해 쟤네 졸졌다 정글 완전 졸졌어 좀 앞으로 봐봐 나 아 깔끔하게 저만 좋았다 쟤네 구경하느라 못 먹었어 또 심지어 못 먹었어 못 먹었어 구경을 해버렸어 그 와중에 구경했어 왜 구경했지? 포기하고 딴 데로 가든가 혹시 강타 스틸을 노려본거야 가사스 어어 이즈리얼 매섭쥬? 침크스 침크스 개 뱉다 내껴보세요 방금 거 때문에 좀 이상해졌어 딜겨와 어?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큰 거 먹어야 돼 내가 킬 먹었냐? 빌어먹어? 아니야 아니야 너무 좋은데 누가 먹었지? 아니 안 좋은 안 좋은 추억이 있어 어떤 추억? 내가 7킬 먹고 진 적 있어 킬 값을 못해 트라우마는 벗어버려 네가 7킬 먹고 이긴 판이 더 많고 그런 적이 딱 한 번이야 하하하하하하 아 7킬 먹은 적이? 상당히 보기 힘겨워 아 힘겼네 아 칠깔 거야? 물약해 1먹었네 안가? 징크스 템 뭐 없으니까 일단 저 징크스랑 나미가 개같은 게 그거래 물방울 맞으면 딱따기가 0개야 아래쪽을 먹으러 갔지 미치겠네 나 가면 못할 것 같아 들어갔어 다행히 안가게 날씨가 나 나 하필 나 나 나 정글 정글 어디 있었어? 정글 못 봤어 안 보였어 아마 이거를 먹고 집 갔다가 지금 이거 먹고 신발이다 이게 표식이 있으면 일라율가 근처에 있다는 뜻이야? 아니 걔가 그걸 찍어놓은 거야 컴퓨터가 찍어줘 저걸 먹으면 킨드레드 스탯이 올라 그 바드 종처럼 근데 그게 사라지면서 왔다는 뜻인가? 안 보여 시야 먹기 전까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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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우리 이기고 있어 위드 소울킬 바텀도 아까 킬 죽어봐라 왜 이따껄 흠 역시 안되네 이즉 안 먹었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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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어 C 논고뱅 좋아 제드가 그림 그 쑥 사라질 때 타이밍 맞추면 안맞나? 그건 맞지 아니 그거 다 맞아? 그런건 안돼 마이 같은건 안맞지? 타이밍 잘 맞추면 잘 맞추면 돼 또 멈출까? 응 봤어 이거 먹자 이거 올라올래? 나도 가고있어 안되겠다 좀 멀자고 좀 멀자고 근데 내가 견제할 수 있는거 아니야 흠 젤리 먹는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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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보 저쪽에 있으니까 물어도 되겠다 이거 킨드 탑 갔으니까 공격적으로 또 만화가 없네 못먹으려고 했는데 좀 무리지마 딱 용 타이밍이었는데 흠 흠 용 먹어도 됐을거 같은데 라인을 우리가 팍팍 먹기 근데 내가 좀 체력이랑 많아간다 나이스 너무 용 탈모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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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으로 어떻게 돌아왔지? 보일 수 밖에 없네 안 받나 보네 안 받나 보네 안 안주네 아 나 니즈를 지켜주면서 갔으면 되는데 딱 들어갈때 하긴 내가 들어갈 거리를 준게 왔으니까 그니까 핑을 찍어줘 흠 흠 흠 흠 흠 흠 핵 흐음 흠 으흐흫 으흐흐 으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우 아 안돼? 와우! 이지를 잘해 쟤드 리드 하나 정리를 해야 돼 먹어, 쓰다 나 못먹는다 쟤드 왔는데? 쟤드 왔어? 조금만 때리면 되는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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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욕먹다가 때려 다 먹었어 감사 흠 주기 돈이 너무 많은데? 싸움 문제에 지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나 궁없다 킬링도 맞은거는데? oppressed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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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두개 샀네 블루를 주든지 먹든지 저건 달란 얘기지 이거 먹으면 섭섭해 나 섭섭하게 하지마라 뭐 이런 뜻이야 그렇지 네 전력 먹었으니까 나쁘지 않아 아 뭐야 별로 있네 킨드레드 어디 있었어 화났어 핑 찍지마 이거 빠질 타이밍 안나왔나? 아 안되네 젤드까지 왔다 빠져야되는데 붕은 있다 아 그냥 가지 못봤나? 와우 좋았다 아 수혜진이 삐질 수 있어 근데 나는 먹을라 그런건 아니었어 나이스 수혜진 잘하네 저렇게 잘하는데 잘 안씨려 따봉 한번 쳐줘 이러면 기분 좋아져 이때 따봉 쳤어 그럼 또 하지말든가 하지말든가 또 삐질 수 있어 따봉을 하지말든가 와당 해줘 나도 잘 커서 와 미드 든든하다 파텀은 바꿔야될 것 같은데 트러들 보니까 카사수로 메자이 같은데 정권아 책 한번 읽어도 되겠네 책 한번 읽어도 되겠네 알려줬어 아칼리가 뺐어 남이 올라간 시야 갑자기 깊숙히 가버려가자 불러있을 것 같은데 없나? 얘 여깄다 얘 없어 궁극기 없나봐 딜 왜이렇게 쓰냐 근데 이즈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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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게 물방울 맞았어 이즈딜 양면이 이제 바위가 이즈딜 이즈딜 펑 패시브 활용 좀 해요 나 안썼겠다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해야해 바다에 덮쳐라 하고 물방울 맞고 아 비부라는 얘기야? 근데 안 죽는게 낫지 않을까 팀원은 왜 이렇게 좋지 자고 와도 되냐고요? 당연하죠 정권아 나 독서왕이야 책 읽었어? 책 읽었어 킨드레드 응 덤비면 안 돼 주변에 두 명 들어있었어 여기서 박는 마드가 좀 어렵더라고 이게 안 돼 힛 힛 힛 힛 힛 힛 여기 와도 없어? 피만 안 잡을? 피만 내가 없어 내가 지금 여기 앗 나 마주 쓰자 힛 힛 트 힛 어? 그거 궁극기 썼나? 지금 안쓰지 궁극기를 아까부터 킨드레드 빼지는 궁극기 쓰고 끝 아칼리가 어필, 자기 어필 시간 어필, 어필, 어필 룡, 룡순디 응 바로 먹을까? 커버 한 번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나 간다 아! 강타 사운드 약해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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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룡 룡 아니, 솔직히 말하면 레이자이 깨질까봐 적극적으로 파울 수 있습니다 포탑을 파악했습니다 포탑을 파악했습니다 포탑을 파악했습니다 당신이 보호하겠습니까? 당신이 보호하겠습니까? 다행히 배추의 빛이 다가올 오히려 좋아 나는구만 바람을 4개 먹을 수 있어서 더 이득이야 와 센데? 너 노래 부를 수 있어? 노래 부르면 나 작겠는데? 나 40초야 아 내 2루야 또 안맞였어 길어 야는이야 독서가 이번 판도 이기는거야 우리? 아니 그건 모르지 나 궁 2초 시현이 살렸어 뭔가 호응이 힘든다 뺏었어 너무 세다 지뢰 지뢰야 저건 폭탄이야 폭탄 딱 콩이 아니야 맞기만 하면 그냥 뒤지는거야 근데 이게 안심할 정도는 아니야 이 스코어가 한 두어 번 잘리면 다 따라오는 스코어야 그 날은 매니저애를 갖기 때문에 알짜릴거야 다 컸네 다 잘 컸네 진짜 다 잘 컸어 다 잘 컸어 손발을 부어 유인 유인 할 수 있죠 유인 할 수 있어 이게 조인할 수 있어 그ader 긴급적으로 사람이 흥분하게 초식이 없네 궁 60초 우리 다 잘 컸네 우리 팀이 근데 지금 물렸어 수영이 죽었어 왜 이렇게 자꾸 깊숙이 들어가지 잘 커서 근데 징크스 조금 무섭다 징크스 윗힘 먹었는데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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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나한테 erel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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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애풋 입在 꺄아 아아 오히려 좋아 안쌌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아냐 아칼리 잘한다 왜 이렇게 싸울까 굳이 굳이 2대 5 같은걸 하는거다 왜냐면 잘 컸습니다 아 그니까 이렇게 해서 이기면 다행인데 이겼는데 자기의 무용을 뽐내는거지 옛날에 그 장수들처럼 과두가 굳이 수리시키기 전에 목을 배우겠다고 근데 나는 수리시키려 목을 배우겠다고 한거 아 그냥 서렌치고 나 잘 컸어 근데 짜증나 자기들이 2대 5 해놓고 내가 미친거야? 자기들이 2대 5 해놓고 저런거 덱과하면 안돼 저런거 덱과하면 안돼 음 이 덕을 지면 어떻게 하냐고 어쩔 수 없지 아칼리 와드가 하나도 없네 어묵 떴다 여기 어디어디 여기 어묵 튀김우동 어묵 아니 이거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자극하지마 절대 이분들 놀라 놀라게 해서는 하하하하하하 좋은 생각이야 이걸로 충분해 저분들은 이제 맘에 드셨어 킬을 지었어 이거면 돼 이것도 먹으면 안돼 노해 거분들을 자극하지마 진짜 위풍당당하다 스웨인 진짜 이거 놀면 안되는데 너무 쎄다 아칼리와 스웨인은 자기들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다른사람이 돕고 있는걸 참을 수 없어 따라가지고 다음에 한번 내가 들어 징크스가 나오네 너 공 언제 들어와 자 70등 저거 안 돼 난 점수야 저거 안 돼 어 어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칼리가 갑자기 말투가 순해졌어 기분이 좋은가봐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정글리만 하냐 그니까 난 누구를 먹었냐 용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 난 매자일을 20페이지까지 다 잃었어 용을 만들어 먹어야 돼 너무 깁숙이가 지금 이지가 지금 딸려오는 거야 지금 치겨지지 않은데 전혀 사실은? 그러네 바람아 불어라 여기? 안 켜져 안 온 것 같아 바론 간 줄 알고 위쪽으로 빠졌다 그치 아닌데? 내가 핑허 때문에 그거 하는데? 가자 스웨인이 없는데? 아무도 안 보여 이지가 레드먹으러 갔어 좀 차려해 이제 집간다 나도 집간다 낚시 한 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지가 없어 이지가 집갔으니까 우리는 집간다 같이 간다 아 아까 블루 때문에 화난 거라고? 하 아니야 그 전부터 화났어 그 전부터 화났어 그냥 화가 뭐야 어 전멸 쐈어 일라우지 전멸 땜 바로 멸치라고? 갑자기 2대5 했는데 카사스 살았서 공까지 썼구나 이게 오난이네 저분들을 거슬리지마 라인 밀고 이거 부시면 되는데 흠흠 그리고 이것까지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아래에서 태어난 애들이 이거 밀면서 가고 이거 수위인조 어 안주네 안먹네 여러분들 폭언 참가해주세요 흐흐흫 레오나야 그래도 잘 따라와 준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인정받았어 아칼리님한테 좋아 잘했어 난 명예형 호위대야 넌 잘한거야 바람아 불어라 나 불어라 나 불어 나 불어라 뷔찌르 이제 왔고 체력 없다 바론 썸 하던가 다른 라인을 밀어 아칼리가 하면서 올라오면은 그때 저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좀 늘어지긴 한다 그건 맞아 귀한 타이밍이 다 꼬여 계속 한 명가면 한 명가고 한 명가면 한 명가고 아칼리가 밀고있으니까 바론 바론갈까? 바론가자 지금 계속 가려진지 한참 됐거든? 여기 계속 먹은지 한참 됐어 아칼리가 어그로 끄니까 여기 누가 좀 맞아보시면 돼 아무도 안해 굿 이런거 해주면 좋아해 진력을 유지하세요 그런거에 좀 좋아해 역시 사람을 다룰 줄 알아 아 근데 아칼리가 큰 역할 했어 그건 맞아 왜냐면 평상시에도 혼자 다니는 법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바론일 생각은 안해 그건 맞아 맞췄죠? 맞췄죠? 꽤 같으면 유난anne 좋다 좋다 좋아요 불같이 궁 15초 отк 어 하나 갔다 선궁 쓸게 propr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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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 바드를 중간중간에 끼워넣으니까 티문이 좋아하죠 하지만 나는 스웨인과 아칼리가 너무 징징돼서 이길혈에게 강한 정신력을 주겠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아칼리는 처음부터 아니랬고 스웨인이 좀 띠꺼웠고 아칼리는 좀 약간 처음엔 괜찮았는데 막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해지니까 좀 조급해져서 좀 약간 그런거고 이길혈은 그냥 스웨인이 조금 까칠었어요 정수야 정신차려 아 나 안아봐 듀오인지는 모르겠어 짱깨냐고 삼국질때냐고 삼국질때냐고 갑자기 짱깨 짱깨 저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비하 발언하면 안되는데 저 나쁜게 삼가해주세요 삼국질때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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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건아 내가 승급해도 북벌은 성공한거 아니겠니? 너와는 하나잖아 그건 에바야 왜 에바야? 애초에 길이가 다르잖아 나는 3부터 시작자 나도 비슷해 띠띠띠띠 지금 몇 점이야 그래서? 몰라 안 봤어 한 50몇점 될까? 적당히 높겠지 뭐 59퍼래 요네 에씨 나 뭐하냐? 헤카리 수비적인 카소스를 했으니까 공격적인 헤카리 요네에 있는 팀이 위작 자르반은 요새 너무 쓰레기래요 자르반은 절대 하지 말래요 누가 그랬는데 나 아까 카소스 딜이 말이 아니었어 어 요즘 잘 컸어 니가 카소스 하면은 CS를 되게 잘 먹더라 카소스 하면 아예 갱 갈 생각을 안 해 CS만 먹어 흐흐흫 하하하하 궁단 궁 근데 갱을 안 가는데도 궁이 있기 때문에 솜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 문 포인 freedom 가겠어 나 화장실 나じrophe zeich 오 고레이지 냄새 나는데 탈익은 아냐 페인 실시간 못 그렇게 많나? 예 예 아 탑베인이구나 가랭 실시 별로 없잖아 과잉성장 가도 되죠 경찰청사람들 뭐야 우리 탑베인이네 그럼 내가 탱카림을 가야되나? 왜 골로가? 탑베인 탑베인인데 왜 가랜을 골랐지? 아 탑요네고 미드가랜인가 보다 아니지 어 그런가 탑가랜 아닐까? 가랜이 미드로 가 흔들지 않을까? 아냐 탑 가랜이네 음 그치 아 이거는 그럼 탑베인을 무조건 봐줘야되는데 아 나 문포스를 안했다 레훈아 근데 베인 가랜 이 구도있지 은근히 베인이 저 털린다 거리조절 못해가지고 큐 한번 찍히고 핑핑핑 돌면은 CS 계속 디나이 당하다가 한번 전멸로 꽝 찍고 해가지고 뒤지거나 계속 막 괴롭히다가 가랜 6렙 타이밍에 한번 꽝 찍히면 그다음부터 이제 CS 디나이 당해 그니까 베인이 가랜한테 전멸 큐말고는 큐를 찍히면 안 돼 그거 찍히면 베인은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같은 실력이면 베인이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웃긴게 그게 한 번이라도 되면은 괴상해져 그건 맞아 좀 약간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 사람들이 막 생각하는 가랜 막 젖 터졌다니 이게 좀 약간 그게 아니야 그것도 맞아 창의티어에 베인 잘하는 사람은 그게 좀 당연히 베인이 어 뭐야 웃길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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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가 없네 내가 딜탱이야 엥 어? 딜탱이에 좀 몸이 좀 약해 블라디? 정글템을 불꽃 두르는거하고 트포 갈거야 그리고 상황 봐서 탱탱 갈거야 알리스타로 내다버린 승률 50% 드디어 넘겼대 알리스타가 승률이 20몇 프로야 왜? 올라온다고? 뭐라는거야 뭐야 별로 못 도와줬네 너무 안돼려 괜찮아 해크는 정글잘더라 이게 국룰이지 애씨냐 애들 리시해주고 온 느낌이야? 응 니가 바텀 미드 조심하네 덤블링은 아까운데 갱갱갱이야 잘하는데? 팀원이 잘 맞나? 골드라스 그냥 다 잘하는건가? 따윈이랑 해서 응? 아니야 어우 뭐야 블라디로 솔킬 딴다고? 맞아 이게? 요네를? 블라디를 어떻게 쏘겠다? 계속 꾸준히 쪽쪽 빨렸나? 그런거 같아 요네가 거리 조절 안한거 같아 그리고 그거 있어 빨간둥이 쪽쪽 빨기 엄청 쎄 빨간둥이 쪽쪽 빨기 있어 이름을 좀 바꾸지 좀 마 있어 블라디 아래 블라디 보면 아래 있지 칸에 마나 칸에 그 빨간둥이로 꽉 차 그러면은 충전같은거? 개쎄 그 쪽쪽 빨아먹기가 아 그 쎄지 빨간둥이? 어 여기에 세트? 라인을 미는게 좋더라고 왜냐면 CS랑 아니 타워랑 경쟁하다가 CS를 좀 못 먹어 조금씩 벌어져 차이가 베인한테 갱을 봐주진 않아도 갱을 당하게 하면 안 돼 치아 잡아줘 빨간둥이 쪽쪽 아 노랑둥이네 지금은 그게 이게 조금씩 차올라 맞아 맞아 충전 어 어 베인 찍혔다 여기 세트 나 바톤 나 바톤 근처야 나 바톤 나 바톤 나 바톤 근처야 쟤 쿨 썼어 같이 라인 미래 가자 좋아 좋아 아 5개 탔다 그러면 이브는 심리적 압박감이 생겨 그치 거기서 딱 헤카링 내려온거 지렸죠? 마치 내가 일부러 물려줬냐 아 깔끔했어요 아 가렌 말라 죽고있어 너무 괴로워 빌라지 잘해 호응이 아주 좋아 팀원 운이 미쳤다 자 이런거 맞으면 안되네 이런거는 안되겠어 나 나의 공격 욕망을 참지 못하겠어 난 딜카린이야 잘했어 그렇게 하고싶은거 참으면 안돼 참으면 안돼 져도 돼 이게 무슨말이야 아니 니 부담 지워줄라고 아 부담 지워줄라고 왜 안먹지 먹어 나 먹으래 천사를 봤어 나는 바텀에서 천사를 봤어 아니 진짜 바텀에서 천사를 봤어 그정도야 천사가 존재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걸 왜.. 왜 날 주지 나 카서스 아니야 궁전 없어 자칸둥이네 탑 이기고 있고 리듬이 없어 가톤도 먹긴 한데 세트 원래 원딜이 먹지 않나? 30원이 꽤 달달해가지고 다 흘러도 되겠는데 CS는 도합 77개 저쪽 75개 우리가 앞승 두 개 더 많아 경건아 거기 자꾸만 있어 나 이거 먹게 올라가줄까? 밀고? 짱 밀고? 올라올 수 있으면 와도 근데 그냥 안오기만 해도 우리가 먼저 6렙이라 저쪽 못와라 오케이 갑자기 뒷무빙 하죠 나 안납다 바툰는 더 멀어져 오 벨이는 잘하네 오 좋아 내가 먼저 걸려고 했는데 잘하네 저 친구 오 정글러가 제일 좋은 상황이야 라이너들이 알아 쏠 때까지 아 너 카사스 하자 카사스 할 때 라이너 운이 좋잖아 지금도 잘하는데? 아 내가 바드하고 니가 카사스 하면은 징필패 나왔죠? 저기 징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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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글러는 뭐라고 다니는거지? 왜 세트 바이길 하나도 안먹지? 셰트 셰트? 어 그럴 기분 아니야 그럴 기분 아니야 그럴 기분 아니야 셰트 여기있다 셰트 슬랩 가림내려 뺄게 넌 제대로 걸려 완료로 지켜줄 수 없어 내가 군이 오케이 이렇게 싸워서 한 명 됐거든 이 녀석 나 바텀 한번 내려 볼게 지금 이 녀석 파워를 찍혔어 나 또 나쁜 습관나왔어 나 또 나쁜 습관나왔어 또 양보하려고 했어 양보하지마 양보하지마 오 너무 좋았어 그거를 물었어 대단히 좋고요 5레이드죠 신발부터 튜더하면 2천만 하고 요네는 완전 조졌는데 요네 있는 팀 요네 항상 설치는데 이상하다 아 그러네요 오 나 이상한거 됐어 이거 어떻게 풀어 뭐 자기한테 집중되는거 엘 됐어 아닌데 엘 아닌데 엘 아니면 키 콩 박지 콩 박지 어 고 그냥 애들 눈치챘어 나 이거 봤어 와드쪄가지고 가린 고통받나봐 배신망 멘딜 멘딜 멘딜이 핑화를 산거야 설마 멘딜이 핑화를 산거야 그럴때 이거 안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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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owned 아 이거 아쉽다 잡았다 잡았다 좋아 드래곤 포탑 방파 요네가 알이 빠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렌즈 사야돼 궁도 없고 전멸도 없어서 도망갈 값 안 보여요 탑 이겼고 정글 이겼고 미드 이겼고 바텀 이겼고 차도 무슨 말이에요 와이스 가고싫해 어어어 탑은 그냥 터졌네 이제 쩔쩔쩔 어쩔건데 어 라이너들이 이게 솔킥 따지면 너무 좋지 아 뭐야 죽었어? 아 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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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쩍쩍 어 피했고 나이스 가비 시원시원하게 줘야돼 가비 쫄면 안돼 한번 달려가다가 뒤도는 순간 전투력이 붙다라 세트가 미드만 와서 다른 라인이 미드로 갔다라는 미드 한번 가야겠다 미드가면 파이크가 올까봐 같이 갈겠다 나랑 같이 가자 아 내 중전해보 제가 먹었네 제모 다가오고 유검 정건아 타겟팅을 잘해야지 죄송합니다 백성 세트로 세트있어 셋이 있었대 전용 목적이 나쁘지 않나요? 뭐야 뭐야? 바이크 어? 어? 근데 NC 왜 오래 살지? 얘네가 망해가지고 됐어 이거 다 구매네? 너무 구매네 져야겠다 져야 돼? 어 져야 돼 이 세인 탑에 있고 종룡이 펜이 다 밀었다 나 지금 집 가면 안되나? 탑 바뀌니까 일단 가격상 먹자 집까지만 먹자 어? 지금 세 명 세 명 드리블하면서 저것도 안죽고 잡을 것 같은데? 아니 안죽을 것 같은데 체력이 많아 네 명 드리블 이겼어 나갔어 나갔는데 이겼어 아아 아 아 상대방이 항복해서 남한거구나 그렇지 그러면 나간 베인에게 명품 리더십 변건나 골드3으로 승급했어 난 니가 줬으니까는 NC 골드3? 응 자 이제 나는 현황 성공 문장 업그레이드는 뭐야? 어? 모르지 그냥 멋있어 지금 게임 많이 하면 돼 나도 아 나도 아까 문장 하나 업그레이드 해줬어 금방 끝나겠구만 그지? 근데 두판이 됐어 아 두판이 됐어? 좀 쉴까? 좋아 좋아 그럼 지금 1시니까 1시 5분까지 어우 졸린다 아니 평소에는 이 시간에 안졸리잖아 너 원래 평소 이 시간에 안졸리잖아 아니 집중력을 많이 써서 그래 집중력 원딜 제일 힘들어 파악질 나와 30반은 원딜로 CS먹어 근데 걔는 체력이 넘치는데? 아니 바텀 라인저는 스킬 4개 신경써야되가지고 정신없거든 거기다 CS도 먹어야돼 그리고 입도 안쇼 흐하하하하하 흐하하하 젊음이란게 부럽구만 너무 쉽게 이기는거 같으면 내가 원딜 한번 갈까? 흠 어디갔어? 징크스 한번 해야겠는데? 방금이 지금 너무 행복해보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왜 흠 흠 흠 흐 흠 흠 흠 근데 또 보니까 나도 잘하네 징크스는 하지 말아야지 아 근데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해 내가 원래 주라인이 미드 원 딜이었는데 나이 먹으면 피지컬이 떨어져서 아 자꾸 탱챔만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긴 해 미드 한번 가야 되나? 옛날에 오리아나로 플레이가고 그랬는데 왕쌍 김종수 시즌 4때 플레이였네 플레3 내 최고티어 커리어 하이 그리고 시즌 3 골드 시즌 5 골드 1 시즌 6 골드 1 돌려 자 이제 그러면 두 판 이기면 승급전이고 침착맨이 실버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4연승 가면 끝이네 유워지지 한번 볼까 왕쌍 김종수요 오 나쁘지 않은데 정수야 가자 정권아 내가 계산을 해봤거든 4연승만 하면 끝이야 4연승으로 잡으면 안 돼 패보다 승이 두 번 많아서 승급전에 일단 들어가는 걸 목표로 아 일단 4연승은 말이 안 돼 하하 알았어 왜냐 지금 이미 4연승을 했어 아 또 하면 되지 팀원이 왜 이렇게 잘하지 독립시행이야 팀원 운이 좀 좋았어 너 바디해 나 카소스 할게 내가 팀원 운 불러온다 동남풍 그럼 나도 여기서 부스터 한번 쓴다 카소스 카소스 팀원 운 극악이게 야 오늘 승률이 좋은데 승률이 좋아 우리 많이 이겼어 초반에 개척 차면 이겼어 아니야 초반에도 한판 이기고 두판 졌을 뿐이야 그 이후로 3연패 했어 3연패하고 다시 이겨서 올라왔어 근데 그중에 한번 내가 징크스를 했기 때문에 그거 빼야돼 2연패야 나도 바디 한판 아 바디 한판은 빼면 안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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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한판은 꼭 넣야돼 병건아 AP아무모 어때? 연병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샤코 왜 연병이라고 생각해 니가 롤의 메타를 알아? 아 왜냐면 샤코 아 오늘 샤코 서포즈다 나 진짜 싫은데 와 너무 싫지 이렐 샤코 이렐 샤코 볼베 종굴 좋죠 볼베 종굴도 되게 좋아 요새 저거 리베이크 되고 좋아졌어 샤코 서포즈다 너무 싫은데 이러면 우리가 AD 딜이 약간 부족할 수 있어 AD 밸런스 다 AD네 또 아니야 우리 상대? 아 그러네 아 이러면 꼭 피대주 하고싶은데 이러면은 타릭하고싶은데 자크에서 안죽어 이니시도 좋고 틱 틱 틱 틱 탱 탱 탱 탱 탱 탱 탱 아 근데 이거 마이 젤리 완전 완전 마이한테 막 떨릴거같은데 변건아 달기맛젤리 그 다음에 하얀젤리 보라색만젤리 어떤게 좋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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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네 칼리 자크 마이 특수병기 자크 일러스트가 좀 불쾌하다 왜 그냥 특수병기라서 이게 특수병기가 옛날에는 챔피언이 하나 나오면은 부가 스킨이 두개씩 나왔어 하하 맞아 근데 하나를 줄이더라구 힘든지 하하하하 색깔만 바꿔서 내는것도 힘들어 그때 자크가 나올 때쯤에 하나만 나왔어 부가 스킨이 맞아 야 바텀 샷코 진짜 깜짝이 나는데 저거 아 맞네 아 맞네 후바이도 짱인다고 후바이도 짱인다고 후바이도 짱인다고 후바이도 짱인다고 감히 말할수 있어 혐오스럽다고 빨리와 사일러스 그거야 담배야? 어 끼견 끼견가야 끼견가야 하하하 야 끼견 되게 오랜만에 듣네 하하하하 와 하하하 소관사의 협곡에 바로 시험가 아무것도 안하고 셋밖에 없어 바로 그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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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세명이서 역사 만들수 있어 하하하 근데 샷코에 박스가 있어 맞아? 이거 맞아? 박스 망가뜨리고 오기 망가뜨리고 오기 아이씨 나이스 봐봐 박스도 망가뜨렸어 장신을 좋아해 이즈 개히드기 봐봐 역사를 만들었어 내가 1를 찍고 찍긴 했지만 괜찮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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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나 정글먹어 어떡하지? 전멸있어 쿨하겠어 힐 먹었으니까 이즈가 힐 먹었으니까 잠품 힐 잘 빠졌대 칭찬받았어 좋아 좋아 아군에게 칭찬받아도 힘나지 2 찍었어 조졌어 W 찍어야 되는데 젤리 먹으면 피쳤나 봐 그정도는 알아 너무 많이 놓쳤는데 2개 놓쳤는데 2개 놓쳤는데 자크 생긴 좀 독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짤짤을 해줘야 돼 어 근데 이 젤리 너무 먹기 시키는겼어 나이스 저쪽 레드샥인 것 같은데 좀 생각보다 일정 아 박스만 깔아주고 왔나 박스 깔아주고 왔어 2랩 유즈가 잘하는데 유즈 잘해? 든든하다 여기 블루 없으니 참 속상할 것 같아 응 이즈렬 이즈렬 좋은데? 탑렉 오 잘하는데 나이스 마이가 밑으로 빠졌는지 위로 빠졌는지 못봤어 마이 바텀 쪽이야 타릭이 라인전이 좀 안좋아 타릭은 한타가 참 좋아 좀만 잡아 좀만 잡아 나이스 오 이렇게 또 이즈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하지? 못잡나? 이걸 못잡아? 어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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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PH 긍정적이야 흥삭 1쌍 좋아 왜 이렇게 오늘 팀원들이 멘탈이 좋지? 이지를 너무 잘해 전멸 힐까지 빠졌어 Nathan 우와 와 하와 압살해 버리는구만 와 씨 도깨방망이 다 맞췄어 바텀은 어때? 바텀? 의지를 굉장히 안정적이야 어 좋아 허브를 먹었는데 안정적이다 나이스 좋아 러브샷 마이네 해코톤 박스 마이 어디로 갔어? 마이 어디로 갔어? 몰라 못봤어 나 이거 먹는다 도와줄게 악 아 아 다 너 응 응 너무 좋아 여기 주의탄 이렐리아만 그가 글쎄요 원래 믿이었지 이렐리아의 비룩이 강탈 샤코박스는 저기 맞네 저거 스킬이 이러면은 후반에 좋은 이즈렬이 압승이지 CS부터 잘 먹었고 용먹고 용타이밍이 좋아 용타이밍이 좋았어 바텀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용먹고 아 이거를 또? 어 우리 팀은 이렇게 좋아도 돼? 우리 동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감히 말할 수 있어 나는 자주 봤는데 니네 동네는 아니었나봐 아 우리 동네 아니야 병건이 니 입장에선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어 아 좀 생소해 마이 6랩 오케이 마이 지나갑니다 마이 지나갑니다 샤쿠 첸진 첸진 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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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은 막 점화해드리기 아 여기 미드 한번 가져야겠는데 미드일이 좀 세데 여긴 내가 없어도 이겨 뚜루뚜루 빠라빠라 맨 풀어줬어 풀어줬어 니가 누우면 되겠다 제일 무서운게 이렐리아였는데 이러면 끝났어 탑이 앞자라고 바텀도 앞자라고 주문도 두껍다 이게 내가 먼저 물 수는 없어 쟤나가 다 이동기가 있어 나이스 나이스 라이브 땄고 끝났다 뚜루뚜루 빠라빠라 왼쪽으로 돌고 쟤는 오루선작입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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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오케이 줄건죠 그럼 미드에 전령 푼다 CS패스는 컸컵 마이가 뒤에서 보고 있었네 리드 밀고 있어 괜찮아 마이가 뒤에서 보고 있었네 마이크 빠라빠라 빠르트루 빠라빠라 이건 안돼 세다 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뒤지지마삼 뒤지지마삼 뒤지마삼 패시 위치 아 들어올거야? 들어오는거야 나 돈이 너무 많다 어쩐지 약하더라 이거 이거 난리 돌고 집값 접시다 뭔지 다 알 수 있어 내 항상 제일 단점이 이거야 지배라면 알티지않네 난 자기로는 피하니 자쿠 정글 끄는거 지지야 정글 끄는거 정글 끄는거 도피 정글 끄는거 정글 끄는거 와 탑은 아예 박살이 났네 먹고 가 포탑 박배 남았으니까 욕심 좀 마시지 어시 안 들었냐고 왜 안 들었지 블루 있나 블루 있는 타릭? 세상에서 제일 무섭죠 마이 방해 패치부 있어 패치부 나이스 너무 빠르다 이렇게 안 무서운 샤쿠 처음 봤어 샤쿠가 저거 한가봐 되게 원래 까다로워해진가 봐 이 조금 아니 뭐 좀 좀 안 이렇게 좀 아 미친나 칼리 누가 먹은 줄 알았잖아 저쪽도 마찬가지로 타릭땜에 쑥 못들어와 이동기 쓰면서 쑥 못들어와 경건아 우리가 잘하나봐 키문이 진짜 너무 좋아 나도 그건 맞는데 연생을 하고 있잖아 원래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거든 이상한 사람이 안 맞네 잠도 먹고 집갔다가 텐 사가지고 아이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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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템 가기도 좋죠 유지가 진짜 잘하나 공격 되게 안정적으로 그냥 뭐라고 해야되지 되게 화려하게 안하고 군더더기 없이 딱 필요한 것만 해 그리고 스킬샷 적중률이 되게 좋아 달았네 유리할땐 와드 잡스럽지가 않아 여행 플레이가 고급스러워 Chase 샤코 아니 저거 쓰면은 땡기는것도 안 되나봐 저거? 저거 저게 좀 한정긴 두리죠 툭툭! 빠락빠락! 칭찬 한 번 나왔고 아 이러면 또 부끄럽지 탈이 풍기 근데 또 기가 막혔어? 그 이즈가 딱 긁고 나서 들어가고 싶게 딱 만들었어 아 맞아 마지막? 어 욕심부리지 않아? 이런거 힘든데? 이런거 힘들어 오오오오 이즈리얼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고 있어 아 아 아 10턴 써도 돼 이정도로 가면 뭐지? 이것도 먹네 3턴? 3턴쓰기 와 개잘해 우리 턴을 남기려나 2 думаю 4턴? 8턴? 내가 2 stehen 수준이 잘 못봤는데 압살인지 압살 쨘인진 쨘인진 이것도 돈이야 네 뚜루뚜루 빠락빠락 오 CIA 요기다 하고, 요기다 나라고 어떻게 한거야 저거? 아 좋아 우리 5연승 했어 강렬 아 궁풀이래 사일러스에게 강한 정신이요 해도 됩니다 이건 이제 행복롤입니다 아 자크 S마이나 저쪽은 역시나 안부 묶기 효자대전 한쪽은 효자대전 몇 점이야 병건이? 95점 95점이요? 다 왔어 다 왔네? 응 오케이 자아 누구나 레오나가 오늘 붙는다 레오나 좋다 노틸이 좀 안 붙는다 레오나 아니면 노틸이다 레오나야 일단 이기고 재미없게 가자 그래 우리는 스트리머 이전에 게이머야 게이머야? 재미있게 하려고 하지마 아 야 나 오늘 정글 좀 되는데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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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드 좀 했습니다 바드 한판 다 이겼어요 오늘 잘했어 잘했어 속 음 마음대로 해 제가하면 되니까 10어 11인가부다 이런 제가 분위기 좀 밝혀드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자꾸 나는 정글이 딱이다 이러면서 승부욕생교에서 또 원딜합니다 아까 바다 한판에서 S.V.NFR 현장 뭐야 캐틀.. 아 배넷구나 벌써 사라졌구나 원딜이요? 원딜은 만약에 저걸 성공하고 미션 현황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한판 더 할 체력이 있으면 그때 보나스로 보이는 느낌이에요 레오나가 스킨이 3개 있네? 징크스다 몬퍼스 잘하는 잔나는 레오나의 그 이 날라오는거를 태풍으로 밀어내서 붕 뜬 레오나를 접해서 딜교환 이득보고 레오나가 이제 못들어가게 한 다음에 가둬놓고 원딜 배비 가 가능해 카소스? 카소스? 카소스 줄래 공격하는 걸로 말려야 되는데 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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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파밍파밍 아 파밍파밍 유미? 징크스 CC가 CC가 별로 없지 않나? 치수? 있나? 이게 CC예요 궁극기 제가 공격적인 걸 못해서 센 걸로 카소스를 뚜까펠라다가 한 번 말리면 끝나요 제가 그걸 진짜 못해요 전 진짜 공격적인 거 막 때려주면 못해요 안정적으로 안 돼요 카소스보다 정글링이 안 좋다고? 근데 카소스는 좋은 판 아니야? 카소스가 거의 최상급이야 좀 불안정 초반만 불안정해서 그렇지? 응응응 조이 와 조이 잘해본다 이번 판 좀 힘들겠다 불굴의 의지 가야겠는데 야스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레벨에서 미드 조이를 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부캐거나 준네 잘하는 거야 조이 앞에서 소환사 스펠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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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조이가 주워 아 쓰면 주워? 너 모르냐? 조이 스킬? W인가가 다른 사람 그 스펠 소환사 스펠 있잖아 그 바닥에 떨어져 계속 주워서 전멸 쓰고 또 전멸 쓰고 이지랄 그거 랜덤으로 쓰는 거 아니야? 랜덤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미니언 자국면? 아닌가? 조이 앞에서 스펠 스펠을 쓰면 상대방이 아 그래 그래가지고 앞에서 막 막 전멸전멸 막 연병하면서 한타가 벌어잖아? 그거 주우면서 계속 때리고 빠지고 연병쇼하면서 잘하는 사람은 조이를 못 잡아 아.. 그리고 조이가 프레스티제이션이야 조이의 저만큼 돈을 썼다? 쟤는 잘하는 애야 10만점이 넘어 아냐? 같은 얘기는? 여기서 10만점을 넘었다는 건? 하하 오히려 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 좋아 오히려 안심이야 조이를 했는데 만약에 숙련도 잠김이야 그럼 무서워 어 무서워 너는 65,000점 밖에 되지 않아 넌 아직 가능성이 있어 이러면 진짜 안 무서운 거야 하하하 65,000점이면 근데 나무정력 녹턴 이거 막 화려해? 화려해 아 너는 그거지? 라이엇 파트너지 그냥 쓸데없는 거 다 샀지 어허허허 나 스킨 쓸데없는 거 다 샀 근데 왜 내가 점수가 더 높은데 나 6레벨이고 쟤 유미는 7레벨이지? 그거는 유미가 더 잘하는 거야 승률이 좋은 거구나 아니 그 끝났을 때 활약도에 따라서 A주고 S주고 평가를 주잖아 보고 몇 개 이상 쌓아야 그게 될 거야 한 세 번 찍어주면 레넥도 사일러스도 올 거야 안 와 그만두기 시작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난하게 한테가 우리 질 거 같은데? 저쪽 너무 받아치기 좋은데? 500렙 보다 31렙이 더 무서운 거 가야 돼 가지 말래 왜 가 가 가 세 명이 역사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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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는 역사 문화공화 두려워하지 말지요 여기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타졌어요 빠졌다 빠졌다 4대3이야 유미 유미 돈 벌었어 주문도 도로 나이스 손해 하지만 여기를 어그로를 끌었어 상대에게 기세를 보여줬어 나 이 찍었으면 들어갔어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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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악을 모두 창제와 충분 하아 이 판은 좀 힘들어 보인다 왠지 상대가 되게 고수의 스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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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긴다 레넥톤 레넥톤 흠 가사스 저 밸런스도 좋아 AD와 AP의 환상적인 밸런스 하나 놓치고 찐 하나 놓치고 찐 뭐야 징크 쓰잖아 저 밸런스 여기서 무시하지마 위의가 알던 개가 아닌가 잘 받네 타졌어 질도 안좋네 not 초보한 전물 조코 정자탄 조코 정제탄 정글 뭐지? 카자스 조코 돌거무 저거야 돌거구 지금 카우스 죽갔다가 위로 내려볼게요 힐이 있네? 죄송해요 힐이 있네 정화? 정화를 썼다고? 정화? 난 땄지? 올라오는데? 아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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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 도이가 잘하고 탑이 여기까지 밀려가지고 처음에 어디야 돼? 저거 그냥 탈았을 때 빼야되는데 딱 카우스만 자꾸 꺼야되는데 어디갔지? 아... 쪼이 아... 쪼이가 3킬 먹었구나 굴면 안되나? 지금 4랩인데? 빠져야겠다 낯갔나 보다 이거 암 진이 그래도 인정해줬어 왜 쳐 들어감 이거 안암 결과론적으로 말하지 않았어 난 행복한 사람이야 진이 알아봐줬어 원래는 이거 하면 민망해서 왜 쳐 들어감 저거 뺐어 우다다다다다 레넥 어디갔어? 레넥 아래가 왔어 쪼이가 텔 타고 갔어 쪼이가 텔 타고 갔어 이거는 게임 포기 없는거? 아 백업당 쪼이 쪼이 목소리가 아무도 안하셨어 쪼이 와 이걸 못잡아? 어? 닥독.. 닥 쫓던게 지붕 쳐다봤어 궁을 좀 천천히 쓸걸 아무도 안아주냐 진짜 맵을 안봐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CS만 먹어야겠다 너무 순항죽이었나? 너무 순항죽이었나? 나쁘지 않아 조이가 잘하네 공속이 느리네 우리는 수확에나 깠네? 찐 들어가면 지지 이거 수확에나 살다 저쪽은 곡괭인데 들어가라고? 알았어요 CUT AND GO 맞춰주나요? 존미가 막아줘 지민이 많이 썼어 나 맞어? 응 죽었네? 퀼도 안치고 나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집중력이 헤일리였어 굉장히 헤일리였어 굉장히 헤일리였어 강타도 안쓰고 Q도 안쓰고 인사해준다 흠 흠 흠 흠 흠 물면 이기네 이거 확인했어 수확에나 갔는데도 물면 이겨 거기다 존미가 궁극기 있었는데 잘 빠져나가면서 한번 빼고 흠 경기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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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진 느낌 있어? 응? 내가 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쫙 느려지게 하는거 잘 써 나 박힌 엉덩이 한마디 갈게 궁은 없어 나 궁은 쌀 잠에 빠지 됐어 와우 뭘게 뭐해줘 조이 안보인다 조이 올라가자 호응해주자 아 좋다 오우 잠을까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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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이 2킬이네 잡았다 근데 이러면 제압킬 먹고 괜찮아진거 아니야? 근데 이미 탑 차이가 좀 많이 나서 CS가 완전 처참하구나 여기서 한 번 더 이겨야겠다 다트면서 좀 진이 호응이 좋거든 너 쿵 없잖아 그치? 아까 썼잖아 갈게 뱅 뱅 뱅 산타지 오 아 와드가 있었구나 공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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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나 공땡 공땡 어우 저기 주넥걸릴슬네 옌병셜 하네 어 카살스 부각 사일러스는 CS는 받아먹었거든? 나 궁 있어 나 궁 있어 아아 아아 7킬 1킬 미드 탑이 완전 행했구나 사일러스는 CS는 받아먹었거든? 에넥이 좀 망했네 에넥은 이렇게 되면은 할 수 있는게 없는데? 한 번 말리면 조이가 잘하네 한타 한 번 보고 싶은데 오우 반대가 두표나는데 에넥이 아예 탑을 포기했어 오우 오우 너무 세 이거 잡으면 이득인데 오우 이번판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먹었네 찐이 그걸 잘 맞췄다 느려지게 하고 흠흠 템을 그림자는 내게서 아구같이 숨졌어 아까 사거리가 안 돼 조이가 잘해 조이 어? 감수성 없네 와드 하나 박아놓고 할게 와드 하나 박아놓고 할게 진이 잘해 내가 그냥 처음부터 들어갔으면은 진이 되게 잘했을건데 근데 여기 미드 탑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고흡 정신이 잘해 내장으로 흠흐흫 또 유쾌게해 주네 진이 아 기분좋겠어 이 병강에 아하하하 이거 뭐야 이거? 못나가는거야? 나 이거 보긴 많이 맞거든? 레슬링 경기장이야 이거 못나가 못나가 걸리면 못나가 바로 풀고요 아 이거 쪼이도 크고 얘도 크고 와 뭔 딜이야? 다 얘네가 후반용 캐잖아 그지? 쟀다 이거 어떻게 내가 펑크펑만 이거 죽었어 루치 날 뜨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콩콩콩콩 아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쪼이가 잘해 그리고 여기서 컴퓨터를 한번 재부팅해야 돼 컴퓨터 과부하걸려 여기 클라이언탈 좀 교지가 돼가지고 그래? 마나 없네 가사스 우리 2판하면 휴식이야? 어 아니 한판 더 해야될걸? 한판 췄어? 셔? 울어보는거야? 녹턴 사망 아 감히 리? 쎄다 다 후반용이라 가야 돼? 잘 컸어 아 30판 아니에요? 4연심만 더 하면 돼 흠 휴 으 섭 잇같은 오징어 미사일 피하고 으하하하하하 아 좋아 느낌있나? 희망이 보이나? 희망은 나오는데 이게 이게 기량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건 맞아 좀 그게 있는데 상대 조이랑 카밀이 잘하더라고 그래도 한타를 우리가 계속 잘리고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한번 힘들 것 같긴 해 왜냐면 잘 큰 애가 좀 많아가지고 자르기가 하나 자르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고 아 잘한다 잘해 잘했어 잘하네 이번 판은 질만 했어 벌써 2시야? 13만인 줄 모르겠네 항복해 난 했어 뭘 한 번만 더야 가끔 보면은 고통받는 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뭐야? 아 뭐야 이렇게? 여기서 저걸 먹어야 돼 사룡을 막아야 돼 일단 이렇게 안 오는데 멀리 있어 근데 다 카밀이 레넥이랑 사이 탑으로 가 저 바론은 바론 갔어요 날아가진 않네 날아가진 않네 오오오 오오오 그래서 텔 우물텔 못잡아요 2대1로 오오오오 돼지줄에겐 돼지줄에겐 생겼어 됐죠 나 잡으려고? 케일 쓰고? 머쓰고? 오오오 어 좋아 좋아좋아 타르 깔면서 가는거 좋았어 타르라니 이름 딜을 버티지 못해 딜을 버티지 못해 바이 바이 잘가 오 살았어 전멸로 피했나봐 무뚜라졌대 엎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안되겠다 괜찮아 우리 5연승 했잖아 아니 이제부터 이기면 되지 야 질크스 있는 팀이 이기는거 어떻게 보네 질크스 센데? 아 궁 있어 불 꺼? 불 좀 꺼줄래? 불 좀 꺼줄래? 불 좀 꺼줄래? 미사일 로탄 미사일 아 조니야 진짜 죽여버린다 아 조니야 진짜 죽여버린다 잘했어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아니 조이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야 맞아 조이랑 카밀이 너무 잘했어 카밀은 좀 약간 요동네 사람 느낌이 났는데 쪼이는 좀 아냐 쪼이 아이디 뭐야 핵꿀잼 저 친구는 엄청 잘했을거야 어 백꿀잼 저쪽 화기애애한거 봐 와 딜봐 카밀이 더 넣었네 딜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존 유미도 딜 잘 넣었다 존 유미가 원래 딜이 이렇게 잘 나오나? 유미? 유미 딜 잘 나오지 몇 점이니? 한국인이었어 18점 떨어져서 77점 그럼 딱 두판하면 또 저거네 5분 시작 두판? 5분 쉬어 5분 쉬어 2시 6분 아 유미가 왕귀 챔이에요? 몰라 유미는 안해봐서 존 유미가 왕귀 챔이래 자 시도할게요 여러분 아 이거 그리고 재부팅 한번 해야겠다 재부팅 한번 할게 근데 그게 맞지 뭐 저격이든 아니든 뭐 큐를 돌리다 우연히 만났는데 아이디를 봐가지고 이제 확인한거든 내 편 내 편 됐는데 이게 엄청 잘하고 상대팀 걸렸다고 트롤 해가지고 하면은 민폐지 잘 부탁돼 이제 다시 정답은 끝 여긴 네 좀 고소해 네 고소해 박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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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수야? 종수 어디갔어? 죽었나? 혹시 너 팬티런 한 거 아니지? 아니 잠깐 침대에 누웠다 잠들 뻔 하긴 했는데 괜찮아 자는 시간 좀 줘 이거 진짜 15분 좀 자잖아 괜찮아 이거 자면 나 안 올 거야 빨리 시작하자 따윤이는 오던데 걔는 따윤이는 좀 특별하네 그 북벌에 필수 준비물이 있어 뭔데? 핫식스 너 준비 안 했지? 이미 했지 나 지금 막 핫식스 하는 소리였어 나 그거 했어 그리고 제접했어 제접했어? 그냥 할게 클라이언트 느려지니까 너도 한 번 해 기다려줄게 안 기다려도 되는데 쓰읍 알았어 알았어 따윤이는 너도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데? 나? 어 나는 원래 체력이 젖을 체력이야 나는 이때까지 원래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 좀 나 오늘 평소에 원래 3시에 일어났는데 오늘 10시에 일어났어 하루가 기네 이득이지 흐음 내가 네 그 만큼 레일이 짧아지잖아 흐구 흐우 하하핰 근데 이게 공명전 류의 치명적인 단점을 알려줄께요 파티가 많아지면 한턴에 움직여야되는게 많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짜증나 판도 커지고 그럴 수 있지 딱 6명 정도만 맨날 나왔으면 좋겠어 아하 게니티 6명 이거 AI가 끼든 뭐가 끼든 적군이 되게 많아져서 한턴 한턴이 막 좀 지쳐 질리는게 있어 아니 그리고 내가 황제공명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일단 한국지리어 게임은 좀 세다 싶으면 다 기마병이야 너 황제공명전 안했을걸? 안했나? 공명전은 했고 조조전은 했는데 뭐 달라? 유저가 만든거야 유저가 조조전 개조해가지고 맘대로 해 그거 한 플레이타임 한 100시간 된대 아 나 그런거 좋아해 아 포양바켓링이구도 감사합니다 아 빨리 이거 지금 괜히 질질 끌 필요가 없어 이거는 할거면 하고 말거면 말아야돼 그래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집중력 딱 해가지고 이번판 내가 또 캐리해 좋아 하하 모아지는데 아 오피점지 왜 갔지 아 오늘 레오나 승류 괜찮네 바드 승류 괜찮고 나 지금 이렇게 하자 나 오늘 카소스가 좀 괜찮았거든 응 아 아 이즈 레오나 할래? 오케이 우키 새벽이 밝았습니다 정글 랭크로 근데 레오나 이렇게 틱틱틱 그 장판 때문에 이 도트질 때문에 뼈방패가 의미가 없어지나? 그래도 되지 않나? 모르가나 아칼리 오히려 더 좋아요? 세반반도 할까? 왜냐면 이게 한번 얘한테 묶이니까 아 나 카소스 한다고 소문났네 15판 끝났어 이제 반절 왔어 근데 승률이 많네 아 15판이네 쏘리? 많이 했네 금방이야 30판 아 16전이래 오오 많았냐 응 이제 17판 제가 봐요 근데 뺄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깰 거야 그래서 판세지마 미쳤다 병건이 하이 루싱워싱턴 아까 그 사람이네 모르는 척 하면서 아니구나 내 아이디에 병건이가 있어서 하하하하 리하이 레오나 고 요중아 너 하고싶어? 어? 자랭? 자랭? 자랭이면 우리는 어? 레오나 뺏겼어 뺏겼네 레오나 뺏기면은 음 타릭이 있어 레오나 들어오면 음 음 뭐하냐 뭐하냐 타릭아 뭐하냐 희망의 빛이 보이십니까?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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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stakeholders 셀비르 시비르 Terran 시비르도 스펠셀드로 구멍을 막을 수 있지 이즈리얼과 찰떡국아 시비르가 8이 짧아가지고 캐틀한테 찰떡궁은 시비르가 라인만 밀면 캐틀이 라인크리오드가 밀려서 옛날 조합인데 너 여자친구 있어? 응 나영씨 니 여자친구 말 좀 따라하지마 우리 팬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 채팅창 이렇게 활발하면 지거든 어 저쪽 들어오는 조합이네 그래도 탈퀘는데 와 카사딘 저쪽 왜 이렇게 AP 하다 AP 하나 갈까? 네오나 딜도 솔찬하거든 야 우리 조합 좋다 우리 조합 좋다 이길 것 같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 맛이 사실 이런 거는 같이 모여서 해야 돼 컴퓨터 두 대 놓고 컵라면 먹어가면 돼 로터스? 컵라면이 먹고 싶은거지 흐흐흐흐흐흐흐 아 근데 컵라면도 같이 먹어야 돼 혼자 먹으면 되게 초라해 응 컵라면을 맛있게 먹고 싶어서 같이 게임하면서 먹는거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게임을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컵라면 먹으면서 같이 하는거지 아니지 그렇게 먹다보면 게임이 재미있어지는거지 좋고요 왜냐면 게임의 재미 중 하나가 이제 먹는거니까 근데 다 금금금은이야 염금 은이야 어 그러네 아 티어가 높게 잡히네 그게 그거 하면 높게 잡혀 듀어하면 아 어쩐지 그럼 내가 좀 잘해야되네 나도 좀 잘해야되네 왜냐면 우리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그 장점이잖아 근데 너는 잘하고 있어 나는 아니 미숙해 아직도 미숙해 끼견충 사실 그냥 파이프로 빠네 그냥 저거 그래도 케이틀린은 전자남배야 아니 저 캐릭터도 캐릭터도 그거잖아 아 근데 과자를 먹으면서 하면요 손에 기름보다 단 그게 맞아 네 넌 괜찮니 지금도 나는 칠감하지 않는다 스웩 아 저쪽 좀 매성운데 AP AP가 어떻게 많아 볼베랑 레오다 막 들어오면은 이길거 같은데 우리가 저쪽이 카사딘을 못잡아 카사딘 못잡아 카사딘 못잡으면 아 어 괜찮아 수호자는 돌아와 사일러스야 이길거 아주 궁극적으로 왔구나 이길거 점열빠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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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 이거 하하 bil 거 예 하하 글 스프링 하하 이 사일러스 엄청 공격적이야 시디를 벌써 만화 없어 아 쏘고 있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아 흐읏 어어? 오케이 나 나 킬 나 킬 나 킬 그래도 이러면 나 킬 먹었고 사일러스도 좀 오바했고 바텀 주도권 어때? 괜찮아 아마 지금 농합 발개 싸움 될 것 같거든 둘 다 죽고 바로 나와서 우리 생명을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안 먹으면 되니까 여기 이기 아싸 회복 안 시켜주고 올라감 나이스 팝 솔킬 이기 시비를 내가 cc가 하나밖에 없잖아 저걸 못해 시비를 누르기가 힘들어 저쪽에 들어와서 싸우는거 아니면 시비를 누르면 시비를 누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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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인이 밀려있어서 함유가 늦었어 내가 그래서 저거하면 안됐는데 흥대가 너무 막뜨리되더라고 홍구 로링되시나 밀려간다 고기를 떠올라 할ищ 아이고 전날까지 와 레오나 와아 에이 좋아 레오나 저거 긴 썼어? 나 구운 좋고요 좋고요 이거 내가 먹고 가자 바나로 나이스 미쳤다 빠질 수 있었는데 쩍 뺏어갔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이거? 백무근 한번 참았으면 살았는데 백무근 케틸 방금 죽은 건가? 나 일단 감 타임이 좋거든 지금 직타임이라 레오나 올라오네 아 저것만 견뎌지 빠지자 저거 한 명은 이제 올 것 같은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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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로닝을 활발하게 가네 いや 탈리 사이콜스 근데 우리가 다 조금씩 좋다 자 얇어 두개 시스템 어어 탑 위험한데 탑 위험한데 나 아 시키스 난 차별이 아니지요 다 알고 헤헤 헬스 마가주인데 와.. 김쿠리야 여기 들어올 때까지 다 핥겹어 근데 반반가면 좋은거 아니야? 근데 11회도 수방키지 아 이걸 못 맞추네요 까비까비 미니스탄 밀자 멘티맨 차이로 모아서 옛잎 한장 차이로 모아서 딱따위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 내려간다. 거기. 수혜나. 응, 직간다. 다음은 수혜나. 그리고 수혜가는 사이하겠다고 합니다. 경험하고 있다는 점은 체험합니다. Giovanna 사라져 ed. 우유. 빠지 빠지 음.. 얘는 음.. 이거부터 가야겠다 바텀 다 밀어넣고 딱 이거 썼으면 되는데 영건아 불러주고 바텀 줘보라고 터진다 근데 이거 왜 킬 데스가 비슷해? 우리도 아터미 기술 잘 먹네 용도 하나 먹었어 CS 진짜 비슷하고 누가 이거 첫째로 하면 될 것 같아 없네 토요 최선의 무기 아터미 아터미 이들이랑 두고 다 한번네 지울게 네 어디갔지? 한빈 텔마시아가 나의 꿈이었지 안기전 와 와 쥐 있었구나 재정 안 돼 오 여기서 비닐 포탈을 파악하셨습니다 왕 뭘 치는 것 같은데? 케이틀린 치는다 말은 하 채팅? 카사딘이 무난하게 있긴 했는데 카사딘 잘 크고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카사딘 한번 가져올다 카사딘 카사딘 아직까지 깜모자 Question 이기네 나도 나간다 카사pen 카사قي 카사Спurman 체력이야? 아 이걸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어 정신차려 정신이야 이대로 가다간 10시간 뒤에도 못 깨 아 나도 스탄을 너무 못 맞춘다 다 현상금 걸렸네요 코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코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코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코어탑이 지켜내리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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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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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제작 4킬 다 든지 레오나 궁 왜 안 썼지? 없었던 게 아니라 며칠 갔어 아이스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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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봐주네? 가자. 싸우자. 이거 우리꺼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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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2.2.2.2.3.2.3.4. 룩먹고 4킬 왜 아껴냐구요? 궁쿨이 길어서 근데 여기서 현상금을 다 먹어가지고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할만해 여기 사일러스가 없거같은데? 여기 사일러스가 없거같은데? 와 세트 봐 와 미친 세트 카찬 이쪽으로 오지 나이스 나이스 바로 먹자 바로 안되나? 또 힘내지 않을까? 갈까? 너 멀어가지 안되네 카사딘 잘하는데? 카사딘 좋아 이러면 카사딘 잡을게 세트도 잘하는거야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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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이거먹다 죽을거같은데? 한라인만 더 volta 카사딘 카사딘 일부끄빔 뭐거같은데? 저거봐줘야ем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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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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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 달려오고 있는 것 같네 저거 봐줘야겠다 스웨인 스웨인 그거 없어? 텔퍼 없어? 이거 우리가 좀 더 할 것 같은데? 응 카사딘 있어가지고 카사딘이 보니까 잘해 그리고 세트도 잘하고 케이틀린도 잘하고 카사도 잘 컸고 잘하고 그리고 잘리고 연병만 안하면 우리가 유리한 것 같은데? 조합도 우리가 너무 좋은게 들어올 때 니가 궁 한번 싹 쓰면 살 거 없어 안 싸우지?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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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트 미쳤다 애가 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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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했어 깔끔했어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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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일러스 1초 얘네 케인 2초 나왔고 카사딘 카사딘 오 욱신 욱신 안 부르는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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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 욱 5초 다 왜 저거 했지? 왜 테이프 썼지? 어차피 욱안타를 할거라고 생각하고 라인을 밀어놓는게 아닐 수 있을까? 나 이제 말도 잘 안나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워우 안좋은데 저거 죽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레오나 알 와 나도 죽었어 와 저거 여기다 텔포가 별로였던 것 같아 내 생각엔 흠 저쪽이 여기까지 미드까지 온 상황에서 용 주잖아 아 피마욕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나 나오면 궁있다 20초 흠 흠 흠 흠 올베 바텀 흠 흠 흠 흠 흠 저쪽이 없는 곳에서 흠 흠 흠 흠 흠 조합법이 확실히 좋은데 응 내가 정보를 먹을 수 없다 흠 흠 크루 생명은 목숨과의 가치가 있습니다 밀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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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드 cs 잘 마웠고 어? 레오나? 선 넘어 근데 카사드가 좀 벌다 텔 있어?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아픈데? 이번엔 케틀 주고 내가 한 걸 그랬네 가만 조금 남았는데 40원 괜찮겠지 여기는 굳이 라인도 안오는데 여기 왜 있는거야 볼벨을 싸울라고 상대방 다 안보여는데 호전광 좀더 내가 아무리 카서 쓰지만 적응 용? 이거 좋아요 어 wellbeing 와 KT를 못 지켰어 KT는 이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가고 못 지켰어 억제길 것 같다? 바로 멍게 날 것 같다 약속의 신중력 사이렌트 도라사바린 나였기에 도라사바린 나였기에 이건 하나 가져 최상의 무기 아름다운 카사딘 카사딘 16렙 됐고 카사딘 CS 200개 가까이 먹었고 카사딘 지금 신 났어 궁쿨이 1초도 안 돼 카사딘 카사딘 아 저쌌어 그냥 쎄다 이제 우리가 나이스 나이스 한 명이 모인거라고? 그지같이 싸웠는데 이겼어 꿈키고 싸웠어 근데 이겼어 억제기 밀고 욕먹으면 될 거 같아 사일러스 나왔나 나 이거 이거 하면 되니까 유지력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될 듯 바로 가면 될 듯 나도 할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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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캠 뽑아 올게 아 케틀 지금 막 나올 거 같아 지금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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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다 이거 나 죽었다 아 존었었어 지금 이제는 캐트릭도 캐리할 게 나고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아깝다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있지 바론이 오 캐트릭 엄청 쎄네 이게 의미 없이 있는 게 좀 있어 피음 싸우고 내 심지어 내 심지어 내 심지어 아직까지도 34분째인데 영혼에 맞다 그래도 이거는 괜찮아 아래 지금 지도가 보이잖아 3명 와도 세트가 안 죽으니까 괜찮은데 지도 안 보일 때도 막 들어가는 거 때문에 위험해 언급 стро 어떻게 하면 지도 안íd 해 우린 빽을 하는 거 같다 우린 빽을 하는 것 같다 우린 빽을 하는 것 같다 우린 빽을 하는 것 같다 빽을 하는 것 같다 아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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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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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크랙 가자 보여주고 할 수 없는 미션이 왔네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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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웃어가지고? 미션 걸렸어? 저도 호탕하기에 웃긴데 지질 않아서 미션은 필요할 수가 없어 그러네 연병한다고 연병한다고 나이스 나이스 세트가 잘 하고 카사딘도 잘하고 아 모리평이 잘하더라 내가 던져가지고 타줄뻔했는데 텔포 타더니 아우 야 나는 세트 줌 나는 카사딘 줌 그래? 그럼 케이틀링이 미안한데? 케이틀링이 좋아해 세트 하나 줘 세트 딜이 제일 많이 넣네 97점 한 판만 더 이기면 너 승급전이지? 우리 몇판 했지? 지금? 몰라 97점 몰라 하자 17판 했대 17판 20판 안에 끝나자 이번판 이기고 2연승에서 20판에 딱 마무리하면 깔끔하겠다 이번판은 분위기 안좋았는데 되게 초반에 현상금 다 집어먹고 한타 재승하고 분위기 확 넘어갔어 참고로 오늘 카소스 정글 3전전승 카소스가 맞네 오늘은 카소스 하는 날이야 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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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사이즈 레저를 오지게 해줄다 요네다 카소스 카소스 나는 그냥 레오나 셔틀인데 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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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해 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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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피곤하지 근데 노틸도 재미없어 파운드 재미있다 재미없다 기준은 탱사폿은 좀 재미없어요 그럼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유틸을 좋아해요 맞아 막 약간 샥샥샥샥샥 하는거 아 브라운도 좀 하고싶다 덩그린들면 소럭으로 편하게 가자고 소럭이 뭐에요? 소럭이 뭐에요? 소럭이 뭐에요? 이즈복은 왜이렇게 불안하고싶지 오늘 이따 방송해야되요 공목채님이랑 정하고있어 야 오늘 뭐 방송있어? 오늘 8시에 공목채님이랑 전장 오판상송 맞고라고 하고있어 아 그래? 먹을거? 몰라 그거 얘기 말이지 아 어떻게 또 약한사람 괴롭혀 악망한거 같은데 공목채님도 판수로야? 약간 없잖아 있어 뭘 없잖아 있어 아하하하하하 그걸 바로 덥성모네 나보다 더해 제이슨 나오면 불안하지 나만 불안해? 제이슨 나오면? 지금 올 레이드니까 한번더 카소스한다 또 서쓰 지금 여기도 승급전 일단 찍어놓고 생각하자 제이슨 나오면 불안해 카소스 좋아 카소스 좋아 카소스가 좋은게 뭔줄 알아? 뭔데? 강제로 파밍을 하고싶게끔 만들어서 버리는 시간을 없애줘 맞아 그냥 어설프게 갱갔다가 시간낭비를 안해 중간 이상을 가버려 그래서 내가 원래 롤하면서 똑같은 영웅 두 번 연속하는게 진짜 거의 없거든 몇 년 동안 아 헤이즈니 레오나 하라고요? 스킨 좀 바꾸자 새로운 카소스 이것도 있어 메카상국 메카상국 한번 하자 카소스만 문화 얘기했다고 여러분 뭐 보고싶은 스킨 있습니까? 카소스 스킨 피들스틱 서포터인가? 판테온 서포터인가? 푸나틱 카소스 뭐야? 뭔 서포터야? 이건 못사 푸나틱은 지금 못사 없는거 살게요 빨리 20초 남았어 cc는 만원 불구리겠지 근데 많이 있다 빛의 파괴자 아서스 카소스 돌아서 바린 너의 귀에 겨울 원래 카소스 할때는 노래 불러야돼 철퉁이 리사이틀 철퉁이라고 하지마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 나한테 너무하는거 같애 왜? 나도 상처를 받는단 철퉁이 좋잖아 니가 알고 침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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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이 침실이 침실이와 철퉁이 침실이와 철퉁이 북벌 북벌 대여행 아서스 카소스 아카소스 아 이번에 줘봐 담배 피는 친구 없어 다리 있으면 용서 못해 도라에몽 누구냐고요? 아 알잖아요 하하하하하 이빨 고쳐주는 도라에몽 있잖아요 하하하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아들 아들 아 맞네 이같고 왕쌍 아 저 병건이와 종수라 그러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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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들이 생선되었습니다 펄라에몽 직박에몽 도와줘 도라에몽 yep 병이 거의 어 다리오스님 오직 아 시청자분이시네 반갑습니다 트위치 보고있어요 헷가리 아아 딱 때리려고 할 때 불안하지 나 여기 잘 모르는데 스킬 근데 판티온이 우리한테 되게 센 것 같은데 너 지금 출발하면 도착할 때쯤에 우리 국벌 끝날 줄 알았거든 아 우리 레드 카종 있네 맞춤 보여주고 저게 있구나 저걸 피해야 되네 저기 저기 탑 탑 탑 라푸냐 저거 야 너무 극발진 했나봐 진짜야 가짜지 배윙이 자꾸 흘리나봐 아 크리스처를 왔는데 그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아아 잃어버렸다 또 어디가 어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저 뭐 침부렸어 저 딸 피해 대인이 벽궁 해놓은걸 잡고 싶은 욕심이 벽궁 안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카소스로 아닌가 모르겠어 그러면은 또 스턴이 안걸립니다 사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천천히 하자 돌아서 버린 너 여기에 공포는 공포 메커니즘을 모르겠네 아군이 타겠습니라 나 스탄 잘못 걸린 것 같아 공포 메커니즘을 죽였어 와 안다 마나가 없어 우리 근데 베인 죽었었어? 마나가 없어 마나가 없어 맞춰 베인을 어필하고 있어 뭘 6맥까지 4번만 하자고? 어 좋아 좋아 키워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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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추의 빛이 다가옵니다 피즈럴 무슨 템을 갖고올게 가림이 순간이름을 썼다라는 정보 뉴뉴 미드 우와 좋아 저것도 하겠는데? 뉴뉴 6렙이야 벌써 이즈리얼 6렙이란 뜻이었습니다 선생님 디나이 당하네 나쿵몬? 이거 맞으면 공포하거든요? 처음에 맞았던 공포 없었는데 뭐지? 뒤를 돌아봤을 때 하면 공포 한테 간다 바텀 한테 베인도 죽었네? 난 베인 지켜주려고 맞은건데 난 베인 지켜주려고 맞은건데 어어어 요네 탑 정란 CS 더 잘 먹었구나 탑이 이지롤 너무 좋겠다 나 궁있다 일단 우리가 6랩이 안됐어 6랩부터 달아야 돼 여기서 피들 궁극기 들어오면 멸망 아니야 이거? 이가 있을까? 있었나봐 많이 힘들고 외로워도 아니 피들 궁극기 오면 답이 없어 그냥 버려야돼 아니 피들 궁극기 오면 답이 없어 그냥 버려야돼 어제나 떠오르죠 바텀에서 싸움이 붙으면 이겼어 이겼어 이 지랄 8랩은 어떻게 경험치에 저렇게 올라가지? 어 줘야겠다 판텀 타카 못 걷네 아 앞에 보면은 공포 안걸리고 뒤에 봤을 때 맞으면은 공포가 걸리나 보다 아 피들 안보이는 곳에서 맞으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공만 있었으면 저거 안다 저거 궁이지 저거 궁 빠지 저거 한 돌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디가? 퓨인 어디가? 딸피 딸피 남아가지고 저거 어떻게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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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그나마 그거네 평화롭네 답이 좀 평화로워 요네는 도랑검 3개 갔어 그러네 용 뺏기겠지? 용은 줘야지 용도 안주려고 하면 도둑놈지 죽어 죽어 스피드 힝 실패 힝 투데이 오늘 되게 늦게 먹었네 어휴 피들 나오겠다 피들 미드 갔네 피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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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 어떻게 채팅 잘참네 현상감 천이병 보자 나 이거 안 바꿨다 렌즈 나 궁했다 이래서 CS 잘 먹었어 이즈가 좀 많이 크겠네 한테온이 6킬 다가옵니다 에이 무릎은 잡을 수 있을까? 지금 탑에 3명이라 올라간다 날씨도 없네 음 간다 오 잡았어 뭐지? 독이 묻어있었다 뭐지? 뭐야 4명 잡았고 제약볼까지 이즈 빼고 제약볼 횟수됐네 저거 먹으면 되겠다 아 돈이 좀 부족하다 쟤 1000원짜리야 베인도 킬 하나만 딱 맛있게 먹어주면 좋은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킬 보다 경험치나 이제 그런거 아니면은 다 똥? 몸값이 똥값이 돼가지고 하하하하 맞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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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세계 용세계 우리가 함유가 좀 늦었어 죽었다 생각하고 사리잖아 바람 좋은데 그냥 뭐지? 죽은데요? 불타임 불타임 어? 좀씩 따라가? 존메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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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하고 있어 이거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비빈다 비벼 비빔밥 비빔밥 비빈다 핸이 핸제덩 36명으로만 더 많이 나오네 아 유네 무대가 안 나왔네 일형 무일부터 갔네 원래 일형 무일부터 가나? 근데 정글 레벨차가 좀 많이 나는데? 3레벨인데? 할만한데? 카소스가 쎄 CS 리트 그렇게 많이 먹었어 식충이! 식충이 수준으로 먹었어 무슨말이야 칭찬 먹을 건 먹어야 돼 칭찬 AD가 다 잘 커가지고 그냥 이거 가면 될 것 같은데 다리 바텀나 그런건데 바로?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먹었네 오오 좋아 좋아 바로 뺏어 그래 카소스 이렇게 싸우면 좋아 후 주 DE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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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 꿀려있네 24초 컴퓨터 이거 가야 돼 바로 가 다리였어 집 가가지고 다리였어 이거 줘야 될 것 같아 뭐 줘? 사용이라도 줘야 될 것 같아 사용 주고 다 줘 사용 주고 다 줘 그대 이름 바람바람바람라 온다 온다 한타는 괜찮은데? 카소스가 레벨이 높고 어어? 에스 짤렸다 베인이 피를 좀 주워 먹고 딜이 나와야 되는데 베인한테 느낌 있었어? 베인? 좀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엄청 느낌 있잖아 니가 했 licave 뭐다가 밑에 눈물安 yeah 손? 예 の l поп 적 불 어 어 워 큰일 났다 태클이 없다 야 이거 5대4 했네 이즈류를 잡았어 그럼 됐어 요네 이제 잡았으면 됐지 그대 이름 바람바람바람 다 엮인거죠 이것도 지우고 한탄은 할만한데 오브젝트가 너무 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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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 발원 나왔고 용이 지금 못췄네 이거는 영약 쏴서 한타쌓는다 연애 어울려야해 싸움 해볼만 하지 않나? 어 나 궁 60초 총 6도 총 3도 1도 총 4도 총 8도 총 4도 총 5도 총 4도 총 1도 끝까지 해봤어 가능성이 보였어 상대도 풍질했을거야 이런판이 막상 이길때 약간 조바신나 어 베인 나왔다 이거 베인이 설마 안돼 너도 나왔는데 이거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이거 몰라 엑젝이 나와 우리 이제 바론이야 그럼 엑젝이 라인 쭉 밀고 바론 봐야겠는데 베인만 봐가지고 괜히 못살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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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다리오스 주는게 나을거 같아 걍 지킬까? 오 베인 헤카리 못먹어 하하하 하하하하 아 헤카리 들어와서 깼어 헤이라이 개갔네 언제왔어? 난 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파티온 잡느라고 아쉽다 집 밖으로 나가면 안됬어 맞아 다리스 이거는 불쌍한 베이스 내가 계속 옆에 없네 저는 아따 내가 초반에 바텀 가서 한 번 죽어서 아니 그냥 이즈가 좀 하더라고 죽은 이유가 니가 죽은 이유가 이즈가 잘해서 죽은거야 저도 맞아 일반적으로 좀 적당히 골드 골드만큼 좀 못해야되는데 한 골드 3정도로 잘했어 일단 쉬어 일단 쉬어 자 3시 35분 해봐 근데 내가 진짜 알려주면은 눈을 감고 있잖아 피로회복이 엄청 좋아 그러다가 잠들면 어떡해 그럼 내가 깨워 그러면 내가 깨워 알았어 일단 잡게 눈을 감아 10분 줄게 10분 아니야 5분만 줘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 40분까지 뭐야 5분 달라니까 왜 니 맘대로 또 10분이야 눈 좀 붙여 오케이 알았어 나가지 치우 창을 열어 창을 열어 하하하하 호호호호호호호 하하하하하하 오늘 화장실 좀 가야겠다 여러분 갔다올게요 아 이거 되게 불편하네 이거 나 지금 봤어 숫자 잘리는거 굉장히 불편하네 10시간만에 봤네 어허 허리야 10분이 6분 14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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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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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어이아이아이 하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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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토큰 바꿔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경건아 나 샤워하고 왔어 잘했어 어때 도움이 돼? 어우 죽는 기분이 다 지쳤어 빨리 고고 정수야 희소씨 가져줄게 이기고 지고 했지만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번판 이기면은 승급전이야 조금씩 점수를 조금씩 얻어가지고 미친 가자 약간 그거네 80일간의 세계일주에서 지구 자전 방향으로 돌았더니 하루를 이득본 그런 느낌이네 그래가지고 아까판은 저도 꽁패야 좋아 하나 까주는거야 응 80일간의 세계일주 80일간의 세계일주 아 나 여기 웃기겠어 1승 2득 봤어 1승 2득 봤어 아 머리 봐 내가 레오나 같애 이제 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레오나가 된 기분 그만해 너 이제 응? 너의 정체성을 찾아 넌 이변권이야 아 난 레오나야 아니야 레오나는 여자란 말이야 아 난 레오나가 된 것 같아 여자란 너의 모습 상상조차고 싶지 않아 줄대토 나와 하지마 이번판은 다른거 해 이번판 알았어 응 이번판 근데 문제가 있어 지잖아 좀 골치아파져 하하하하하하하하 잠깐아 나 샤워하고 왔어 이번판 버프 받았어 이번판 지면 좀 약간 골치아파져서 아 두판을 이겨야 돼 이번판 지면 레오나 벤이네 해주네 딴거 하라고 브라움 할까? 브라움도 좋고 노테일도 좋고 애쉬니까 브라움 하자 여러분 자르반 아예 못써요? 자르반 가가지고 바텀 갱 가가지고 그거 몰라 그러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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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브라움은 왜 그걸 가지 말라고 그러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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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시계 룬들고 각오일 갈까? 응 복한규 선생님이 딴거 하라고 했어 그니까 방패를 들 때 딜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거를 각오일 하고 키면 효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런거 같긴 음 그럴 수 있어 좋아 이번판은 탑은? 말파대샌 말파도 힘들겠다 뇌진탕 묻으면 내대치고 기절 야 이지가 내대치기 힘들어 나도 쳐줄 수 있어 이거 그거 온닛효과잖아 그치 온닛효과 알아? 알지 적중시 적 발동하는거 도깨비방망이 맞추면은 터져 평 평 도깨비방망이 도깨비방망이가 뭔데 이지규의 그 큐 맛동산 평큐평 내가 일단 그 큐 맞추고 아 바베큐 해먹고 싶다 지만하는 말씀인데 어? 애쉬도 실버야 좋아 느낌있어 브라움은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파이팅 파이팅 쟤 등 로밍이 엄청난다 그럼 우리가 먼저 간다 우리가 먼저 간다 우리가 먼저 간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근데 알파는 담배를 핀다 맞다 맞다 맞다이 맞다이 맞다이는 들을만한 침투브영상 왕날파는 야 맞다이 일본말 맞지 맞다이? 다이가 일단 일본말 같은데 다이는 근데 죽음 아니야 죽음? 다라이 다라이는 직박이용 그만갔으면 좋겠는데 야 아이씨 딜 개잘나 이게 실버 이게 실버 이게 실버 집가 머리에 왜 파인애플이 달려놨냐고요? 저 원래 머리카운트 컷 전랍했다 전랍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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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갔냐 전랍했다 잘 봐 나 이거 먹고 바텀 2랩 간다 목표는 쓰레쉬야 쓰레쉬 좋아 전멸이 없기 때문에 근데 못 따면 피곤해지죠? 이미 지금 피곤해 간다 바로 간다 좋아 여긴 와드다 이 와드여? 안간다 안간다 내리시 스레쉬 느낌은 없는데? 특패 노플 특패 올거야? 올거야? 올거면 올거 와.. 내가 만만한가봐 나 약보었어 경고나 그럴 수 있어. 자르반이니까 이야.. 초반부터 박사진다 수호자 나이스 나이스 우리 미드 쌍버 아 섹스한데? 그걸 왜? 미드 뭐하지? 몰라 와 말파 왜 안내려와? 말파? CS 먹으려고 안죽으면 말파가 이득이기 때문에 팀원을 믿었기 때문에 쉿 쉿 쉿 내 아나 아직도 우리 팬이 누군지 몰라 아직도 우리 팬이 누군지 몰라 놀라운 사실이야 아이씨 pare 느려지기 군비 새 381 날아갑니다 세 하나 날아갑니다 오오 오오 리신? 쟤라스 브라움? 왕기 캐죠? 라인전? 반반만 가기죠? 수호자도 있죠 나는 아래쪽 바위기 독두꺼비 리신이 음 만화가 없네 독두꺼비 어? 나 올라가 중 나 바로가 노프리아 아 좋아 피패 과했어 저쪽 피 피가 좀 있네 오케이 피패가 나 봐줬어 응 피패가 널 봐준게 아니야? 피패가 날 봐줬어 죽네 고마워 니가 실력으로 고맙다고 해줘 고마워 하지마 마음이 중요 고맙다는 마음 아군이 당했다는 마음 아군이 당했다는 마음 아군이 당했다는 마음 알파가 좀 개인주의야 마드 이거 마드야 도깨배방망이 왕을 타곤산으로 먹는 꿀맛 이 맛에 서포트하지 중독됐어 중독됐어 이거 용친다 용 안쳐? 이걸 못 맞춰? 어디갔어? 아 또 꿔 앗 또 꿔 좋아 어 백업 좋아 제라스 느낌 있는데 혼내줘 중2병야 혼나기 싫은데 혼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나이스 나이스 상대 0 좋은데 분위기는 CS 말파가 더 좋고 자루반 우리 블루 쪽 한번 들어 한번 감 사실 내가 먹고 싶은데 제라스가 있나 줘야지 아 스윙꼴라 뭐지 미드에 미드 커버형 제라스가 그거 됐는데 핫탑을 만들었는데 뭐지 아 이거 전설의 전설의 날벌레 맞다 개 큰거 아 모기구나 전설의 날벌레 내가 꼭 잡고 싶은 아 모기 아 모기 어 옆에 오케이 오케이 좋네 방금 좋네 센스 있었어 널 본 사람은 깜짝 놀랐을거야 봤어 변거니? 못 봤지? 아 난 못 봤지 피지컬이 안 돼 무난하게 흘러가면 무난하게 흘러가면 그거 아닌가? 아닌가? 어 왜 안되지? 미사일을 넣었네? 당구해도 되겠다 빵구를 냈네 바텀은 조금만 사라져 바텀은 조금만 사라져 바텀은 조금만 사라져 조라도 될 정도야 이 정도야? 너무 잘해? 아니 그냥 너무 무난해 이거 바텀 직갔다가 바텀 직선으로 한번 가볼게 지금 싸우지 말아봐 알았어 하하하 투표 내려봐 근데 투표 받은 거 맞지? 직갔는가? 지금 내가 바텀에서 보이면 상대가 아마 저걸 갈거야 전력 그래서 이번에 꼭 따야돼 알았어 관량도 왜? 물리쳤나? 오브젝들을 다 털렸네 다시 굴렸나? 다시 굴렸나? 잠시만 어때? 아 제압걸 어 쓰레시가 먹었네? 아 대포맨 빠져야 돼 빠져 아 제라스가 좋아 좋아 느낌있어 하하 완벽해 똘똘 뭉쳐다니자고 아 당국 아 아 당국 하하 완벽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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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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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까 하 하 하 그러 하마 하 스킬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어 스킬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어 스패가 없다 샌드웨이 불러버리는데 바텀 싸우면 안좋은데 바텀 싸우면 분명 다 달렸어 어 스패 나 합류됨 스레씨 합류하고싶어요 깔끔해 스패 자리 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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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어, 언니 낚시인 것 같은데? 돼지같은데? 살찌라 뭐지? 저 녀석? 이렇게? 경험치게 3명 한지붕 3가족 함라인 3가족이야 지금... 순돌이 아빠 최주봉! 최주봉 왔어 죽네 저거 순돌이 누가 순돌이 씨가 우리보다 형님이지? 오오, 전멸 빠짐 순돌이 할까? 아이씨, 물건인데? 첫템은 요게 좋겠다 아이씨... 어... 탑이 5킬을 먹었어 원래는 샌이 좀... 힘들지 않... 아 뭐야 샌이 좀 좋지 않나? 말파이트가... 든든해? 어? 든든해 든든해 간다 간다 좀 멀어 근데 다졌어 바위처럼 단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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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한테 맞죠? 아... 궁 쓸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포탑이... 당할 수 있어 당할 수 있어 우려움을 안다듬어 짧게 보면은 궁을 안쓴게 나 아 뭐야 아 아 대단해 대단해 아 너 죽은거네? 자르판 남의 편인줄 아 2킬을 썼는데 2가 안 나갔어 긴장했어 쓰레쉽 버리고 이 집에서 그... 여진이 터져서 이거 우리 딜러들이 훨씬 잘 커서 게라스만 딱 지켜주면 자면서도 이기겠는데 내가 졸려서 그런건 없네 늦지는 않네 바위거북이 애쉬... 느낌있어 잘해 이 동이 오브젝트를 매우 잘 챙겨 타벡든다 타벡든다 어플덩 타벡 푼다 타벡 푼다 타벡 푼다 퐁 퐁 안 풀었나? 1분 뒤에 한 라인 더 힘들어 내가 봐줄게 알았어요 이 집에 갔어 애쉬는 못갔어 8자죠? 브래곤? 어? 애쉬 안 죽겠는데? 아... 샌이... 8자죠? 아... 아... 난... 나... 아... 아크가 한번 간다 애쉬 없어 궁굽긴 했어 와 뜨마씨 뜨마씨요 야 이걸 뜨마씨 가둬놓고 야 이걸 뜨마씨를 하다니 애씨는 또 고통받고 있어 뭐지? 전멸도 빠졌어 뿅 애기벌레도 먹고 애기벌레 장구벌레 라인 경험치도 먹고 제란스가 라인 먹으려고 못봤습니다 친구가 좋아 나 내가 경험치고 먹어도 되나? 궁? 나 거의 하얀마음 백구야 주인님 주인님을 기다리며 여기를 지키고 있어 하얀마음 백구 주인님 언제 오세요? 저 버린거 아니죠? 내가 이겼네 아 아 아 아 개 살려주려다가 아 아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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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잠깐만 우리 힐 데스가 24대도인데 억제기를 밀린다고? 내 벌레 있잖아요 어 저 벌레 있잖아요 벌레 어떤 벌레? 벌레 저거 거대 벌레 개벌레 어 저거 벌레 아 도 join 누군 도 16 남편이 잘 모르는데 이거는? 제 벌레로 널cą 아 사는 게 모두 똑같다면 사는 게 모두 똑같다면 아 재사노 말해봐 잘 해야겠다 그게 존내라 버렸다 아 졌다 이거 근데 이런 연구격으로 막아가지고 19분 전에 억제기가 밀리면 더 이득이라는 이 대왕이 계속 와가지고 경험치되잖아 이거 상품 썼어? 위험해? 오바야? 야 안 위험해 다이브 안 해 아 손실이 있어 1. 2. 2. 3. 4. 4. 4. 5. 5. 5. 5. 5. 6. 5. 5. 1분동안 대기탈출건 아니네 저거 맞았네 입구 입구 겨북까지가서 잡아내네 음성봐 제라스 말파 사신이다 어? 정수야 응? 킬 관율 뭐? 야? 정수야 이거 없어? 이거 나 무풍 안썼어 아무리 무거운 문 킬 관율 괜찮아 스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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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꽁? 내가 공격해 죽인다고 이거 바론 번개 날씨가 죽일 것 같은데? 좋아 바론 좋다 지금 딱 바론이야 딱 바론 넌 아는구나 알지 넌 안다 넌 할 줄 아는 놈이다 이제는 길이 안나올 수 있어 특대가 나오면 분명히 ㅎㅎㅎ 난 몰라 템을 방템 무조건 방템 란두인 가야지 테라크 미드가자 애쉬 레드 먹고 오면 미드에서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전하게 사용 벌써 3개 먹었어 너란 정보여 진짜 철퉁의 먹쇼 하하하하하하 알지? 칭찬? 자리 잡았어 와도 좋아 이거를 라인을 밀고 있게 되면 올 수밖에 없어 진짜로 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와야만 해? 안오면 그냥 밀려 3패가 탑을 밀고 있다? 올 수밖에 없어 올 수밖에 없어 3명 같이 올 거야 올 수밖에 없어 1타 3피 올 수밖에 없어 지금이야 아하하핳 맬아시야 나갔지 들어가 2타 3피 1타 3피 1타 3피 두패? 고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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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버렸어 마무비? 고독해 근데 여기서 승급전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재성소리 하지마 왜냐면 99에 가능성이 있어 화면 넘기고 있지마 빨리 넘겨 자 일단 나는 잘해봐 에 에쉬 으응 자 아! 승급전입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왜케 아쉬워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아니 시청자분들이 아쉬워요 아 시청자분들이 아 좋습니다 승급전 이게 승급전이 좋거든요? 아 왜 아 왜 안보인다는데 내걸로 가리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1패를 해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경건아 응? 안 질거야 응 2연승으로 마무리 할거야 아 아무튼 그 자르반정글 느낌있었어 느낌있었어 종횡무진 깃발 꽂았어 너도 거미 꽂혀있구나 판수로구나 하하하하하하하 나도 이제 판수로 어엿한 이제 그냥 현진 진짜 사실 현진인도 아니야 판수로만 현진이지 응 근데 진짜 이게 실력이에요 팀원을 잘 뽑아서 운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 내가 이 늦은 시간에 너에게 웃음을 하나 줄게 내 방 와서 나 캠 봐봐봐 니 캠? 나 오늘 머리 잘랐어 나 오늘 머리 잘랐어 아 아까 봤잖아 낮에 봤어? 나 머리 감고 왔다 머리 감고 왔다 눈에 감고 왔어 그래 내가 감고 올까? 분위기 좀 밝혀드릴 수 있었는데 하하 어디 가자 나 너무 지쳐 가는 것 같아서 아 어때 선 넘었는데 이거 괜찮지? 아 잠깐만 잠깐만 너도 이렇게 자르고 싶지? 아 잠깐만 좀 선 넘었어 방금 소개해 줄게 박승철 헤어 어쩌구 잠실 잠실 세대 역전 잔나? 잔나를 좋아 잔나는 징크스도 있고 브라움 어때 또 브라움 느낌 있어 찐 찐 찐 브라움 좋나? 응? 찐 브라움? 찐나움? 뭐 언제나 좋지 슬로우 걸어놓고 퉁퉁퉁 빵 때리면 되니까 안 좋아 그럼 하지마 왜냐면 공속이 고정이라가지고 안 좋아 이러면 아 화면? 아 맛있게 안 보여줘 정글 노틸러스 한 번 갈게 응? 정글 노틸러스 정글 노틸러스 너 그거 한 번 캠 좀 최대로 해봐 보여줘? 응 놀라지마 응 이 머리야 웃지마 웃지마 너 지금 웃었어? 아냐 안 웃었어 22,000원이야 생각 있으면 얘기해 22,000원? 어 받았어? 안 줬지 그럴 수 있어 뭐야 정글 노틸? 정글 노틸 정글 노틸 좀 싫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래 근데 노틸은 정글이야 맞아 원래 노틸은 정글이었어 응 머리가 해파리 같다고요? 아니 그 흥보가 기가 막혀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아니 근데 이거를 흥 흥 흥 아니 여기가 자꾸 이렇게 돈을 넣어놓고 깎으라고 하시길래 내가 이사간다고 그랬어 흥 돈 넣기 싫어서 이사갈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좀 대충 잘라주시는 것 흥 흥 흥 아 이 친구가 흥 흥 흥 흥 흥 아니 그 과수원 있잖아 아 거기서 이제 그 과수원 주인이 참새들 그 있나 없나 보려고 그 오두막을 지어놓잖아 그 과수원 가운데 흥 흥 아 그거를 한 것 같아 쓴 것 같아 그 지붕을 근데 이게 보기엔 이러지만 실제로 보면 또 괜찮을 수 있고 자 인배 가자 괜찮을 수 있어 있어가 아니고 담배 피지마 담배 끊어 늦으면 당겨 없어 아 근데 좀 약간 이 얘 누구야 찐 찐이야 얘 찐 약간 끼견가 느낌 있어 흐흐흐 끼견가 blended기만 udi 전기 lle 티견이라 지금 다른 사람들이 티견이 뭔지 모를 수 있어 우리 둘 밖에 안가 흑 가지마 가십시오 가지마 일단 우리가 불리해 왜냐? 서포트 두 명이야 아 돼 일렙 싸워면 좋아 와 와드센스 좋아 여기 숨어있어 피오라 가는거 아냐 그런거 가는거 아냐 그리고 지는 아직도 희균을 즐기고 어치는 왜 안와 괜찮아 승급전이라 한판 쳐도 돼 흐으으으핳 흐하하하하하 장미 피우나 마라 피우는거 아냐 본방대 안와 신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나쁜세키 왔어 찐 일단 2랩은 주고 경험치 3개 버렸다 4개 버렸다 아 먹었다 그래도 라이즈 스킬 이러면 라이즈 죽 냈잖아 주문도 2개네? 짰나? 졸았나? 2랩이야 잰나가 스킬 쓰는 거 보니까 뭔가 있어 알 수 없는 이해도가 있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드라마 지켜줄 수가 없네 딱딱이 해야겠다 헛 초반 강한 타이밍을 뺏겼네 초반 강한 타이밍을 뺏겼네 아이즈가 허는게 작심 돌렸네 지금 여기 먹고 있다 응 뭐야 내 팀 내려오는 거야? 강아지 먹어? 강아지 먹고 강아지 먹고 황 물어버릴 거 아니야? 황 물어버려 물어버려 말을 했나봐 스킬 소형들을 바람 썼죠? 다시 한 번 간다 바로 물어 어 정말 어휴 하하하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점검 되는 부분이야 엘리 쏟아? 정수야 내가 피오르라도 좀 열 받을 것 같은데 점검먹어 맛좀 보여줬죠 나 갔어 조심해 찐 안갔네 찐 왜 안갔지? 가지 몰라 안가네 미드인데 이건 아 이게 참 아 고찌 죽였다 어? 아 왜 못 막아 안 볼거야 아 이거 아닌데 좀 더 침착하게 할거야 무서워 징크스도 잘 못하네 찐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마나도 없고 아니 니네 와도 없어졌다 응 아 아 BF를 뽑으려고 이렇게 한거구나 아 한번에? 내가 원딜 감수성이 없었네 믿지 못했네 끼견충이라고 내가 괄시했네 나도 모르겠네 아 바툴 왔는데 반응 좋은데? 탑 한 번 가져올게 탑 한 번 가져올게 이거 있나? 담배 정빈 태양의 낸 미니 정빈 태양을 낸 정빈 태양을 낸 멍 정빈 태양을 낸 멍 정빈 태양의 낸 잔나도 껴있어 근데 cc가 많으니까 애매해하죠 쌩뚱맞죠? 갑자기? 쌩뚱맞은데? 바텀에서 2킬 따면서 사기가 고향되고 매우 경기도 고양시 cc가 좀 후달리긴 하지만 수학이 낫을 갔네 징크스 우습게 본거지 cc가 너무 많아요 너무 세다 와 개잘해 히힛 사기 수학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빠지 아, 겨울이 봐라. 안 날라가서 다행. 안 아파. 경건아 나 직선으로 한 번 바로 갈게. 이제 궁은 빠졌어. 나 궁 있어. 쟤네 전멸은 있어? 빠졌어. 잔나 전멸 없어. 빠졌어. 빠졌어. 확실히 정글링이 필요해. 아, 전멸 써졌다. 나갔어. 나왔어. 나왔어. 저쪽이 좋네. 오, 좋아. 와, 이거 못 잡아? 와, 씨. 조저네 게임. 진짜. 오? 아, 내가 스킬을 너무 못 맞췄어. 근데 아직은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아까 내가 전멸로 하나 떴으면 됐어. 아까 내가 전멸로 하나 떴으면 됐어. 아까 내가 전멸로 하나 떴으면 됐어. 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날아가는 와중에 걸리네. 그, 딱딱딱. 딱딱딱. 그,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진짜 노틴 개노딜 노틴 이렇게 쓰레기는 아니었는데 아 그니까 딜이 아까도 그렇고 또 센드 반전씩 남아 딜러프 많이 먹었어요 아 잘해 나 탑이다 엘리스 여기 더 먹는다 두려워하지 말지요 저 먹는 것 같은데 억지류잖아 진짜 억지류 아 사기 떨어지죠 못 먹고 짐을 빠지고 아 한 번 열어줘요 딸러프 흠흠 흠 흠 흠 흠 흠 상황이 싸우 나쁘진 않네 바텀은 괜찮고 노티리 킬 먹고 탑 CS는 따라왔고 괜찮은데? 흠흠 새벽 새벽이란 앞으로 다가올 새벽 진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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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멸해서 들어갈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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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들어uft 흠 흠 흠 흠 드로워 weder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조이 이제 슬슬 이제 무섭게 말해 걸어 깨졌다 와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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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어.. 나 들어갔으면 큰일까 너도 올라가래 너도 올라가래 노노? 하하 하하 카탈레나 하 여기 마드 없어 여기 보여줬어? 여기 쏜거 어? 저 엘리스 온다 화찍거린거 화찍거린거 오케이 천납 해욱 다음 다음 가사 해욱 가사 파사 2 3 2 2 으 으 으 으 제작용 일부 한가파 뱅뱅뱅 용먹자 조이가 알아서 잡고 조이가 알아서 잡고 한타 호흡은 우리가 좋다고 힐씨 염두가 아아 아까 그 퓨어라가 힐 두 개 주워 먹은 거 아주 기분이 있었어 잘하면 뒤집는게 아니고 뒤집어졌어 실스포워도 좋고 오브젝트도 좋고 진하고 이게 안좋은데 평타에 레드무치는게 볼까 어디가 누구한테 하는얘기야? 자기야 거리 대단한데 새끼야인데 뜻은 새끼야야 거리 대잖아 이 새끼야 이쁘게 얘기하네 좋다 저거 자기야라고 하는거 조이 커버 찐커버 조이는 물자 조이가 싸우고싶은데 안달라있으니까 괜찮으니까 좀 물어줄거 나이스 정화 졸음 맞았었나 할까? 어 맞았어 아 그럼 내가 하면 안됨다 나이는 안먹어 Private ability 소eln 콧잉 팀 팀 팀 팀 팀 팀 팀 너무 어거지인이시다 물린건 미안한데 왜 싸우니? 그럴 수 있어. 물린건 미안하지만 억울할 수 있어 와 피오라 뭐야 왜 이렇게 쓰냐? 피오라 킬 많이 주워 먹었어 아까 6킬 3데스였는데 그리고 자기 딜을 알아 피가 없는데 자꾸 아까부터 위에 들어가지 했는데 딱 사이드를 다 버리네 아니 우리가 사이드를 안가잖아 조우가 찐이 뭐라고 했다가 찐이랑 니가 밑에 있고 너희랑 사이드로 사이드를 못나온다 못나온다 피가 없을까 나한테 잘 빠졌다 가위맛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없었어 아 아 아 지금 빨리 먹어야 돼 먹을거면 아 아 아 아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되지 오히려 좋지 오히려 좋아 저쪽도 좀 누가 하겠다 깔끔 깔끔 아 두명 죽었으니까 용 깔끔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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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타이밍이 안 나와 계속 계속 죽어서 계속 죽어 밀레이로 잠깐 피오라가 합류하면서 아 피오라가 어마어마한데 이래서 조이가 탑을 키우라 그랬나 신군가 캐리가 되나 아 아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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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원 라스트 원 매직 넘버 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거지 왜 수월한거지 이제 알겠어 이게 골든가 이게 골드야 별반 없어 보이지만 골드의 캐리력인가 너 이제 1승만 더하면 되지 어 피오라줄까 찐줄까 찐이 끼견충이긴 한데 잘했어 다 잘했어 근데 나는 아무래도 서포터니까 그치 나는 내가 피오라 챙겨줬어 108갱을 견디고 나비로 지낼 인정 갱으로 다 조진거였어? 갱 몇번 갔어 탑에 좀 많이 갔어 실력이 원래 좋은 사람이네 원래 잘해 피오라 피오라 물을 부니까 갱 많이 흘리고 라스트 원 어 딜 계산이 되게 깔끔했어 딱 자기가 얼마 딜 나오고 자기가 얼마 딜 받을 수 있는지 딱 알아 가자 내가 바로 왕쌍 김종수다 내가 바로 왕쌍 김종수다 내가 바로 왕쌍 김종수다 정체성을 찾아 넌 병건이야 내가 레오나야 내가 레오나야 까쉬웠다 이제 맘 편하게 두판 중에 한판만 이기면 돼 아 탈론 아 탈론 좀 느끼겠지 진짜로 당첨 당길 걸렸어? 아니 당냉이를 먹었더니 목이 메말라 예술 만코마는 마법사들 중에 어 블라디 좀 드신대 저런거 너무 좋아 난 블라디 왜이렇게 싫지 아 그래? 난 블라디라는데 너무 좋든가 난 블라디라 싫어 아 그러니까 얘가 센데 CC가 없잖아 어 뭔가 그냥 아 저 저 뒤로 돌아서 이쁜 그림이 잘 안나 항상 우리는 대치대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로 돌아가지고 블라디가 막 하는 그림 잘 안나 이러면 내가 CC기 많은거 하면 되겠네 헤카링도 좋은데 소나? 어 소나면은 부러움? 소나 딜은 깎아도 CC는 들어가는데 리신이요? 저 리신은 절대 못해 자르반 자크 레오나 한번 더 해봐 새벽이 밝았습니다 소나원들인가 저건 딱 봐도 잘 싸우게 생기지 않았어 레오나에 지금 그게 맞춰졌어 0.2 아까는 보라색 자크 뉴뉴한테 궁 걸면은 된 뉴뉴 궁 쓸 때 좋다 뉴뉴한테 스턴 한번만 딱 떠줘도 뉴뉴? 뉴뉴? 나 화장실 좀 금방 다녀올게 응 딱 봐도 잘 싸우게 생기지 않았어 쌀쌀이 쌀쌀쌀 상 internet 쌀쌀 이거 좀 dinosaur 정돈 홍 exhale 마사ald 뱅 식감 딱 봐도 야 블라디미르 생긴거 봐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저마 들었네 호라디미르 호라디미르 아 그만해 형이야 뭐 호민형보다는 너무 얄쌍하잖아 아 그만해 아 뭘 그만해 그리고 호민형이 인상이 훨씬 좋잖아 아 철퉁이 자크했네 어 나이스 너는 자크하면 안돼 내가 봤을 때 갱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스킬 있으면 안돼 뭐하고 싶은 욕구? 갱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스킬 하하하 아니야 노틸 이런거 있지 갱 가고 싶은 욕구 나는 갱 좋아해 아니 이게 철퉁이 철퉁이 먹쇼했을 때 그 데미지가 말이 안 돼 그게 뭐야 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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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쇼한 다음에 그 랩차 벌려가지고 한타 했을 때 막 그냥 짓이겨버린다 블라디미로 좀 늦어 늦으면 될 수 없어 늦으면 될 수 없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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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어 전멸 폈어 근데 나 이 찍었어 조졌어 왜 조져 원래 어차피 도와주는데 정글 돌 때 지금 좀 힘들어 그 머리는 장식품인가 그 머리는 장식품인가 아 맨크맨은 장식품중에 내가 제일 탈론 체력 물량 롱소드 아 PC 나눠서 내 탈론 나 갈게 뺏겼어? 나 올라가 탈론 노플 야 이거 뺏을려고 어떻게 알았냐고 몰랐는데 그냥 가능한거 흠 지금 집중력 여기서 지면 몇시간이 끓일지 모르기 때문에 집중력이 최고조야 이랩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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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이거랑 인간은 그거 알아? 응? 아까 우리 쉬고 샤워하고 왔잖아 우리 그 뒤로 한 번도 안줬어 아 그래? 니에니? 니에니? 아무도 북벌 할 때 꼭 샤워하고 좋아, 북벌 좋아 북벌 할 때 샤워 꼭 해라 꼭 해라 나는 못해 너 하라고 나는 못해, 작업실 아, 거기도 샤워 아, 못하나? 누누 안 맞고 뉴뉴 뉴뉴가 레드샥이 안 났다 누누 쌍버프 다 들고 있어? 응 비겁자? 나이스 눈을 떠 하늘이 열리는 오, 블라디 느낌 있어? 오우 미치 이겼도 되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영건아 응? 골드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아군이 당했어 그리고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뉴뉴? 뉴뉴? 근데 블라디가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아토록 솔켓을 땄지? 어 뉴뉴, 뉴뉴 왔어 내가 맞아줘 뉴뉴, 뉴뉴가 괜찮더라 맞, 맞을 줄 필요가 없었나? 그거 있으니까 연병하기 있잖아 정병 뭔지 알아들었지 근데 아 알아들었지 아니 연병하기 아까 여기서 숑숑 하면서 싸워가지고 없었나? 아니 올라가는 거 보였는데 너무 라인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니은이? 1 허허허허 3 감은, 없지? 음 진짜 미친다 소나가 그렇게 느낌 없는데 너희가 버텨줘서 용을 먹을 수 있어 도깨의 방망이네 잘하는데? 니은이? 니은이? 아 마리가 없네 핑화로 사라졌는데 핑화로 사라졌어 안전하게 낫 Tina 안전하게 낫자 와 미친 이거 캐리다 어 뉴뉴? 우리 없어? 싸우면 안 돼? 다 타면서 올라와 위험한가요? 뉴뉴?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게 와 블라디가 또 딴... 블라디라 아트럭스 솔킬 두 번 했단다 가면 갈수록 더 난리 나은거야 근데 아트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블라디가 잘한다고 생각하는게 왜이래? 추를 찍어버렸나? 작업해가지고 니에니? 뉴뉴? 빠졌어 빠졌으면 죽었네 봐준거야 내가 미사일 대포 오 잡았어 미사일 대포 어떻게 잡았지? 나이스 도수점거 미사일 대포 오느가 지금 신경 내네 카이산은 저 두다닥쿵만 안 맞으면 딜이 없어 초반에 딜이 거의 두다닥쿵이야 뭔지 알지 두다닥쿵 근데 이제 소나가 올 시간이라서 따이브는 좀 그렇고 아 느낌있어 또 뉴뉴가 오기 딱 좋거든 지금 그치? 뉴뉴 미드나? 뉴뉴 미드네 뉴뉴 미드넨 뉴뉴 미드네 Может 뉴뉴 미드넨 rela twe다이 소나가 궁을 쏘네 았네 궁없네 이거 뉴뉴 보다 왠지 저게 달달이 subt Nat 구멍 이게 아주 즉성 갱이 있을 수도 있어 어? 블라드 당했어 르누 미드 르누 미드인데 왜왜왜 르누 미드 르누 미드 아 진짜 개열받네 zero 좋아요 바텀엔 좀 못해 좀 보이지? 못하는게 바텀? 모르겠어 난 지금 한 번 봤어 카이사 소나가 코우스 잘 안맞아 흐흐흐흐흠 나도 믿어 한번 가요 흐흐흐흐 2백 10 골드야 2천 2일이네 아 이런 탑도 불란히 삐지는데 솔킬 두번 따는데 갱가가지고 죽어지면 저 레드있어 저 레드있어 땄어 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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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간다 어 어 장목 빠지네 신기했잖아 이 그 이 이 이 이 이 다시 왔죠? 뉴 뉴 젤리베이 포탄방패가 사라진다 제압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 뭐지? 700골 어 하지만 탈론이 리셋 젤리가 없는 상태 나 들어간다 아 아 빠져나가 패시가 없어도 빠지지 않아 오우씨 말해줄걸 딸나가는거 서둑 위에 싸움 당연한 아 아 아 아 기드 바텀 바텀 잘 컸네 엄청 잘 컸네 뉴 뉴 올라가 가지말래 덤빈 태양의 냉기만 너를 감싸라 멋져라구 이놈? 나 있어 나 풍어 나 도둑 나 나 도둑 나 도둑 나 도둑 나 도둑 너무 뻔했다 그지? 아트록스 크면은 좋겠는데 날라간다 라데꾸 날라감 라데꾸 맞나? 라데꾸! 킬 만들어줘 네네도 집 가야되고 바로 먹으면 될거같은데 니에님 탈론 공과 전령을 한번 많이 먹으려고 두개를 동시에 먹으려고 했구나 공과 전령 여기 싸움 발견한다고 여기 싸움 발견한다고 여기 싸움 발견한다고 여기 싸움 발견한다고 조선해 룡 주고 비비고 중무 나오면 중무 나오면 저쪽은 유누가 많이 먹었어 아 근데 아트록스가 많이 먹은게 좀 짜증나 자크가 저거 먹는거 보면 우리가 먹으면 안 돼 두개를 동시에 먹으면서 그냥 갖고 노는게 빠져 살면 돼 ? ? ? ? ? ? ? 아 저 근본없이 싸운다 근데 싸운 이유가 있어 이게 질렀다 스티커러스 아 왜 이렇게 앞에 있어? 사람도 없는데 리드좀 와라가 아니고 사람 없으면 빠져야지 잡았나? 아.. 잡냐? 잡았어 그래도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됐어요 뿌잉뿌잉 누누 직선갱이 계속 당해 죽었어 누누 직선갱 너무 세니까 다 비벼네 또 김밥이야? 비비고 또 비비고 막 근데 지금 우리가 타워가 없잖아 이제 박쥐 박쥐 땄네 아트록스 없으면 저쪽은 잘 못사운다 차가워 그쪽은 정신이 없을까? 정신이 없으면 정신이 없으면 정신이 없음 정신이 없으면 정신이 없으면 좋아, 잘 싸웠다 어, 좋네 어, 블라즈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두번째 일을 좀 아꼈었거든요 이거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것부터 하면 불쌍 살면 돼, 살면 돼 불쌍 버려 버려 응성군중 정빈 태양의 냉기가 너를 감싸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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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순것까진 좋았는데 여기서 한번 더 싸웠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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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에 와드하고 싸운다 싸운다 아, 바론을 먹었네? 아트로서 혼자 먹은거야? 아트 누누가 먹었대 응 바로는 재밌어 그곳을, 텅 빈 별빛을 강복히 기도하나 오래된 두 갈래의 길은, 저 위에 하나를, 이 안에 하나입니다 흐아하하하 라이러스 너무 시원하게 얘기하네 시벌럼 야 아까 걔 아니야 너한테 이게..바드 시벨럼 했더니? 시벨럼이야 겐 아 겐 시벨럼이야? 좀 달라 비슷한 듯 달라 어감이 좀 달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로 어? 피가 차지? 퍼폴스랑 탔 거 아니야? 왜 의도를 하고 있는거야? 왜 이러고 있는거야 내가 2대1, 3대1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저런건가? 저 사일러스는 탈론 잡으러 댕기고 어 아트로스 온다 빠져 아 나 죽었어 빠져 왜 다 이렇게 왜 앞에 와?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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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론이라가지고 위험한데 사일러스 뒤에서 하론이랑 싸운다 또 이제 싸운다 또 하나 하나 나도 던지고 간다 아 아 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뭔가 마신이링지 앞에 있으면 저 감지 문제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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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초초초초초초 졌다 이렇게 싸우면 자 어 으 1 4 임 으 한번만 막자 또 당했어? 아이씨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한 템포 쉬었다가 쏘나가 매자이네 이거를? 하지마 그냥 흠 저거는 블라디 갑니다 웬도체 일부러 저런거 같애 다 빨려들게 하아 왜그와 저걸 잡았다 와드바이씨 아 내지않고 열 죽겠다 적을 미쳐날때도 있습니다 탈론한테 줬다요? 아까 한타할때 블라지 진짜 좋았는데 카우트는 없네 카우트는 없네 카우트는 없네 아잉 안 돼 왜 쓰냐? 맵은데 아.. 저 반지 제 finder 잘 decent 네 쟤 지금 야 이걸 지네 ㅎㅎ 자세가 야 이걸 지네 파이팅 야 내가 던졌어 그냥. 아니. 자꾸 이거 앞에 있어. 그러니까. 블라디가 한 번 딸이고. 근데 누구야? 블라디 말고 또 누구야? 얘도 사일러스도 되게 앞에 있고. 나도 몇 번 던졌어. 저쪽은 아직도 싸워. 맵리 중인 혜지. 그리고 우리 편 언디라 혜지 나오면 욕설. 자 변건아. 여기 한 번 쉬어. 한 번 쉬어? 지금 일승일표야? 일승일표야? 여기서 마무리 해야돼.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의 저거는 끝이야. 뭐가 끝이야? 끝이라고. 응? 왜 끝이야? 현실적으로 끝이라고. 계속 떨어질거야. 이길판을 못 이기고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이야. 지금 몇판 했지? 10? 17판? 17판밖에 안 했어? 21판. 여기서 져도 져도 할만해? 저도 할만한데 안 지면 돼. 자 쉬었다. 쉬었다. 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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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중력을 잃었어. 마지막 판에 블라디드 던졌는데 나도 두어 번 그냥 막 휭 날라가다가 뒤졌어. 지금 졸려가지고 싸워. 맵이 안 보여. 근데 괜찮아요. 마지막 판에 이긴대. 졸려. 처음에 블라디가 2킬을 먹고 잘했는데 누누가 되게 잘 풀어줬어. 그리고 블라디가 너무 와드를 좀 안했어. 참 몰라. 정글러의 입장에서는 와드 사는 라이너가 그렇게 좋더라. 와드 안 사고 갱당해주면 괜히 좀 그래. 반대쪽에서 이등을 봐도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 컨디션이요. 괜찮아요. 음.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요? 다이어트 되겠다고요? 그전에 죽을걸? 아니 이게 내가 나이가 많다 많다 하지만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하거든. 확실히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느끼는게 밤샐 때 20대 초중반에는 나는 노는데 놀면서 밤새는데 피곤하다는 애들 이해를 못했어. 노는데 왜 피곤하지? 아니 노는데 어떻게 피곤할 수가 있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져서 더 피곤 아니 그런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 롤 지금 이기고 지는거는 전혀 뭐 스트레스나 이런거 하나도 없어요. 컨디션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순수히 물리적으로 몸이 피곤한거야. 마지막으로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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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으흠흠 좋아 아 여기서 딱 이겨야지 그림이 이쁜데 응 준비됐어? 28분에 시작하자 좋다 아이 이거 무슨 갑파 이거 갑파가 뭔지 다 모르는데 지면 몇 점 깎이지? 두 판 이겨야지 올라갈 정도로 깎이지 아냐 이게 1승하고 2패하면 한 판 이기면 승급적이 될 때도 있어 근데 2연패하면은 두 판 이겨야 되는데 1승하고 우리가 두 판 지잖아?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아 그래?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럼 두 번 이기면 되나? 저도? 1승 먹고 들어가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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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생각 못했구만? 아니 그걸 생각 못해서 갑자기 반가워하는구만? 아니 아니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야 난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거야 7, 9 그쯤으로 내려오면 두 판인데 야 레오나만 몇 판이냐 내가 레오나야 니가 레오나야? 난 카소스야 하고 싶은게 아니라 이기는거 할거야 이기적으로 할거야 끝내 끝내 카소스 아주 좋아 그니까 분위기 좀 밝혀드릴 수 있어? 급발진에 그게 없어 그리고 던질 수 없어 자꾸 정글을 먹고 싶어져 그리고 설령 죽더라도 자리 잘 잡고 죽으면 1인분 이상해 이게 바로 동기부여야 미쳤어 어 레오나 앞에 있냐? 뭐 아까 카소스 스웜픽 괜찮아? 응 좀 무서운데 막 올라프 이런거라서 막 막 뚝가 펼거 같은데 니신 막 이런거 혹시 정... 아이케? 높이로 변했네 지들이 뭘 어쩔거야 나의 카소스 노래를 막을 수 있겠어? 뭐 어쩔거야 아사스? 케인? 내장 파먹기? 뭐 아까 뭐 다 제자리 틀 나의 카소스 나의 카소스 있으며 브라움도 괜찮고 Я랑 나의 카소스 나의 카소스 앞으로 정신 나의 카소스 형 반응 나의 카소스 짧게 나의 카소스 나의 카소스 타죽 썸팩도 좀 썸팩 바텀 찐따지요 배인? 배인? 배파? 선 넘네 선 넘었어 요네 좋아 요네 좋아 요네 잘해 요네 있는 팀 이겨 카소스 궁 가렌 좀 느낌 있어 어? 잠깐만 브라움이 뇌진탕 맞추면 카이사가 두다닥 궁 하면 안되지? 사기지 사기야 따당도 터지는거라고 하는거야 말이 안돼 아칼리 좀 느낌 없어 AP? AP 억지로 맞춘 느낌 아칼리가 그럼 미드잖아 요네한테 저 터질거 같은데 루시안 따당은 된대 루시안 브라움 루시안은 돼 따당은 돼 아 내가 그거랑 헷갈렸다 그 애쉬 바바방 무난하게 후방 가면 우리가 질거야 무난하게 후방 가면 애쉬 바바방 하니까 다 알아들어 파이크 아칼리 배는 근데 쓰레쉬를 배나고 아 파이크랑 다시 가져가네 다 잊었어 2번파 내가 캐리한다 카사스 아 근데 케인이네 서로 시간이 필요해 내 몸으로 파고들면 힘든 아이 쟤 기생충 공격 내장 파먹기 크면 답도 없는데 저쪽 라서스를 봉풀 타냐 아이씨 봉풀주의 힐 배인파이크 바텀이 이겨줘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타릭이 좋았다 다 들어와가지고 그럼 타릭 궁쓰기가 각이 너무 이쁜데 자 하지만 우리 두라움 있어 무조건 잉배야 두라움인데 잉배를 안간다? 그거는 롤을 하면 안 돼 다 근접이네 쟤네 하지만 뇌진탕 펀치 가까이 오면 다 뇌진탕 펀치 한 대씩 카이사는 키디언가야 근데 좀 빨리 폈어 흫흫흫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다 성과가 좋았거든 30초 남았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대처를 뭐야 쟤 지금 엔젤이 들어오는거야? 와 쥬네 빡치네 얼른 가서 렌즈 사왔어 흠 졸려나 이건 알지? 응 정글 안하고 뭐야? 케일 한번 볼게 응 뭐지? 우리가 임대 갈 줄 알고 이쪽 먹으려고 그랬던가? 쟤 왜 안해 정글을 흠 흠 언제나 이 보라움만 믿으라고 카새 잘 먹네 내가 2레비 안되고 흠 흠 흠 흠 흠 아무리 무거운 몬도 살짝 열 수 있지 흠 흠 난 솔직히 나소스가 좀 제이겁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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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이 아래에다가 해가지고 흠 흠 흠 위로 올라갔을거같은데 레이드로 레이드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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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 experienced sized 흠 흠 전혀 떠오르ез 흠 흠 흠 흠 저範이 흠 흠 너무 3렙이지 4렙이야 아 뭐야 뒤에 미쳤다 아 죽었어 아니 여기 여기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둘 둘 쳐다니자고 오늘 또 당했네 아니 여기도 하하핳하핳하 파종을 되게 잘하나 나갔다 욕먹을라 함께 나아가자고 케인이 저렇게 카정이 좋아? 또 먹었네 저거 인맥이냐? 이 보라옴마 이 보라옴마 이 보라옴마 믿으라고 이 보라옴 이 보라옴 흠흠 아.. 잘...잘 온다. 오케이 아 이거를 먹으면서 싸웠어.. 어.. 뭐 간추나? 콩콩 얼어붙은 심장에 아는 수빙이 아니지 아 칼사 느낌 있어? 칼사? 응 잘해 칼사? 구두가 자꾸 잘가 나버렸지 매우 나버려 아니 칼사 이걸 되게 잘한다 와드를 구석구석 박아놨나? 밑으로 왔는데? 여기 와드 있나? 만나면 무조건 쉬네 죽네 똥 다 퍼진다 이거 오는 거 보니까 케인 하나로 내 집 사이였고 게다가 좋아 잘해 요네가.. 요네가 미친듯이다네 궁금하군 1, 2, 3, 3 9랩이야 1, 2, 3 1, 2, 3 1, 2, 3 1, 2, 3 나 이거 부터에서 좀 살았나? 나 어디감? 트윈 여기 갈게 야 한 사람이 다 터트렸어 이거 케인한테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거? 케인 그건가봐 현진 아닌가봐 너무 잘한다 우리 정글에서만 4번 다 죽으면 없어 아 파일이 나쁘지 않은데? 아 펑 아 저거 뭐야 저거? 아니 이거는 야 이거는 아 내가 궁을 맞췄으면 있겠는데 아 아니 여기 피와 있고 먹고 렌즈까지 돌리면서 왔는데 여기 내가 렌즈 돌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와? 이건 썰렘판이다 난 기량이 좋아 아군이 당했어 잠이 어두울 수 너를 더 빛나는 흠 흠 죽은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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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 흠 쯧 야 나 지금 아니 이게 근데 근데 이런 판은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카정으로 올 수는 있는데 지금 몇 분이야 우리 몇 분 했냐 15점 정글에서 한 9월 6벌 만났어 있는 자리 정확히 야 몇 점이냐? 딱 15점 떨어졌어 그래? 그럼 한 판 이기면 저거 되겠네? 응 85점이란 얘기지 응 신능성 있어 간다 고고 무슨 현황이야? 실버 1 현황 승패패냐고요? 예 하하하하 자 레오나 흠흠 근데 이게 올라가라고 제가 분위기 좀 밝혀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하면은 골드까지는 판수로 올라가게끔 시스템이 되어있더라고 맞아 승률 한 50%에서 한 52%만 만들어도 맞아 맞아 올라갈 수 있어 아 플렛까지 보너스죠? 그 이후에 보너스가 없는거야? 월.. 어 상위는 없고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플렛 승격자는 보너스 없대 보너스 없는데? 아 골드까지만 했나봐 흠흠흠 아 벌써 6시야? 5시 50분 이게 요즘에 잠을 늦게 자서 그런지 저AKE 정글 5시 워위 3시 2시 한 번 한 번 더 할까? 하나 쓴?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스킨을 바꿔 보자 카신 카소스다 책 읽게 좋아 야쏭 쏘나면 이겼다고요? 왜요? 요즘 쏘나 떠오르던데? 쏘나 원딜 막 이런 거 물몸이면은 네가 물면 바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물면? 어 쏘나가 떠오르는 거는 원딜 쏘나가 떠오르는 거래 럭스랑 해가지고 바텀 실버네? 티어에 속지마 영광아 티어는 티어일 뿐이야 알았어 안 속을게 슈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이 르블랑이야 나무정령 르블랑은 그거 같다 뭐 배트맨 그 배트맨 그 배트맨 그 4 배트맨 4레버였나? 배트맨 안봤어 포이즌 아이비 같다 식물 아줌마 어? 그게 배트맨에서 나와? 아이비 컨셉 따라간거 봤대 응, 거기 나와 르블랑하고는 별로 안 어울리는데, 포이즌 아이비랑 사실 제가 갖다 붙이면 또 임배 가자 고고고고고고 정사 나 못 참아 정사 나 못 참아 나 지금 나 왜 안가 멍 때리고 있었어 자이라는 스킨 안 붙여도 그냥 포이즌 아이비지 뭐 야 우리 최단거리로 왔어 공격 메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빛이 다가온 지켜보고잉 아 음? 인내하는 자가 이길꺼야 타모칸 타모칸 르블랑 자꾸 보였어 미디에 타모칸 갔다가 있음 태양 타모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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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밍이 우리 레드가 쓸 수도 있어. 워밍이 우리 레드가 쓸 수도 있어. 워밍이 우리 레드가 쓸 수도 있어. 우웣이 모두 무너지게 들어갔어요. 가자 안 가? 안 가 와드가 있네 쏘나는 따로 사온건 없네 어우 좋아 이었어 워벅이 내려올 것 같은데 거의 다 좋아 좋아 매연 좋아 아마 이러면은 아래쪽 봐야겠는데 탑 2먹어 탑텀은 잘하고 있겠다 너 왜 정글 안돼네 2킬이나 먹었네 ires 다행이다 네라 오호 레벨링 모델은 왜 조졌지? 어? 그리고 CS 6그맨이네 육렙인데 정빈 별빛이 강렬핀 기도를 육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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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벌써 윙겹지? 개념이 성공을 많이 시켰어 지금 뭐라고 쓴다 일기 쓴다 리포트 이지를 리포트함 흐흐흐 음? 잘다 위드쪽에 와드나 좀 많이 봐 와드나 왜 와드나? 쏘나 버벅 해당 2 1 2 3 1 1 2 1 2 2 4 방문 방 보지 않네 시커먼 안경 사람들의 칼이 된다 흠 좋아 이를 무리하나? 어떻게 따지 저걸 나이스 아 우리 미드가 내려온게 못쌌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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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와 미친놈 자 위로 완전 이득 가자 유리 자 아 1개 먹었고 수나 6렙 올라가 룰블람 때린다 야스도 어떡할까 좀 늦게 났다 좀 늦게 났다 좀 일찍 갈거야 오케이 되다 죽으면서 금이 켜 썼어 아 내가 킬 먹네 자꾸 아닌가? 킬 먹으면 좋지 안개길 킬 킬 어휴 어휴 에이 네일을 지켜줘야 되는데 잘못 쐈어 아 이거 못 땄지? 칼을 이쪽으로 보낸다는게 다운도 그랬어 칼 해주면서 갔으면 우리가 이겼어 애쉬가 잘해가지고 아 렌즈로 바꿔야 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워빅도 바텀 쪽으로 정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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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받아 르블버워 학살하지? 과연 내가 나올 때까지 녀석은 정매도 구웅 뭐 솔직히 오는데? 어 안 갔나봐 집에 갑니다 동그룹의 무시 고개는 다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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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ㅈㄷ 와와 ㄷㄷ 야 앱 에쉬는 있음 나만 놀라봐 으흐흐흐 남겨주네 좋아 좋아 어디있지? 남겨주면 워이 마음에 안드나봐 좋아 와도 끌작끌작 뛰는거 봐 어이구 진짜 모래로 오우 아파 나 궁 15초 와우 오우 나이스 킹궁이야 자 궁 나 2,1 가게 두어라 오우 아아 들어가십쇼 너무 싶은데? 그가 뭐야? 데리고 가는거 뭐야? 오우 오우 수나는 그냥 종이 인형이야 쓸데없이 몽값만 올라가 우리 다 왔어 다 왔어 반응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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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참하죠? 응 아까 궁으로 잡았나? 르블라? 응 어 잡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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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너랑 레벨이 비슷해 다 왔어 조커 조커 이거 이기면 생급전이지? 응 다 왔어 다 왔어 응 에써 아나? 탑이 왜 피었지? 이번 판은 바텀 버스 한번 타나요? 미래를 던지고 이 판은 아까처럼 던지는거 아니면 무난하게 먹은거 같은데 카센스 너무 잘꺼고 인베인 듯? 아 깜짝이야 뭐야 난 딜 한대도 못됐어? 잠시 까냈는데? 못까냈어 쟤네가 어디갔지? 아까 미드에서 잠깐 보였어 나도 그냥 미드에 갈게 포기한거 같은데? 다 데리고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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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티? 뱃 자 발원 용 3개 먹었고 장비로 소식에 비 운동을 던지고 룰블랑 딱 들어오면 모드가 딱 들어오고 8폼인데? 쟤 표시 왜있지? 막 하는데? 저쪽? 포기한건 아닌데 한번을 못맞춰 포기한거 아닌데? 포기 포기했어 자야 나오면 구데기죠? 저 애쉬 애쉬셨어? 나는 아 승급전 다시 승급전이야? 지금 저쪽은 니 장기 털어간다고 막 나? 아니 자기들끼리 PC방에서 나 만남 장기 털어갔다고 하하하하 헬리콥터 헬리콥터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원래는 쉬어야 돼 두판에서 원래는 쉬어야 되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야 아 너 이제 1승만 하면 되잖아 나? 1승 먹고 들어가 아 설마 두판 다 지겠어 하하하하 어? 앉아 앉아 아니 영건아 두판 다 지겠어 라는 마인드면 아까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두판다 해줬어 참 재미없어 우리는 재미없어 그거 진짜 우리는 쪽만 하자 돌아서 바른 나의 귀에 그런 그런 발언 하지 말래 흥 그리고 난 재미없어도 레오나 해야 돼 하하하 하하하 근데 아까 쏘나가 진짜 못하더라 아 난 뭐하지 들어가는거는 던질까봐 못하겠고 종수야 알지? 이거 왜? 가사스야 나 카스 말고 다른거 이런 제가 분위기 좀 밝혀드릴 수 있었는데 작업실 아 밴하면 목소리가 좀 아쉬워 하는 목소리가 나오네 흠 자르반 탐 수 케이틀린이 좋은데 난 케이틀린이 좋은데 애쉬 캐틀도 좋고 애쉬도 좋고 둘 다 어 트타는 좀 안 좋은데 고르라 이건가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중이야 니가 얘기하면 그거 안해 까밀 까밀을 선픽 박어? 탈이 탑카메 탈익좀 느낌있는데 케이틀 뭐가 바쁘냐고 뭔진 모르겠는데 탈익좀 싫은데 탈익상대로는 팔 긴게좋아 난전으로 퍼져야돼 탈익이 한번에 궁 해주기좀 힘들게 마오카이 탈익있으면 카소스가 좀 안어울리는데 카사딘 카사딘 탈익한테는 카사딘 좋아 근데 또 카사딘이 있으면 내가 양념쳐놓고 카사딘이 킬딸치기 좋겠는데 탱정글 탄미드가 탄미드가 먼저 선픽을 바꿔 시작해버리네 나도 탱정글이 좋아보이는데 내가 탱정글을 하니까 오늘 결과가 안좋았어 이블린 이블린 좀 매섭지 않나? 6렙이후부터 좀 매섭지 나한테 하트 찍기 시작하면 진표찍으면 또 힘들지 새벽이 밝았습니다 사일러스로 공부해서 올까? 좋아 좋지? 괜찮지? 갈려올래? 나 사일러스 열심히 많이 했어 CC CC 떡이잖아 떡이라고? 이게 낫지 않을까? 미드는 자체 카운터 박았대 그래? 그러네 갈리오를 했네 왜 카운터야? 견제가 안대? 카사딘이? 그니까 갈리오가 버티는게 좋은데 카사딘은 시간 끌면 되게 좋잖아 서로 못잡아 그러면 가면 갈수록 갈리오 숙련도 잠기면 돼 카사딘은 시간 끌면 되게 좋잖아 서로 못잡아 갈리오 숙련도 잠기면 돼? 그게 뭔데? 그니까 나는 이 사람이 굳이 카운터를 안 고른게 자기가 숙련도가 높으니까 원챔이나 그런건줄 알았는데 숙련도 잠겨있어 갈리오 카사딘 대 갈리오 카사딘 대 갈리오 카사딘이 큐스로 다가올 때 갈리오가 타인과 같이 이를 꽝 찍은 다음에 띄우고 도발해서 꿍하면? 감자뚱은? 여러분 직박영? 아침까지 고생이 많네요 부러우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거 부러우셔서 오신 것 같은데 다음은 형이에요 전undo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 판만 이기면B 끝입니다 아 한 판 이기면 끝나요? 종수가 정글에서 좀 캐리 좀 했어요 종수? 종수 든든하죠 항상 와꾸가 좀 그래서 그렇지 좋은 놈입니다 와꾸는 형한테 있는지 딴사람은 다 그랬는데 형은 그러면 안 돼요 철퉁이, 철퉁이 리사이트 아침부터 고 존버는 승리한다 절.. 어? 몇 빠져? 여기로 빠지지 어 온다 온다 아 봤어 봤어? 들켰어? 눈만 췄어? 빠져 빠져 눈 깔아 눈 깔아 모아카이 온다 모아카이 온다 간다 민현들이 사내되었습니다 굵은 어둠이여 굵은 어둠이여 출근 안 해요? 나가셨네 오늘 그 물어보러 들어왔는데 그 오늘 저 승우아빠님 그거 뵈러 가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뭐 하고 전체 뭐 회식 비슷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찜창매님은 배달이나 출장으로 되냐고 그때 물어보셨고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날짜 잡냐고 물어보러 왔는데 하하하하 아 진짜 요리를 해주신대요? 나는 끝없는 신이 단순히 뭐 여쭤보고 너무 안 불편해하시면 잡아도 괜찮겠죠? 그거는 아니요 그분이 보니까 되게 지독하신 분이라 말 나온 건 다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말했다고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서 하하하하 맞아 항정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시던데 진짜 항정살 탕수 항정살은 뭐.. 뭔 얘기에요? 지난번에 저 갔는데 돼지고기가 좋냐 소고기가 좋냐 하다가 저는 돼지고기가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저 중에서 항정살을 더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원래 탕수육을 낸 분들이 그렇게 맛있대요 항정살 탕수육? 근데 그 원래 안심 등심 이런걸로 하는데요 그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단가가 안 맞는데 아 근데 항정살 비싼 고기지만 그걸로 하면 더 맛있다? 오늘 제 메뉴가 그거라고 제가 알고 가거든요 항정살 탕수육 정확하진 않은데 얼핏 뭐 그런식으로 얘기를 드렸던거 그래서 잡아요 말아요 아 잡으면 좋죠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갖고 하신다고 하면은 날짜 단톡방에 우리 하는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조율해서 담당해서 할게요 제가 또 주방보조관명 필요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형 근데 주방보조관명은 다 집어먹을거 같은데 많이하면되죠 아 많이하면되죠 하하하하 그러면 이거 막판 보면서 민찬이 학교 보낼준비 해가지고 이기고 마무리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형님 도와줘 네 네 원래 이렇게 먹힘이든가 눈 잘못들었나? 나이스 야 느낌있다 병건이야 느낌있다 다툼해서 일 안하여? 갱웜 아 죄송 좋아좋아 직박이형님 직박이형님 직박이형 가셨어 출근하셔야돼 맞다 민찬이 출근시키고 불타간다고 인사도 못들었네 인사도 못들었네 나도 인사했나? 난 정신이 없다 한거같은데 너무 늦었다 미안 방금 샹크스인줄 방금 샹크스인줄 분위기 좋은데? 케이틀이 잘하고 이런 원디라고 하면은 너무 행복하지 이렇게 케어도 해주는 리드랑 하고 근데 제가 타릭이 밟았어 꿀 꿀맛 히이 마가칫요 어어 아아 카미 달달하지요 달달하아 원래 카미를 이렇게 도란검 여러개 가나? 여러개가 가나? 카미 기동력이 좋아서 도란검 이렇게 많이가? 원래? 약간 라인점 빡빡하게 할 Aldo 한 번에 누가 점프로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미포로 4도랑 5도랑 가가지고 되게 진짜 좋다고 그러는데 뒤엎게? 뒤엎게? 뒤엎게 뭐랑 가가지고 뒤엎게 준행랑 CS도 많고 이블린이가 바텀을 갈 타이밍이니까 내가 바텀을 한번 쭉 달려볼게요 이블린 올 것 같다 이블린 탑이었어? 응 탑이었어 난 용 좋아 지옥 끝까지 괴롭히기 정권아 와줄 수 있네? 내가 되게 약하네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같아 잘못 감 왜 이렇게 내가 약하냐 근데 돌았을 때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 힐키는 혼자 잘게 무빙이 이블린 궁이 어? 무조가다 아이씨 아 한수 잡고 이겼네? 아 아 어이구야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내가 6렘만 카사진 3킬 먹었어 흠 흠 당근네 흠 케이틀린이 흠 그 장비를 못 채워왔어 CS 먹은 맛 흠 흠 흠 흠 카사진이 3킬이고 걘 자는 듯 아이고 히척 따였네 윙렙 쭉 가면 안돼 안되겠다 쫄았어 지금 공포가 학습됐어 안되어 서폿 감수성 아 아 좋아 파거리가 팔이 짧네 킬을 놔주지 이거 죽으면 어떡해 루시안이 세긴 해 이건 좀 자강주 2천인데 가사님 도발 걸렸네 두려워하지 말지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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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레이드 먹고 너 갈때 맞춰서 한 번 가만해 궁 빠졌어 카리 궁이 뭐지 이건가 룡 룡 룡 룡 룡 룡 룩 룩 룩 아...뭐야 다 왔네 까지 아 나 궁 있었네? 언제 들어왔지? 어 나이스 좋아 무난하게 가면 이기겠다 아 이건 아니잖슴 왜 아닌데 뭐 땜에 센거 제가? 질교가 탈힛이 있어서 어 이블린 날래? 아 장막에 가려진 악의 맞설임 먼저 악을 알아야 할 때 흠 흠 대놓고 오면은 그냥 일어나야되네 엘 받네 불타는 골고루 운수기 고개를 돌려서 한 흠 흠 흠 흠 돌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빡 밝으십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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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별천지인데 흠 흠 흠 오구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이스 흠 좋아요 까밀 살았구요 살았구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노래 뭐지 흠 흠 흠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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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éressant 아 빠져 살짝 빠져 다운해 그냥 빠지면 됐는데 내가 흠 너무 감싸 3주차에 덥니다 난 싸우고 싶어서 어 근데 잠깐만 던졌다 너무 심하다 탑이 근데 고속도로야 마오카이 마오카이 카다님 돈이 없었대 장비를 안탔 저쪽에 합류를 진짜 예술적으로 했다 푸 투 투 투 이번 판 근데 우리가 좀 좋아 보여 아직 카사지는 뭐 하는거 보니까 잘하는데 이제 레벨만 16렙 맞추면은 딱 잘려서 막 이런거 아니면은 할만할듯 레오나? 아 못봤어 혼났어 따끔하게 혼났어 군대에서 군대에서 이거 어리버릿하면 정신 똑바란 차례 흥 저렇게 이쁘게 얘기한다고? 방송용어로 방송용어로 소모 weighted 로 숲 offensive 스 도 6 다시 근데 나 없어도 그냥 할만 할 것 같은데 나 마오카의 군 뺏었거든 좋아 싸워 저기 뭐야 녀석들 마디를 꼼꼼으로 합니다 어디서 왔지?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할만한데 되게 무리할만한데 뭐 할라그러지마 오는 것만 카운터 쳐 내가 믿으러 갈게 할라그러지마 하려고 하지마 하고싶어 안 할거면 게임을 해야지 나 가지마 나 가지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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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 김 뺐다 살짝 빠져 어? 점멸 뺀 칸을 빠지고 칸을 빠져나가고 칸을 빠져나가고 칸을 빠져나가고 쥐고 가고있고 가고있고 나무를 안쥐지 칸을 빠져 와아아ooo 한 명이 안 했어 멘탈이 터졌어 칸 근데 버그로 1승 안채워줬다면? 칸을 빠져 그러면 더 하면 되겠네 아 난 너무하고싶은걸? 핫 얼른 눌러봐 야 나 이거 오늘 솔직히 말하면 성공할 줄 몰랐어 성공할 줄 몰랐다고? 애초에 30판 까기 전에 나는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 좀 속상했어 한 열판 안에 끝낼라 그랬어 이블린이 나간다 아 좋았어 좋았어 고생하셨습니다 찜창균님 아 사일러스 느낌있죠 찜창균님 다음은 누구에요? 단군님 추천드립니다 이제 안해요 내가 왜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돼 내가 이걸 왜 마지막으로 해야되는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왕수상님 고생하셨습니다 찜창균님 북벌을 사실상 한 번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한거는 처음에요 이게 삼국지에서도 좋아하시잖아요 삼국지겠지만 병사를 아무리 줘도 장수가 누구냐에 따라 또 이게 또 국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골드의 급을 좀 알 수 있었던 그렇죠 많이 배우게 된 아무리 판수지만 골드는 골드다 철퉁이의 위력 잘 봤습니다 철퉁이 아니죠 리사이틀은 가까이 봐야지 더 감격스럽다 맞다 그러면은 침창균님 저는 오늘 밤에 또 이제 그거 해야되니까 또 으깨기 해야되니까 빨리 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푹 주무십시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 내일 방송 켜죠? 일찍 끝났으니까 오늘이요? 아니요 왜요? 지금 벌써 6시밖에 안되는데 자야죠 자고 소영이 그거 해야죠 아 맞아 소영이 그거 챙겨가세요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챙겨가세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짐창균님 들어가십쇼 소영이 날 봅시다 네 뿅 13시간 38분 만에 성공 아 간달푸더 블랙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전자산인줄 알았죠? 안전자산이 아니라는거 탕수육 민트소스 부먹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말랑공공님 17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식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까스 탕수육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자쓴 요정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따당디아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따당디아님 고맙습니다 레몬쟁이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위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고부리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고부리님의 구독선물 다섯장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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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깨물기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시자엔디님 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서다스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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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주고 싶었는데 북벌 실패하지 암튼 고맙습니다 파이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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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디있지 내가 못찼나봐 실패하기에 만원 거셨나봐 초골 초고로 꼬빵 보다 초곰 과몰입 배님 후원 감사합니다 액수의 돈을 후원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기대 안 했습니다 머리가 다 빠졌네 그 사이에 기대 안 했어요 여러분도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이게 배움배움이님 3개월 구독 감사드렸어 종수가 잘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팀원이 좀 말이 안 됐지 말이 안 되잖아 종수가 잘한 것도 있는데 라인전이 기본적으로 지고 들어간 판이 별로 없었어 종수를 왜 그러냐고요? 다 빠져가지고 다 빠졌어 이렇게 됐어요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띠용님 만원 감사합니다 배움배우미님 구독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럭키맨님 감사드리고 reverie照 편안하게 창uite basis 그리 바렸다 레땅 카 Gun 왜 울고 싶어 내 머리 내 정수리를 보는데 왜 울고 싶어 아저씨는 원래 이래요 아저씨들은 아저씨들은 원래 머릿수 니래 니네도 지금 웃고 있지? 이 지금 시청자 몇 분이야? 5천분 이중에서 이제 남성 여성 따로 나눠지겠지만 여기는 남성분들의 반절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아저씨 되면 다 이렇게 되는거야 낭년반 탈레반 스코루나님 후원 감사합니다 저주 걸어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DNA는 답을 알고 있어 DNA는 미래를 보고 있다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따로 필요 없어 아셨어요? 후원 감사드리고요 오늘 운때가 확실히 맞았던 것 같고 사실은 좀 이번에 좀 떨어져서 다른 걸 좀 연습하려고 했는데 바드 같은 거 하나 딱 장착해 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핫커브린이 500비트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끝내고 싶으니까 이게 막 레오나 깨소하고 내가 레오나인지 레오나가 난지 근데 좋은 점은 있었어요 오래 해서 집중력 떨어져가지고 스킬샵 못 맞춘다고 그렇게 오해 당할 수 있어서 좋았어 집중력 쌩쌩이도 못 맞추는 건데 왜냐면 첫 판때도 그렇게 못 맞췄거든 근데 이젠 좀 못 맞추면은 아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고 명의로운 죽음 당했고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오늘 방송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아 성공했습니다 북벌 실패는 실패 북벌 실패를 실패했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파이치육님 후원 감사합니다 북벌 실패를 실패해버렸고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즐거운 밤 보내시고 주무세요 안녕 금요일날 베드라지 단합회는 무슨 게임 할지를 제가 내일 좀 찬찬히 쉬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민옥시딜 바르고 아보다트 먹고 프로페시아 먹고 해도 강인한 진짜 생명의 신비라는 게 그래요 씨앗 있죠 씨앗 씨앗이 진짜 척박한 사막에 떨어지면 발화를 안 해 근데 계속 끝끝내 있다가 그 DNA를 간직하고 있다가 한 30년 만에 사막에 좀 비가 많이 내렸어 금은 진짜 귀신같이 거기서 싹이 튭니다 이게 진짜 유전자의 진짜 강력한 힘이에요 생명의 신비고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민옥시딜 백날 해도 흐름을 막을 수 없어 강이 산에서 바다로 흐르듯이 그거는 거역할 수 없는 거야 아셨어요? 큰 이 자연의 흐름 앞에서 인간은 굉장히 자그마한 존재라는 거 근데 이제 주호민 작가님은 물살이 좀 센 거죠 물 타입이 바이 타입에 강하잖아요 왜 강해요 그 계곡에 있으면 돌들이 다 맨질맨질 하잖아 깎여가지고 풍화 작용이랄까? 그런 거야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저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센 척을 하지만 물론 이게 막 지금은 이제 지금도 사실 좀 보기 안 좋지만 더 막 파여가지고 그 릿지? 릿지 알아요? 열대 음식 열대 과일? 까먹는 거? 부패 가면 까먹는 거 있잖아 옛날에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좀 소갈맹이 이렇게 한 것처럼 되면은 나도 진짜 자연 앞에 작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분 가발을 쓰거나 심거나 할 수도 있어 나 진짜 몸에 막 칼대는 거 싫어하거든? 그냥 막 그런 거를 막 나쁘게 봐서가 아니야 성형을 나쁘게 봐서가 아니고 그냥 아플까 봐 아 그래서 지방제 배치도 아프다고 해서 안했어 아플까 봐 안 하는 거야 나 옛날에는 20대 때 술 너무 마신 막 토하잖아 이약 물고 토 안 했어 위에서 다 소화시켰어 토하는 게 너무 무서워 아퍼 토하면 아파 근데 토 안 하면 더 힘들거든 토하면 그냥 되게 편해지거든 근데 이 악물고 귀는 어떻게 뚫었냐면 그때는 잠깐 미쳤나봐요 내가 그때는 내가 20대 초반이라 주변 그거에 휩쓸렸어 그게 유행이었거든 피어싱이 미쳤나봐요 미쳤지 그냥 근데 생각보다 안 아파요 귀 뚫는 거 그냥 진짜 무슨 채혈하듯이 따끔하고 끝이야 참고 자식도 없어 근데 이제 귀 뚫고 뭐가 문제냐면 이게 그 뚫고 그 염증이 심한 사람 있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염증이 계속 생기는 더 심한 사람 있어 그리고 또 쇠에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금으로만 해야 되는 사람들 여자분들은 아직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회복력이 더뎌서 그런가 한 번 뚫고 나니까 계속 뚫려있어 안 붙어 귀가 막 붙는다고 그러거든 귓볼은 뭐 두꺼워도 뚫을 수 있죠 막 옛날에 피어싱 유행할 때 막 다 뚫어 그리고 여기가 되게 아프대 여기가 뼈잖아 이게 여기를 이제 뚫잖아 여기가 아프대 여기가 단단하니까 이런 데는 사실상 거죽이거든 연골 여기 연골도 뭐 물론 죽으면 여기 다 썩지만 여기가 아프대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게 피어싱이 중독이라가지고 한 번 뚫잖아 계속 뚫게 돼 나는 뭐 물론 그렇게 안 했는데 여기를 나는 여기 좀 넓히는 거였죠 확장이라고 그러거든 확장을 한 번 했어 조그맣게 근데 그게 막 점점 늘어나 그게 나중에 이게 막 크게 하면은 여기가 그 일자로 돼있어 구멍이 커지면 그래서 옛날에 그 당구장 가면은 피어싱 좀 크게 한 사람들 학교 뭐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동생이나 담배를 꽂잖아 진짜 흉측하게 보통 여기다 꽂잖아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사람들 여기도 꽂아 뭐 거짓말 아 말을 말지마 씨 뭐 말해봤자 믿질 않는데 그냥 지네들 그냥 듣고 싶은 것만 그냥 듣는데 안산이 아니고 학교 당구 당구 그 유명한 거 알죠 인천 다마가 짜다 인천 100이 딴 지역 200하고 비슷하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당구장 세대는 아니었어 당구장 세대는 진짜 놀 거 없는 세대들 저쪽 위에 7,8년 직박형 세대들 딱 나 중학교 2학년 때 PC방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누린 거지 PC방 문화를 그 위에 딱 간단간단하게 PC방 막 대학교 시절쯤에 막 생겼던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할 게 없으니까 축구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당구 만화방 뭐 요런 식으로 빠졌죠 근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에는 당구를 안 쳤어 근데 그 학교가 촌이라고 했잖아 충주 시골 거기서 이제 자취방에 다 살잖아 눈 옆에 학교 근처에 자취방에 다 산다고 그러면 이제 밤에 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PC방 가는 사람들도 물론 많았지만 당구장파가 있었어 거기서 배웠어 후원 감사합니다 네이버 시리즈에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게 된 게 당구 치는 사람들이 끌어들였는데 왜 끌어들였냐 당구비 내는 사람이 필요했어 꼴찌가 당구비를 냈거든 거기서 엄청나게 돈을 내고 당구가 진짜 치사한 게 뭐냐면 자기 실력대로 목표 수치가 달라요 다이아랑 실버랑 같이 맞짱을 뜨면은 당연히 다이아가 이기잖아 근데 당구는 당구는 되게 교묘하게 다이아는 목표 수치가 더 어려워 성공시켜야 되는 미션이 개수가 더 많아 그래서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봐봐 다이아가 5킬 하기랑 실버가 1킬만 해도 되기랑 하면은 별로 안 유리하죠 그래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기를 많이 하니까 한번 빼면 쫙 빼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결국 쉬운 공이 떠야지 빼 그니까 그게 되게 교묘하게 못하는 사람도 할만하게 보이는데 막상 하면 아니에요 당구가 그 타임아웃이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야구처럼 히로가 말했잖아 타임아웃이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진짜 막바지에 몰려서도 한번에 다 빼버리면 끝이야 오리온자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4구는 이제 공이 크고 3구는 공이 작은데 4구를 하다가 4구는 이제 가야시를 봐야되거든 가야시를 볼려면은 공을 그냥 세게만 팡팡팡 치면 안되고 적당히 탕 치면은 공기 두개가 있으면 탕탕 치면은 얘네가 퍼져서 딱딱딱해서 오거든 그니까 이 각으로 다시 모이는 힘을 딱 줘서 모아놔 공을 그럼 또 쳐서 다시 모아 아니면 이쪽에서 막 통통통 드리블해가지고 막 탕탕탕 그래가지고 막 4구 3개 선수권대회 가면은 할배들이 와가지고 계속하면은 다 그 다이 있죠 당구대회 대회 계속 순회공연에 그냥 여기서 계속해 하나 걸리면 할배들 그래서 4구 대회가 인기 별로 없어 그래서 그래서 4구를 이제 어느정도 한사람들이 이제 3구로 넘어가려고 그래 3구는 쓰리쿠션으로 무조건 그 공 두개로 맞추는거라서 시원시원하게 돌리니까 4구 3구하다가 4구하면 답답하다고 그래 세계대회는 포켓볼이 훨씬 크던데 한국은 3구야 3구 4구야 뭐가 포켓볼이 뭐 포켓볼 뭐 전투 축구에? 공이 왜케 많아 군대 있을 때 막 공 막 두개 세개씩 던져주고 그걸로 나 그리고 나 초등학교 막 중학교 때는 운동장이 한정돼 있는데 애들이 놀 것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하니까 점심시간에 다 공을 차는 거야 근데 골대는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골대에 그물이 없어요 그럼 골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잘 몰라 그런 상황에서 점심에 공이 막 세, 네 개가 막 날아당겨 그러다가 수비야 내가 만약에 수비야 수비는 수비 특 축구 못함 수비 이렇게 멀뚱멀뚱 서있어 그래서 다른 수비랑 잡담을 해 잡담을 하고 있어 공이 와 자기도 그러고 뻥차 근데 다른 반에서 하던 공이야 만약에 근데 그 수비수가 누구랑 만나겠어요 공격수랑 만나겠죠 왜냐면 공격하러 이쪽으로 오다가 만난 거니까 근데 그 공격수들은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진짜 축구를 사랑하는 애거나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마찰이 붙어 왜냐하면 이거 뻥 찼다고 야! 스탑!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 이게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추억이 있네요 공이 막 사방팔방을 날라 댕겨가지고 막 저는 하STEX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아예 그냥 그게 달라 쏘용이 학교 다닐 때 얘기해보면 쏘용이 학교 다닐 때 얘기해 보면 얘기, 아, 학교 다니는 거 얘기 들어보면 아니다 반에만 열다섯 명, 이십 명 있고 그리고 막 2학년이 됐는데, 쏘영이가 이제 전학을 가가지고 친구를, 친구랑 같이 학교를 한 거야 모르는 애랑, 그래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어, 얘가 안경 귀요미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안경 쓴 애가 같이 있었어 안경 귀요미? 뭐 어, 안녕 했는데 이름이 있어 근데 이름을 안하고 그냥 안경 귀요미랑 하고 다녀 아직도 이름을 몰라 형은 학생때 볼보이 아니었어 일단 저는 점심시간엔 축구를 안해 그리고 체육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해 해야되니까 당연히 더럽게 못하겠죠 더럽게 못하고 운동신경도 안좋고 쭈구리였고 게임을 되게 좋아했고 게임을 되게 좋아했고 그때 워크래프트2가 나왔거든 중학교 2학년 때 게임 좋아하는 애들 게임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이거든 그때 당시에 친구가 패닉 2집 아, 패닉 3집 패닉 2집은 테이프였고 3집 CD가 있어가지고 워크래프트를 처음에 가동할때는 CD롬에 넣어야돼 그리고 가동이 되면은 그 다음에 빼가지고 패닉 3집 CD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걔가 CD가 읽으면서 패닉 노래를 들으면서 할 수가 있어 워크래프트2를 그게 막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거지 축구 쭈구리들 특 다들 축구하는데 계단 그 거기 말하는거죠? 그 구령대 옆에 그 콘크리트로 된 계단? 거기도 있고 철봉 근처로 많이 모여요 철봉 근처로 많이 모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철봉에서 애니메이션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딱 보면은 공을 뻥 찬는데 맞았어 개쎄게 근데 뻥 맞았는데 찬 애가 싸움을 잘하는데 싸움을 잘하는 애들도 그 양심적인 애가 있고 비양심적인 애가 있어 양심적인 애 아 미안해 괜찮아? 하는 친구가 있고 야 공 좀 다시 뻥 차 다시 줘 공 좀 다시 줘 미안하다고 안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공을 뻥 차는데 축구를 못하잖아 딴 데로 가 그럼 험악해져 분위기가 급격하게 험악해져 피해자는 애니메이션 얘기를 했던 우린데 문희가 문희가 도망가고 싶은 문희가 돼 시벨럼나옴 남자애들 축구할 때 여자애들 나무 그늘 밑에 음수대 옆에 보였어 맞아 그리고 여자애들이랑 친한 그 또 찌질이가 있어 축구는 안하는데 여자애들이랑 친해서 여자애들 노 노가리하는 모임에 껴있어 흑흑흑 다양한 그룹이 있어 그래서 진짜 씹떡들 운동하지도 않았는데 음료수는 꼭 사서 반에 들어가 진짜 놀랍게도 세대가 달라 달라 왜냐 중학교 때 매점이 없어 초중고 아니 초중고까지는 매점이 없었어 고등학교 때는 점심시간 만 열었어 그리고 교문 밖에를 못 나가 슈퍼로 못가 후원 감사합니다 슈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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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고등학교 때는 슈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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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화장실에 화장실에 점심시간 때 슈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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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LR 재수없게 막 중앙동 지나가던 선생님한테 걸려 혹은 제보 당해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너 어디 학교야? 너 어느 학교야? 교복 보고? 너 어디 학교지?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담배 피우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선생님들이 불시에 쉬는 시간에 기습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걔네들을 잡아가지고 학생부로 불러가지고 저 패고 껌뛰러 다니라고 그러고 그럴 땐 학교에 껌이 엄청 많았어 껌새 껌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화장실이 완전 클린한거야 안 피워 애들이 물론 청소년이 흡연하는거는 불법이지만 그 뭐 있는 사실인데 뭐 어떡해 그치? 있었던 사실이니까 안 피워 고등학교 가니까 흡연실 따로 있는게 아니고 아냐 안 피워 분위기가 되게 무서운거에요 분위기가 어 안 피우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버리니까 담배를 안 안 피우는 애들만 있는건 아니었겠지 학교에 근데 학교에서 안 피워 누구나 할거 없이 화장실에서 폭폭폭 연기가 남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껴서 피우는데 아무도 안 피우니까 담배 피우는 애들도 안 피우는거야 어 감사합니다 담배 피우야 볼일이 더 잘 본다는 사람은 담배 피울게 아니라 니코틴 패치에 항시 구비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거의 내가 봤을땐 좀 그거야 심리적인 그거야 담배에 의존하게 되거든 그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드니까 이제 배변활동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걸로 보입니다 뭐 7차는 뇌피셜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제 학교에 이제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하냐 교문 밖으로 나가서 피우고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있으니까 그게 분위기가 중요하다는걸 그때 깨달았어 근데 또 어떤 학교는 학생의 전교생의 대다수가 담배를 피워 전인민 흡연화야 그래서 학교에서 얘네가 밖에 밖에서 막 피우고 다니면은 담배꽁초하고 막 민원 들어오고 주변 집에 그러니까 니네 그냥 여기서 모여서 피워 그래서 학교 뒤편에다가 흡연장을 만들어놔 그러면은 거기서 다 나가서 피운단 말이야 이제 그 그 뭐라고 해야되지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은거지 쓰레기통을 안 만들어놔 아무때나 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너네들이 여기다만 펴 그래가지고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니까 다 가서 이제 학생들이 다 피우잖아 이제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거기서 피우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학교 뒤편에 연기가 무슨 화용도에 화용도에 관우가 기다리는 그 어? 그 장소처럼 폭폭 올라 저거 불난거같이 다같이 봉화대같이 혹은 학교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그런 요즘에는 안그럴거 아니야 그쵸? 요즘 학교는 안그렇죠 일단 학생들이 냄새도 있으니깐 전자담배로 다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막 애, 그 학교 다닐 때 청소년기에는 이제 또 질풍노도의 시기다 보니까 센척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개기는 애들 있잖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니까 막 교실에서 피우고 도발적으로 냄새 뻔히 날거 알면서도 이제 하는거야 나는 니네는 못하지 쫄아서?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제 선생님도 아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귀찮으니까 막 그냥 내 눈에만 안 뜨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이야 막 정의롭게 막 하지만 그게 막 연차가 막 10년, 20년 넘어가면 이제 맨날 겪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교실에서 딱 들어오는데 냄새가 나 그럼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도 피해갈 수가 없는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찰이 벌어지는거야 근데 이제 센 척하는 애가 너무 이제 주와임마에 걸려가지고 가속이 붙어가지고 센 척이 못 멈춰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맞짱이 맞짱을 떠서 맞짱을 뜨고 맞짱을 뜨고 equ 해역을 당하죠 그 브레이크를 어 어떤 시점인가 밟아야되는데 못 밟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기 싫었을거야 내가 봤을땐 그래 못 멈춰 그리고 그리고 나 할 다닐 때만 해도 퇴학이라는 게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퇴를 해야 돼. 퇴학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폭력이 이제 학교에서 폭력이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시절이었고 선생님들이 때리는 체벌이 구타나 이런 것들 있죠. 매로 안 때리고 그냥 쥐싸대기를 때리는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맞으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된지를 몰랐어요. 그냥 뺨 맞아. 구령대에서 교장선생님이 한단 말이야? 월요일마다 조회를 해. 그래서 아침에 해가지고 학생부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 나오기 전에 애들 다 일자로 맞춰. 5와 10을 맞춰. 계속 너 까딱거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맞추라고 해가지고 해. 교장선생님이 딱 나타나. 이제 학생부. 알고 있지.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모르는 척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딱 교장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막 되게 자애롭게. 그렇죠? 되게 막 시은희님 25개월고도 감사한다고. 자애롭게 막 되게 막 덕담하고 막 사람 좋은 말을 하지만 그런 게 이제 묵인된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교장선생님 되게 난 진짜 좀 그 그 당시에 당연한 상황이었는데도 임팩트가 있었던 게 교장선생님께 앞에서 이제 구령대에서 막 말을 해요. 운동장에서. 땡볕에.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은 지붕이 있는 데서 말하고 우리는 직사각선에서 막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는데 이렇게 서 있어. 차렷 자세로. 근데 비합리적이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무슨 뭐 부처님 말씀을 하여튼 들어오겠냐고 학생들이. 안 그래도 막 가만히 있으면 막 좀 쑤시는 나이인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막 하는데 까딱거려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막 뒤돌아가서 막 막 잡담하고 그러면 뒤에서 학생부 선생님들이 나와. 뒤에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으면 뒤에서 학생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있다가 그럼 딱 올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쩍쩍 소리가 나. 그 운동장에. 주위에 이제 중학교에 산이 있었는데 쩍! 근데 교장선생님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하게 덕담을 해주는 게 너무 너무 이상하잖아. 안 어울리잖아. 안 어울리는 상황이잖아. 쿠나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그게 너무 당연하던 시절이었어요. 선생님들의 체벌이나 이런 게 과도해도 그럼 그런가 보다. 저는 뭐 구시대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체벌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과도하지 않는 선을 이제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쵸? 그리고 도구를 써야지. 얼굴을 막 뺨으로 막 손으로 가면은 아니잖아. 근데 막 또 그것도 있어요. 학생들이 그냥 막 뭐 한다 막 뭐 점수 깐다 하면 뭐 이제 당연히 통제력이 있지만 막 나가는 애들은 통제력을 발휘하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따끔따끔 좀 정신 차리는 게 있어. 아 나 좀 이게 좀 꼰대 같다. 그치? 근데 그게 이제 나는 그게 어려운 거지. 이제 매를 통해서 규격 규격으로 정해진 매를 뭐 엉덩이만 때려. 근데 그거의 매의 강도 파워를 수치화할 수 없잖아. 뭐 세대라고 치는데 진짜 풀스윙으로 피멍이 들게 때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건 무슨 뭐 그 카이지의 그 리네카와 토네가와지 토네가와 토네가와 그 사죄하는 철판 같은 거 학교에 납품업체에 선정해가지고 보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철판 도계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주격배를 이렇게 누우면 적당한 강도로 팡팡팡 이렇게 궁디팡팡을 뭐 하는 그 기계를 보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기준 매 파워의 그 강약도 다 다르지만 개인별로 기준이 애매해. 그치? 그럼 어떻게 세세하게 다 정해가지고 어떻게 할 땐 몇 대 어떻게 할 땐 몇 대 이렇게 되게 그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분명 이상한 선생님이 다 짜고 팰 수도 있잖아.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체벌을 없앴지. 그치? 체벌이라는 게 신체적인 이제 아픔을 이제 느끼게 하는 그런 체벌이 체벌이 체육복 아닐 것 같다고 3대 500 칠 것 같은 체육쌤 손날치기 만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도 뭐 체벌은 그래도 있어야지 않나 라는 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없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애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전 세계적으로 또 그렇게 되잖아. 그죠? 구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애요. 왜냐하면 내 또래 나랑 비슷한 나이에 선생님들 많단 말이야. 경력도 그냥 10년 됐겠죠? 20 28살 뭐 30살부터 했다면 근데 내 동년배가 항상 옳은 판단만 한다? 또 그건 아니란 말이지.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죠? 사람의 컨디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나는 참 학생들이 말 더럽게 안 들을텐데 그거 다 데리고 해가지고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초등학교 때 양년대군 양년대군이라고 답 적었던 여선생님한테 싸대기 맞았어. 초등이 양년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았다고 하더라도 싸대기까지 때릴 일이야? 뭐 그냥 뭐 도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뭐 때렸겠죠? 선생님은 근데 맞아 그것도 있어. 선생님들이 자기 기분 안 좋은 날에 화풀이 하려고 때리는 것도 많아. 느껴지잖아? 학생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기준이 없어. 때릴 때 왜냐면 때리는 사람이 기준을 기준에 아무리 정해져도 그게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 요거 막 요즘에는 두발의 자유화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때는 갑자기 학생부에서 불시에 들어와서 수업시간에 다 올라가래. 그래서 후주머니 털고 가방 털고 해가지고 담배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손톱 검사 머리카락 검사 짧은지 길다 이 정도 있죠. 가위로 잘라. 딱 여기에 맞춰서 자를 수밖에 없게. 손톱 검사는 손톱 길면은 그거 하니까 비위생적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 그 교련이 있었어요. 수업시간에 근데 교련복은 안 입었어요. 교련복은 이제 풍경 세대나 그런 거 그런 거 배웠지? 교련 시간에 막 구급법 이러보이는 교과서 어떻게 사야 됐냐고 하니까 할매 할배 담임에게 물어보다가 주먹으로 머리 꽝 찍으면서 나보고 웃자라고 혼낸 적이 있음 흐흐흫 그니까 내가 말하면서도 말이 바뀌어 그지? 체벌이 있어야 된다고 하다가 또 막 그 그런 또 부작용들도 막 말하고 교복 안에 색깔 있는 티 입어도 싸드게 맞듯해 그거는 이제 그..소위 말하는 날라리들이 즐겨입는 패션이죠 그..이.. 교복 이.. 와이셔츠를 제끼고 안에 받쳐 입는 티를 이제 좀 많이 보이게 뺏어 입는 거를 되게 혼났어 넣어서 입으라고 했어 계속 와이셔츠를 고3 때 담임이 이중격투기 하던 선생님이었는데 두발 검사하다가 피어싱걸린에 복도로 끌고 가더니 갑자기 그 애가 옆문에서 앞문에서 뒷문까지 날라가 쟤 말했죠? 띄운다고? 철권이라니까 띄워 선생님이 나는 그 띄워 노래있죠? 슬리피? 거기서 나온 거에요 선생님이 띄우는 거에서 띄우면 계속 떠가지고 이렇게 뒤로가 막 맞으면 한번 저끼야 안 치워 벽공각 벽공각 잘 봐야돼 벽 닿으면 철권도 마찬가지로 벽 닿으면 누우면 편해지는데 눕지도 못하고 공중에서 계속 맞아 후원 감사합니다 누워서 편해지고 싶은데 ㅋㅋ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불끼먼 가져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돼지라또님 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무시고 출근하십시오. 못주무시겠네 7시 40분이라. 회사에서 주무십시오. 안녕 여러분들.